그럼 옥류양이 망금산장의 모든 사업을 이어받았겠군. 그렇습죠. 장천리는 내심 염두를 굴렸다. 제갈사는 과연 치밀한 사람이군. 내가 거 역할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여 또 다른 한 명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니. 그는 새삼 제갈사의 무서운 암배에 또 한 번 가슴이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문득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 물었다. 한데 이상하군. 금대인은 3년 전 뵈었을 때는 상당히 정정하셨는데 어찌 그리 쉽게 죽는단 말인가. 점원은 짐짓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펴며 말했다. 금대인을 치료하던 의원의 이야기로는 금대인께서는 원래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병이 발작하여 급사하셨다는 겁니다. 지병. 장천리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지하에서 금대인이 알면 통곡하겠군. 그는 다시 소체 한 점을 씹은 후 물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은 무엇인가. 점원은 자신의 얘기에 열을 올렸다.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청하원의 장주이자 신설루의 젊은 주인이었던 장천린 공자가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신설루의 취랑과 함께 실종된 사실입니다. 장천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해태 신설루의 취랑은 소문의 천하제일민여라는군요. 아마 장공자는 그녀를 위해 사업까지도 포기한 모양입니다. 장천리는 내심 이를 갈아붙였다. 제갈사. 정말 기막히군. 힘 하나 안 드리고 나의 전재산을 삼키다니. 후후 정말 신산답다. 그는 더 이상 점원에게 물을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수고했네. 헤헤 뭘 입죠. 점원은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고 돌아갔다. 장천리는 창문을 통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장강의 도도한 흐름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다. 결국 제갈사도 이번 한판으로 대강 남북의 모든 상권을 한 손에 움켜쥔 셈이 되었군. 그는 제갈사의 무서운 음모의 전율을 느꼈다. 수억만 양이 넘는 그 가공할 재력이라면 천하의 조화성이라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장천리는 서서히 가슴 속에서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하나 제갈사 당신의 완벽한 계획에도 한 가지 차질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오. 바로 나 장천린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이오. 장천리는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식탁에는 아직도 많은 요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가 태화루를 나갈 때 점원은 달려나와 그를 배웅해 주었다. 돈돈이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더러 육체까지 부리는 것이었다. XXX 남창성 어둠이 깃든 시간이었으나 남창성은 멀리서 보아도 번화했다. 청하원은 남창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비록 그 규모는 망금산장에 비할 수 없었으나 역시 부부의 저택답게 의리의리했다. 특히 담장을 따라 울창하게 자라있는 청류버드나무는 일품이었다. 그로 인해 청하원을 어 떤이는 청류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자시쯤 되었을까. 청하원의 담장을 따라 한 인형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바로 장천린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나 지금은 빼앗긴 집이었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다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가볍게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청하원의 구조에 대해 눈을 감고 도 그릴 수 있었다. 바로 자신의 집이 아닌가. 청하원은 정막에 쌓여있었다. 하인들의 모습도 볼 수 없었고 진노인도 볼 수 없었다. 장천린은 몸을 움직여 한방으로 소리 없이 들어갔다. 그곳은 서재였다. 자신이 오랫동안 써온 서재였기에 불을 켜지 않고도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었다. 그는 한쪽 벽면을 매우 다시 피한 서가 중 한쪽을 밀었다. 빙글. 서가는 기이하게 설계되어 있어 소리 없이 회전했다. 그리고 벽 속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통로 안으로 사라졌다. 석실 그곳은 청하원의 비밀 석실이었다. 서재 바로 지하에 있었고 그곳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는 장소였다. 애당초 그의 부친이었던 장진군이 만든 것으로 그의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비장시켜 놓은 곳이었다. 지하 밀고 그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그가 아라사로부터 태양의 눈을 사기 위해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새 상자에 보석이 남아있었다. 장천리는 세 개의 작은 상자를 열었다. 순간 보강이 밀고를 환하게 밝혔다. 보석류가 꽉 차 있었다. 이 정도면 한 상자에 3만 양은 넘을 것이다. 새 상자면 10만 양. 좋다. 이 정도 액수면 충분하다. 장천리는 구석에서 조금 큰 상자를 하나 차단했다. 그것은 아라사가 선물한 황금 공작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것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는 또 이번에는 벽면의 장에서 작은 비담보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비단을 들자 두 권의 책자가 나왔다. 그것은 망가산에서 얻은 일수삼도 강중문과 백변천 군노명이 준 것이었다. 이제 이 책자에 나의 모든 것을 건다. 장천린의 눈이 활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보석 상자와 황금 공작 그리고 책자 등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오던 길로 나갔다. 청하원은 여전히 조용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다. 하나 장천린은 조심해 조심하여 장원을 빠져나갔다. 어둠에 잠겨있는 청하원을 응시하는 장천린의 눈은 어떤 희열에 젖어있었다. 나와 아버님의 땀이 배어있는 곳. 지금은 빼앗겼지만 언젠가는 돌아온다. 장천린의 미간이 굵게 좁혀졌다. 기필코 도로 찾을 것이다. 그의 눈에서 형용할 수 없는 집념의 빛이 흘러나왔다. 조화성 무용과 신산. 이 모두가 지금부터는 나의 적이다. 아! 결국 그는 모종의 결심을 하고야만다. 승부는 시작되었다. 장천린은 다시 한번 청하원의 정경을 가슴에 담아두려는 듯 응시하고는 서슴없이 등을 돌렸다. 어디로 떠나는 것인가? 그의 발걸음은 확신과 집념에 찬 의지로 일보일보 어둠을 밟으며 사라지고 있었다. 이시바의 들 태산 관일봉 중원의 성산인 태산의 장엄함은 직접 보지 않고 느끼기는 힘들다. 숱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중 원의 주인 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태산을 쳐다보며 제왕의 긍지를 다지곤 했다. 특히 관일봉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일출은 장엄하다 못해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지금도 많은 시 임무객들은 관일봉에 오르고 있으며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웅장한 자연의 신비에 취해 시심을 도두곤 한다. 관일봉 기습 얼마 전 그곳에 엉성한 대집 한 채가 생겨났다. 누군가가 손으로 엮어 지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 집이었다. 한 청년 이 그곳에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장철린이었다. 방한 장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구석에 침상을 대신하는 집더미가 수북이 깔려있고 아무렇게 짠 탁자가 볼품없이 놓여있다. 장철린 그는 탁자 위에 한 권의 얇은 책자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것은 일수삼도 강중문이 남긴 책자였다. 삼도경 겉표지에는 그런 제목이 쓰여있었다. 아주 평범한 제목이었다. 제목만으로는 그 속의 내용이 그다지 신기하거나 비범한 무에서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장철린은 회상에 잠기고 있었다. 외파리 노인 강중문이 삼도경 이란 책자를 전해 줄대에 절박했던 상황은 아직도 생생히 뇌리에 남아있었다. 철마왕 사진청에게 처참하게 죽어가던 모습도 선명히 기억 속에 살아있었다. 장철린은 미간을 찡그리며 눈에 불꽃같은 기운을 흘렸다. 현재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나의 머리를 믿는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무공까지 보태진다면 나는 어떤 난관이라도 뚫을 자신이 있다. 장철린의 생각은 계속되었다. 조화성주 연무나 무영 고검령같이 높은 무공은 필요 없다. 그저 인류 정도면 족하다. 세상 일이란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장철린은 분명 남과는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잊었으며 또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지니고 있었다. 옥교 반드시 나는 너를 내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의 두 눈에는 진념이 이글거렸다. 그가 남창성을 떠난 지여 언 한 달여가 되었다. 그는 의도가 있어 남창성에서 수천 리 이상 떨어진 이곳에 온 것이다. 장철린의 성품은 차츰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본래의 부드럽고 유화적이던 성격은 강하게 자리잡고 시작하고 섬세하던 성품 또한 날카롭게 변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무서울 정도의 집착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의 파란이 이토록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다. 장철린은 눈에서 직념의 빛을 내며 천천히 삼도경을 넘기고 있었다. 삼도경의 처음 몇 장에는 도에 관한 자세한 개관이 서술되어 있었다. 장철린은 약간의 기이함을 느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친의 뜻으로 강서성의 유명한 무리민들로부터 무공을 사사받았다. 비록 오묘한 내가 무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반 적보다는 숙련된 무공이 있었다. 그러므로 대충 무공에 대한 지식은 있었다. 그런데 삼도경에 나오는 도의 개관은 그가 익히 들은 것들이 아닌가. 이상하다. 이 책자는 마치 강중문 노인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무공을 전달하려는 듯 처음부터 너무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라면 무공의 문외한 일지라도 이해가 될 정도이다. 그렇다. 본래 무공비급은 대부분 그 오묘한 비전이 실전됨을 막기 위해서 그 요결을 기록해 놓는 것이다. 허나 대부분 불필요한 기초 설명은 생략하고 난해하고 간결한 구결 2나 도의 등으로 적혀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삼도경은 그와는 반대였다. 처음부터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나에게는 정말 다행한 일이로구나. 장천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곧 잡념을 떨쳐버리고 삼도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학문에도 이미 깊은 경지에 이른 그 역기에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 헌데 문득 어느 부분에 이르러 그의 눈빛은 이체를 띄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저 천하에는 수만 종의 무공이 있고 도법의 천차만별로써 가히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허나 무림사 역대로 세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뛰어난 도법은 두 가지이니 그것은 700년 전 수라심마가 창안한 수라구류도와 100년 전 도성 유백이 성취해낸 무국팔로도세이다. 수라구류도 이는 철마보의 보조였던 만승금도 도다묵과 익힌 도법이 아닌가. 그리고 무국팔로도세는 무정도 무용초가 도다물을 죽일 때 사용한 무공이었다. 하나 장천린으로서는 물론 그것을 알리어 얻었다. 다만 그는 삼도경에 적힌 최강 도법의 설명에 강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설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수천 종의 도법 중 그 어떤 것도 이 두 가지 도법에는 미치지 못하니 이는 곧 두 가지 도법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이에 조금 미치지 못할지언정 거의 접근한 도법이 세 가지이더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기술된 세 가지 도법에 대한 설명 부분에 장천린은 마음이 절로 끌려들고 있었다. 해남의 월영도법과 막북의 흑사도법 그리고 풍례도법이다. 월영도법은 극바름이 천하의 으뜸이고 흑사도법은 잔인하며 동나람에 있어 으뜸이다. 풍례도법은 극히 파괴적이며 패도적 위력을 지닌 것으로 이 세 가지 도법이 위에 두 도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나 이는 익힌자의 자질과 내공 그리고 성취도에 따라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으니 이것이 곧 무공의 오묘함이다. 장천린은 계속 읽어갔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내용에 빠져들어갔다. 무공에 대해서는 본래 강한 흥미는 없었지만 그는 새로운 느낌이 들고 있었을 뿐더러 삼도경의 내용은 그로 하여금 심취케 하는 점이 있었다. 노부가 이곳에 적어놓은 일초의 도법은 뇌전다농이라는 것이다. 이는 풍례도법의 제1식이다. 노부는 우연히 수십 년 전 풍례도경을 얻었으나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안타깝게도 제1식밖에 얻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노부는 한팔이 없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었으 무로 이 도법을 익혔어도 단 한 번도 전개한 적이 없었다. 하나 초식의 뛰어남이 너무도 출중하여 노부는 이에 초식의 구결을 남기니 연자는 이를 익히기 바란다. 설명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나머지 삼도 경의 부분에는 도형과 구결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 일초도법 뇌전다농이라는 것이었다. 도식은 단 한 장이었다. 허나 그것을 설명한 구결은 10장이 넘었다. 장천리는 갈수록 심취에 들어갔다. 그는 도형을 보았으나 너무 어려워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허나 구결 부분은 워낙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그는 그것을 읽었다. 읽는 동안 그는 거듭 섬뜩한 전율을 느껴야만 했다. 이 뇌전다농은 상상도 못할 만큼 파괴적이다. 방어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공격 위주의 필살의 초식이구나. 그는 가슴이 뜨끔함을 느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거꾸로 당할 우려가 있을 정도다. 강노인이 익혔으면서도 전개하지 못한 이유를 알겠구나. 장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허나 잠시 후 그는 다시 책장을 넘겼다. 삼도경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가 읽은 곳은 그 중 일부였다. 삼도기변팔법 중반부에는 그런 글이 쓰여있었다. 그것은 8초의 도법을 말하는 것이었다. 실상 삼도경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수삼도 강중문의 비전도법이었던 것이다. 일수삼도란 그의 벼루가 말하듯 그의 도법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었다. 한계의 도가 마치 세계로 늘어난 듯 전개된다. 더욱이 그것은 결코 환영이 아닌 실체라는데 그 무서움이 있었다. 따라서 일도에 세 명의 고수들을 정수리로부터 양단할 수 있는 무서운 도법이었다. 삼도기변팔법의 도해와 구결을 읽으며 장천리는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고 있었다. 정말 놀랍다. 이 도법은 뇌전단홍과는 또 다른 위에서 아주 무서운 도법이다. 문득 거기까지 생각한 그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각났다. 한데 이런 무서운 도법으로도 사진청에게 1초도 넘기지 못했단 말인가. 그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천리동무에 당했기 때문일까. 허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장천린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실상 강중문의 무공은 극고했다. 그는 결코 천마왕 사진청의 개 1초에 당할 인물은 아니었다. 또한 천리동무에 탓도 아니었다. 그 속에는 실로 엄청난 흑막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만일 그 흑막을 알게 되면 그는 놀라고 붕괴하리라. 삼도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이미 배운 바 있는 학명기식대 법의 요결이 적혀있었다. 그것은 대부분 그가 아는 내용이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속에는 운용방법이 여러 가지 첨가되어 있었고 또한 다른 무공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묘용 등에 관해 쓰여있었다. 장천리는 그것을 모두 읽고 머리에 새겨넣었다. 그는 삼도경을 덮었다. 그는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읽은 삼도경 내의 무공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면 들수록 그의 비례에서 조화성이란 단체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이런 무학으로도 상대할 수 없는 조화성의 능력은 어 느 정도란 말인가. 그는 고개를 젖고 말았다. 어차피 무공으로 승부를 낼 생각은 없었지 않았는가. 공연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장천리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한 후 다음 이번에는 백변천군 노명이 준 책자를 펼쳐보았다. 자부경 그것은 상당히 두터운 책이었다. 표지의 글씨는 금빛의 전서체로 되어 있어 묵중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책은 극히 낡고 양피지로 되어서 묶여져 있었다. 무척 오래된 듯 하군. 장천리는 자부경을 읽기 시작했다. 앞면에 는 서문이 실려 있었다. 자부문의 무공은 변화와 귀기무쌍함으로 당대제일이다. 성품 이유한자는 문화에 두지 마라. 자부의 맥을 흐리게 할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심기가 뛰어나고 성격이 독해야만자 부의 무공은 극에 잃을 수 있다. 자부의 맥은 일맥이니 두 제자를 둘 수 없다. 두 제자를 두문 후세에 자부의 멸문을 초래한다. 그 이유는 서로를 용납 못하는 무공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자부의 맥에 여인을 두지 마라. 여인의 음기는 자부 무공의 후퇴를 가져온다.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계속 자부문의 율법에 대해 적혀있었다. 모두가 까다롭고 금기사항이 많았다. 허나 까다로운 문파로군. 하나 나는 자부의 제자가 아니다. 장천리는 대충 서문을 읽어 넘겼다. 서문은 상당히 길었으나 한참 넘기니 마침 내 무공요결이 나타났다. 자부경에 적혀있는 무공은 하나같이 장천린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기괴하고 엄청난 것들이었다. 성공은 승리의 첩경이다. 구전신공 이는 자부의 중심을 이루는 내 공이니 자부의 맥을 이으려면 필히 익혀야 한다. 9981 주천을 단 한숨에 돌릴 수 있다면 구전신공이 곧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 힘은 능히 바다를 가르고 산을 누르리라. 장천린은 구전신공의 요결을 읽은 다음 느낌이 이상해졌다. 이 구전신공은 의외로 사악한 냄새가 풍기는구나. 정도라기보다는 일종의 편격함과 사의함이 어려있다. 허나 그는 계속하여 자부 무공을 살펴보았다. 손속에 정을 두지 마라. 상대에게 허가 생기면 망설이지 마라. 승부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백골마조 백골마조의 전신은 천흥조법이나 그 위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백골마조의 조력은 새치 두께의 강철판이라도 뚫는다. 장천린은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대체 손가락의 힘이 그 정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지독하구나. 만일 이것이 펼쳐진다면 잔혹하기 짝이 없는 무공이다. 노명노인의 성품과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더욱이 손속에 정을 두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을 정도의 무학이랄 수 있을까. 그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자부경상에는 그 밖에도 많은 무공이 기재되어 있었다. 귀형 마변보, 혈흥강기, 적살장, 투살증기 모두 24종류의 무공이 수록되어 있었다. 또한 그 무공마다에는 반드시 한 가지 식의 경구가 적혀 있고 그 경구의 내용은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었다. 장천린은 모두 읽었다. 그는 섬뜩함을 지우지 못했다. 이것은 결코 정도의 무공이 아니다. 사도의 무공이다. 그것도 지독히 사의한 무공이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알기로 자부문은 그래도 중원의 정통 일맥이거늘 어찌 이토록 사악한 무공만 적혀 있단 말인가. 그도 그럴 것이 장천린은 모르고 있었다. 자부경에 얽힌 처절한 비사를 그가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자부문이 변해야 했던 그 이후 그것은 자부문만이 간직한 치욕과 수치 또한 한 인물의 숭고한 희생이 치이른 비사였으니. XXX 천년 전 당시 중원은 마교의 일곱 번째 창궐로 인해 극도의 혼란기에 빠져 있었다. 당시 중원은 또한 5호 16국의 시대로 중원의 이곳저곳을 분할아 여저마다 폐업을 이루려는 전란으로 거의 황폐화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전란에 휘말려 생업을 잃고 이리저리 유랑했으며 하루아침에 주군이 바뀌고 나라가 기울어 그 참상은 이루 말할 길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마교는 전 무림계를 장악하기 위해 피바람을 일으켰다. 하루도 피바람이 잘 날없는 난세. 당시 자부문의 제2대 문주였던 여소청은 혈겁을 보다 못해 마교를 무너뜨릴 비장한 결심을 굳힌다. 그의 계책은 살신성인에 비장한 것이었으니 그는 변신하여 무서운 마존으로 화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각오로 그는 1년간 무자비한 살륙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그는 공포의 혈마왕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이어 그는 그 신분으로 마침내 마교에 투신한다. 그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는 마교 10대 천마의 한명으로 위치를 굳힐 수가 있게 되었다. 그는 잔인무도한 활동으로 마교 교주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치밀한 마교 분쇄의 계책은 그 와중에서도 착착 진행되었다. 즉 그는 신비 가공할 마교의 무공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천부적인 자질로 마침내 마교 교주의 무공인 천마구예를 제외하고는 마교의 모든 무공을 모두 익히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그는 특별한 자질로 마교 무공의 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즉 독으로 독을 제거하는 이른바 이독제독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는 마교의 무공보다 더 잔인한 무공을 창안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가공할 마의의 24가지를 창안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그것을 은밀히 자신의 아들인 여대경에게 전한다. 만일 자신이 실패할 경우 아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잇기 위한 처사였다. 그로부터 3년 후 마교는 엄청난 회오리 속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여소청의 무서운 계략에 의해 마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 것이었다. 마침내 10대 천마의 서열 1위였던 건마 냉사를 부추겨 그는 마교를 뒤집었다. 10대 천마는 마교 교주에게 등을 돌리고 교주에게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그토록 엄청났던 마교는 붕괴되고 말았다. 10대 천마와 마교 교주가 동기여진한 것이었다. 더더욱이 냉살과 마교 교주의 싸움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그들은 경천동지의 혈전을 버렸다. 결국 600초만에 냉살이 죽었다. 하나 마교 교주 역시 극심한 상처로 죽고야만다. 나머지 9대 천마를 혼자 사야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상처입은 마교 교주를 제거한 것은 여소청이었다. 그 후 천년간 마교는 무림에 나타나지 못했다. 마교는 그로 인해 너무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하나 살신성인의 큰 뜻으로 마교의 위장투신했던 여소청도 결국은 죽고 말았다. 그는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 마교는 사라졌다. 중원에는 다시 평화가 도래했다. 여소청의 아들 여대경은 부친이 남긴 비급을 보고 진저리를 쳤다. 그는 마도를 증오했다. 그러기에 그는 자부경의 악랄한 무공을 익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후손에게 그 무공을 전하지도 않았다. 다만 없애기가 아까워 그는 땅속에 깊이 묻어버리고 만다. 그 이후 천년이 지나도록 자부경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천년 후 백변천군 노명이 우연히 땅속에서 그 무서운 24종마예를 얻게 될 상비극까지 말이다. 노명은 자부경을 얻은 후 그 무서움에 놀라 은하 곧 조화성주에게 대항하기 위해 그것을 익히려 했었다. 허나 불행히도 그는 자부경을 익히기도 전에 조화성주의 마수에 걸렸다. 그리고 이제 그 저주의 마경 아닌 마경은 장천린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XXX 장천린은 자부경을 덮었다. 문득 그는 노명이 그 책자를 자신에게 전해주며 자신에게 한 얘기를 떠올렸다. 이 책자에 적힌 무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들이다. 적들의 손에 들어갈까봐 없애려고 했었다. 허나 이제 자네에게 주겠다. 이 속에는 노부조차 익히지 못한 무서운 무공이 그렇다. 천년 전 자부문주 여서청이 남긴 이 무공천하에서 그 무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도 무서운 이마제마를 위한 저주의 무공이 드디어 장천린의 손에 떨어졌다. 운명인가? 아니면 무공이 아무리 사악하다 해도 그것을 익히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나는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룰 만큼 능력만 있으면 된다. 장천린의 눈이 빛났다. 좋다. 이 무공을 가장 빠른 시기에 연말하리라. 장천린은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이 흘렀다.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으로 대륙의 계절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느 날인가? 일은 시작되었다. 21일 어둠 치들 같은 어둠이 사위를 장막처럼 뒤덮고 있는 밤어 스름한 초승달만이 스산한 빛을 뿌리는 이곳은 산동성 진무현 황화강 하류 어귀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이었다. 객점 그다지 규모가 크달 수 없는 객점은 정막에 쌓여 있다. 후원에 있는 한 객방에는 불이 꺼진 지 이미 오래다. 한데 스스스 문득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객방에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것이 아닌가. 두 그림자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벽의 양쪽으로 바짝 붙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찌나 은밀했던지 일점의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벽의 일부가 된 듯. 이윽고 그들은 서서히 벽을 따라 침상 쪽으로 움직였다. 일체의 소리는 물론 공기에 파동도 없는 극히 있는 밀한 움직임이었다. 한데 어는 순간 한 흑이인의 손이 움직였다. 슈슈슈 놀랍게도 수십 개의 비표가 정광석화처럼 나라 침상 위에 꽂혔다. 그와 거의 같은 순간에 두 흑이인이 동시에 침상을 덮쳤다. 번쩍 파악 검광 이 섬전처럼 갈랐다. 침상은 완전히 통째로 내 동강 이가 났다. 그 순간 두 흑이인이 신속하게 침사일 좌우에 내려섰다. 하나 문득 그들의 눈빛이 경직되고 말았다. 침상 위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흑 신음이 들렸다. 한 명의 목이 어느 틈에 잘려 떼구르르 바닥에 굴렀다. 자른 한 명은 경악했으나 역시 소리 없이 몸을 바닥에 굴려 우측으로 굴러갔다. 순간 차가운 음성이 방 안을 울렸다. 틀렸다. 좌측이다. 흑 여지없이 흑이인의 목이 떨어졌다.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목이 잘렸는지도 모르게 그는 죽었다. 그때 비로소 방 안 한 구석에서 한 쌍의 눈이 음산하게 떠올랐다. 하나 그것도 한 순간뿐 슈욱. 그는 천정을 뚫고 솟구쳤다. 크흑. 천정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지붕 위 두 명의 흑이인형이 피를 뿜으며 지붕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후후훗. 한 인형이 괴소를 터뜨리며 다시 도약했다. 그는 바로 객방에 있던 인형이었다. 그는 단숨에 객점의 담을 넘어갔다. 으아악. 그가 담장을 스쳐간 순간 담장에서도 비명이 들렸다. 그가 담장을 넘어 수십 장이나 벗어나서야 담장 위에서 한 구의 시체가 굴러떨어졌다. 그도 역계 흑이인이었는데 얼굴에 복면을 하고 잊었다. 그러나 신비의 인형은 계속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한 마장쯤 달리다가 한 그루의 고목을 지나면서 다시 우수를 뻗었다. 케에.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그 순간 고목이 두 동강나며 괭음을 내며 쓰러졌다. 역시 고목 뒤에서 한 흑이인이 허리가 동강난 채 쓰러졌다. 하나 그때는 이미 신비 인형은 다시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동작과 심법은 놀랄 정도로 빨랐으며 살수도 냉혹 잔인했다. 스스스. 갈대밭 황화연에 무성하게 밀집되어 있는 갈대밭에 이르자 인형은 비로소 멈추었다.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회의 인형의 모습이 드러났다. 의외로 그는 이십여 세가량 된 청년이었다. 전체적으로 마른 얼굴이었다. 피부는 창백하여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였다. 두 눈은 삼각형의 독사눈이었고 광대뼈의 끝이 약간 구부러진 매부리코여서 언뜻 보면 잔인음독한 얼굴이었다. 하나 반면 이마가 넓고 반듯했으며 짙고 구른 눈썹이 의외로 강직한 느낌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체격은 컸다. 그는 어깨 위로 한 자루의 장도를 메고 있었다. 마치 장도와 그의 몸이 하나인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음산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번에는 또 어떤 놈들이냐.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 갈대밭 사이에서 극히 미세한 음향이 들려왔다. 회의 청년의 두 눈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스스스스. 어느 순간 그의 주위로 새 인형이 떠올랐다. 그들은 품자형으로 그를 포위했다. 모두 중년인들이었는데 기이하게도 얼굴이 똑같았다. 새 쌍둥이였다. 그들은 한 손에 여섯 자 길이의 청룡 언얼도를 비스듬히 들고 있었는데 안색이 완전히 무심했다. 두 눈은 극도의 비정함을 담고 있었다. 회의 청년은 그들을 둘러보며 기소를 흘렸다. 청룡 언얼도를 쓰는 새 쌍둥이라. 흐흐흐 너희들이 바로 지옥의 도수부라는 조화성 제삼심마전의 악시 삼형제인가. 그 말에 3인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음. 바로 맞추었다. 살인혈첩이 떨어진 이상에는 천신이라 해도 조화성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 원깨무. 백살대와 떨어져 있었던 것이 너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낮고도 스산한 음성이었다. 악시 삼형제는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들었다. 청룡 언얼도의 끝에 으스름 달빛이 스산무비한 광채를 반사했다. 회의 청년 원깨무 그는 어깨의 장도를 서서히 내리며 입가에 비정한 웃음을 품었다. 복수의 칼을 한 번 갈기 시작한 이상 내 심장의 피가 식기 전까지는 그 어떤 상대라도 사양치 않을 것이다. 휘이이이. 갈대밭에 바람이 불었다. 무섭도록 팽창된 공기가 살기로 인해 터져 나갈 것 같았다. 1대 3의 대결은 좀채 로브를 당기지는 않았으나 대치 상태가 결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서 점점 더 가공할 필살의 살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XXX. 소년은 조각을 하고 있었다. 으스름한 유등 아래서 깊이 심취된 표정으로 조각에 열중하고 있었다. 여인보다도 섬세한 손에 든 조각 칼은 손잡이가 상화로 된 예쁜 소도였다. 소년의 얼굴은 15,6세 정도 되어 보였다. 짙은 우수에 잠긴 두 눈은 너무도 아름다워 흡사 가을 우수를 연상케 했다. 너무도 아름답고 섬세한 얼굴이었다. 약간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소년의 극미한 얼굴을 몇 올 가리고 있어 어찌 보면 다소 퇴폐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각 사각 소년이 조각하는 목상은 여인상이었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는 젊은 미녀상이었다. 조각도가 움직이는데 따라 마침내 미녀상은 완성되었다. 소년은 완성된 조각을 한동안 응시했다. 그 외에 두 눈이 문득 짙은 그늘에 쌓였다. 하나 곧 소년은 괴소를 터뜨렸다. 크키우 갑자기 소년은 소도로 미인상의 심장을 푹 찌르는 것이 아닌가. 크키우 소년은 다시 괴소를 흘렸다. 그의 아름다운 눈에는 짙은 음영 이어 어리고 있었다. 유등의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 조각칼의 심장을 관통당한 여인의 조각상은 섬뜩기괴한 분위기를 풍겼다. 소년의 눈망울에 비친 칼에 찔린 미녀상 소년의 여인처럼 섬연한 눈썹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때였다. 문득 창문 밖으로부터 한 마리의 새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앵무새였다. 털빛이 온통 눈처럼 흰 백색의 앵무새였는데 보통 앵무새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앵무새는 붉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더니 날개를 파닥거리며 입을 여는 것이 아닌가. 왔다. 왔다. 소진 그자가 왔다. 아.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소년의 두 눈에 반짝 이채가 번뜩였다. 어디로 가더냐. 그의 말에 앵무새는 다시 파다닥거리며 빠르게 종알댔다. 선창가다. 선창가로 간다. 소년은 몸을 일으켰다. 내가 내가 추격해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배가라 불리운 앵무새는 쏜살같이 날아갔다. 하나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소진아 소진아. 너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너는 이 아비의 마지막 희망이다. 앵무새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을 흉내낸 듯 굵직했다. 소년은 고소지었다. 버릇없는 놈.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하나 곧 하늘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원깨묵이라고 했던가. 문득 그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요염하기조차한 미소였다. 소진이라고 했던가. 이 소년. XXX. 지옥의 도수부라는 악시 삼 형제의 셋째인 악표. 그는 핏발선 눈으로 눈앞에 회의 청년 원께 묵을 노려보고 있었다. 옷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핏물이 베어 있었다. 주위의 갈대밭에는 흑이복면인들의 시체가 시벼구 쓰러져 잊었다. 그러나 악시 삼 형제 중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교활한 놈. 우리 삼 형제를 계략으로 흩어지게 하다니. 그렇다. 원깨묵은 가장 효과적인 전법을 사용했다. 그는 이곳 갈대숲에 수많은 매복이 있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성공을 했다. 그 상대는 악시 삼 형제가 아니라 갈대 속에 포진한 흑이복면인들이었고 그는 좌충우돌 수십 번이나 방향을 바꾸었다. 그 바람에 악시 삼 형제는 그의 종적을 놓쳤을 뿐 덜어 서로 흩어지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원깨묵은 입가에 음산한 웃음을 흘렸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다. 어차피 분산지계도 병법의 일종이니까. 악표는 두 눈에서 살광을 뿜어냈다. 나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여긴단 말이냐. 원깨묵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무시하는 빛이 역역했다. 악표는 수치를 느꼈다. 죽일 놈. 슈아. 평소 냉정을 잃은 적이 없었던 그가 냉정을 잃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의 청룡 언월도가 성광처럼 허공을 갈랐다. 가공할 도기가 허공을 갈랐다. 하나 원깨묵의 입가에는 비정하리만큼 냉혹한 미소가 흘렀다. 도법으로 치면 너는 아직 한참 멀었다. 착 가라앉은 음성과 함께여 쌍기역 위에 걸쳐져 있던 장도가 번뜩였다. 팟. 성광이 장렬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었어. 나 장도가 육안에는 보이지도 않았다. 으악.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악표는 경직되어 잇었다. 주르륵. 그의 입가에 선혈이 흘러내렸다. 수. 수락우류도. 과. 과연.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청룡 언월도는 땅에 박혀 있었다. 어드새 그의 심장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원깨 묵은 여전히 장도를 처음 그 자세 그대로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다. 나를 추격하는 최후의 인물은 누구냐. 악표. 흐. 으. 원깨묵. 어차피. 너는. 우리의 손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악표는 반쯤 뒤집어진 눈을 부릅뜨며 그를 노려보았다. 너의 수라. 구류도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그 어른의 수중을 벗어날 수는 없다. 원깨묵은 무심하게 물었다. 그가 누구냐. 악표의 입가에 비틀어진 웃음이 어렸다. 귀. 송. 자. 그 말이 끝이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앞으로 푹 고꾸라진 것이었다. 원깨묵의 얼굴은 처음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귀송자 형련 노후. 그의 눈빛에 의무란 빛이 흘렀다. 그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었던가. 그는 힐끗 악표의 시체를 응시했다. 그는 입술을 지그시 물더니 문득괴소를 흘렸다. 흐흐. 원깨묵 약해졌구나. 조화성 전체를 상대하겠다는 내가 겨우 한 인물의 이름에 긴장하다니. 그는 자조의 웃음을 흘리더니 악표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를 묻혀 그의 옷자락에 한 줄기 글씨를 적었다. 선창가로 오너라. 슉. 글을 적자마자 그는 신형을 날렸다. 쾌송무 비한 신법이었다. 그가 사라진 직후 문득 갈대밭 사이로 한 소년이 걸어나왔다. 소년의 어깽에는 하얀 털빛의 앵무새가 않아 있었다. 소년은 악표의 시체를 내려보더니 혀를 찼다. 즉. 굉장한 솜씨군. 성년의 도담 후에 비교해도 거의 뒤지지 않겠어. 소년은 악표의 옷자락에 쓰여진 글씨를 읽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고소가 어렸다. 놀랍도록 대담한 성격이야.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음. 그나저나 귀송자 형년노북과 등장했다는 사실은 좀 뜻밖인걸. 소년의 두 눈이 말끝을 흐리면서 문득 이체를 띄었다. 바로 그 순간 휙. 소년의 눈앞에 한 인형이 질풍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는 바로 악시 삼형제 중 둘째인 악호였다. 그는 악표의 시체를 본 순간 두 눈을 찢어질 듯 부릅떠다. 세. 셋째야. 시체를 부둥켜 안은 그의 눈에 불똥이 퉁겼다. 으으. 내가 당하다니. 그러다 옷자락에 쓰여진 글씨를 읽는 순간 그는 이를 부드득 갈아붙였다. 으으. 원깨묵 이놈. 그는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신형을 날리려 했다. 하나 그때. 잠깐. 그제서야 악호는 그 자리에 소년이 있음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음산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너는 또 뭐냐. 소년은 미소지었다. 당신은 구태여 선창가로 갈 필요가 없소. 악호는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소년은 희죽 웃었다. 당신은 이곳에서 동생 곁에 머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요. 악호의 안색이 변했다. 이 애송이 노미.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너무도 화가 나서 할 말을 잃고 만 것이었다. 하나 소년은 신비롭게 웃었다. 그리고 그의 수중에는 어. 느새 소도가 쥐어져 있었다. 번뜩. 소도가 빛을 뿌렸다.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느새 소도가 악호의 이마에 꽂혀버린 것이었다. 크. 악호의 두 눈이 부릅떠졌다. 불신 의혹. 그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이것은. 말이. 안 돼. 말이. 쿵. 그는 고목처럼 쓰러졌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맹세코 소년이 어떤 수법으로 소도를 날렸는지 보지 못했다. 소도가 자신의 이마에 박힌 후에야 당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허무하게 죽었다. 도대체 그의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소년은 다가가더니 소도를 뽑아냈다. 소도에는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다. 소년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악시 삼형제의 합격도법은 일절인데 이렇게 흩어져서 허망하게 죽은 것을 알면 조화성 제삼심마전주 태사독의 두 눈에 불똥이 튀겠군. 소년은 어깨를 흔들었다. 가자. 배가. 푸르르륵. 앵무새 배가는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동시에 앵무새는 굵은 음성으로 종알거렸다. 소진아 너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너는 이 아비의 마지막 희망이다. 소년 소진은 고소를 금치 못하더니 주먹을 허공으로 흔들어 보였다. 언젠가 내놈의 그 버릇없는 주둥이를 문질러버릴 테다. 이어 스스스. 그는 갈대밭 사이로 신형을 날려 사라졌다. 이 소년 소진. 그는 누구인가. 이십이 한. 원깨묵은 오랫동안 기다렸다. 선창가에는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으나 그의 눈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는 우뚝 선체 여전히 어깨 위에 장도를 걸치고 있었다. 새벽 여명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두 눈에는 곤혹이 어리고 있었다. 기이하군. 어째서 그 두 놈들이 이리로 오지 않는단 말인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악표의 시체를 발견 못했을 리 얻거늘. 는 약간 지루해진 듯 서성거렸다. 그때였다. 슉. 안개를 뚫고 무엇인가가 그를 향해 쏘아왔다. 음. 원깨묵은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잡아챘다. 그의 두 손가락 사이에는 비수가 잡혀있었다. 그 비수에는 종이가 묶여있는 것으로 미루어 애당초 그를 해칠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원깨묵은 최소한 그 비수가 사오십장 밖에서 던져졌다고 판단했다. 지금 추적해봐야 비수의 주인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는 종이를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뜻밖의 그리스 여져 있었다. 악룡과 악호는 내가 제거했으. 니 기다려봐야 헛수구요. 그리고 이곳을 되도록 빨리 벗어나시오. 당신이 버린 살 인극 때문에 산동행성 제형안찰사의 무사들이 이 일대의 범인을 잡기 위해 쫙 깔렸소. 조심하길 바라오. 아무런 서명도 기호도 없는 그리였다. 상당히 달필이었고 서체도 수려했다. 원깨묵은 큰 의혹에 잠겼다. 악룡 악호를 제거했다고. 그는 섬뜩함을 느꼈다. 조하석 말고 나를 지켜보는 제3자가 또 있었단 말인가. 그러다 그는 한동안 서찰을 응시했다. 그의 내리에 하나의 의문이 생기고 있었다. 이 조그만 진무현에 제형안찰사사의 무사들이 나타나다니. 제형안찰사사 이것은 대명 제국 2중 원십 3개성에 설치한 지방관청으로 주로 형법을 담당한다. 각 행성마다 1개씩 있으며 일명 얼사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이곳의 장관은 안찰사로서 정산품에 해당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다. 비록 십상행성 중 일행성이라 해도 그 지역은 엄청나게 광활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찰사사에 속한 무사들은 무공 또한 곡강하다. 형을 담당하려면 무공이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었다. 원깨묵은 물론 제형안찰사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1개 지연의 살인사건에 어찌 제형안찰사사의 무사들이 동원된단 말인가. 하나 그는 서찰의 내용이 허위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결국 판단을 내렸다. 이 서찰을 전한 상대가 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의 말대로 관부와 부딪혀서 좋을 것은 없다. 그와 동시에 원깨묵은 궁금증을 느꼈다. 대체 그에게 소식을 전해준 상대는 누구란 말인가. 분명 조화성의 인물은 아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가 악시 형제를 제거한단 말인가. 원깨묵은 고개를 들어 선창쪽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의 눈에 정박해 있는 한 척의 커다란 범선이 들어왔다. 상당히 큰 범선이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원깨묵의 가느다란 눈이 빛났다. 그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선창과 범선으로부터 인부 몇 명이 짐을 운반하고 있었다. 원깨묵은 묵묵히 인부들을 바라보다 문득 그 중 한 명을 향해 물었다. 저 배는 언제 떠나는 것이오. 인부는 그 말에 움찔했다. 워낙 원깨묵의 생김새와 인상이 특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다란 장도를 어깨에 둘러낸 모습은 위의 앞적이기까지 했다. 곧 떠날 겁니다. 원깨묵은 담담히 물었다. 행선지는 어디요? 북경. 입죠. 북경이라. 원깨묵은 내심 중얼거렸다. 그다지 먼 곳은 아니니 관계없겠군. 그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범선과 선창으로 연결된 목교 위로 그는 서슴없이 걸어 올라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인부들은 뭐라 수근거리고 있었다. 뱃머리 원깨묵은 뱃머리에 우뚝 선채 떠오르는 태양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황하의 동쪽 수평선으로부터 끌어오르며 붉게 떠오른다. 그 모습은 장관이 없다. 위대하다. 저 이글거리는 불덩이는 진정 얼마나 힘차고 아름다운가. 문득 태양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아련한 추억이 어리고 있었다. 그의 사부 도다무의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 듯했다. 20년 전 이 사부는 무형 신상과 함께 조화성주 연물을 제거하려 했다. 계획은 완벽했다. 하나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실패했다. 수년이 흐른 이후 나는 그 실패의 이유를 알았다. 무형과 신상 그리고 이 사부의 3인 간에 보이지 않는 서로에 대한 조그만 불신감이 그 실패를 가져온 것이었다. 무형과 신상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연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조차 서로를 보이지 않게 견제했던 것이다. 부끄럽게도 이 사부 또한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다. 이제 연무는 복수의 칼을 갈 것이고 무형과 신상은 물론 나 역시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부 원깨묵의 음산한 눈에 사나이의 슬픔이 어렸다. 당신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셨지만 저는 당신의 죽음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원깨묵의 눈에서 불꽃이 이글거렸다. 저에게 있어 당신은 부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부 당신을 죽게 만든 모형초와 그 죽음의 명령을 내린 연무는 반드시 내 손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원깨묵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무형과 신상에게는 절대로 포섭되지 않으리라. 그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일은 반드시 나 원깨묵 단독으로 해낼 것이다. 태양 태양은 이제 떠올라 강렬한 눈빛을 뿌리기 시작했다. 비록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잊었지만 태양의 빛은 불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사나이 원깨묵의 가슴에도 그 불꽃이 타고 있었다. 문득 인기척이 다가왔다. 원깨묵의 근처로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원깨묵은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다 흠칫했다. 그는 내심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바라고 있었다. 멋진 사내로군. 그 인물은 그의 곁을 지나 뱃머리 쪽으로 갔다. 원깨묵은 끌려들듯이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흑이인 그는 후리후리한 키였다. 건장한 체구였으나 그렇다고 둔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유연한 체격이었다. 긴 흑발은 풀어서 허리 아래까지 늘어져 잇었다. 자르르 윤기가 도는 흑발은 강렬한 느낌을 중과 동시에 극미한 분위기까지 이상한 마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역시 검은 흑건이 질끈 묶여져 있었다. 얼굴은 극히 준수했다. 이목 굽이 하나하나가 극도의 매력을 지니고 잇었으며 살빛은 은은히 탄 장미였다. 단지 유일한 흠이라면 이마에서 뺨 아래까지 길게 그려진 가느다란 흉터였다. 조금은 섬뜩했다. 하나 원깨묵에게는 오히려 그 흉이 더욱 강렬한 매력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두 눈은 마치 차가 온 별빛같이 빛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극히 냉철하고 오연해 보였다. 원깨묵은 평생 이토록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인물을 처음 보았다. 보통 기범한 인물이 아니다. 그의 생각은 계속되었다. 무리민 같지는 않은데 대체 뭐하는 인물일까. 그는 강한 호기심에 이끌리고 있었다. 이때 흑이이는 힐끗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조금 전 이 배 위로 관부의 인물이 올라왔소. 원깨묵은 흠칫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소만 당신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당신의 소매끝에 퉁긴 피방울은 그들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충분한 이유가 되니 말이오. 원깨묵은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소매를 바라보았다. 과연 장포 소매에 몇 방울의 피가 묻어있었다. 그는 포권했다. 충고 감사하오이다. 흑이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어젯밤 증무연에서 20여 명이 살해되었다는데 당신과 관계가 있소. 원깨묵은 씁쓸이 웃었다. 부인하지 않겠소이다. 흑이이는 그가 그토록 순순히 인정하리라고는 예상 못한 듯 기이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어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면 내 방으로 가서 차 한잔 하시겠소. 원깨묵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신뢰가 안 된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소이다. 흑이인의 입가에 언뜻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는 몹시 인상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선실로 내려갔다. 몹시 깨끗하고 큰 선실이었다. 별장식은 없었으나 그 선실의 주인의 성품을 연상케 하는 단아한 꼬밈새였다. 흑삼이는 선실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후 문득 밖을 향해 입을 열었다. 초광 넷 밖에서 힘찬 대답이 들리더니 곧 한 청년이 선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를 본 순간 원깨묵은 흠칫했다. 굉장한 거구였기 때문이었다. 피부는 흑갈색이었고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했다. 그는 중원인 같지가 않은 느낌이었는데 십척에 가까운 키에 팔뚝이 웬만한 사람 허리 정도로 굵었다. 그는 몹시 우직한 느낌을 주고 이덧다. 흑삼이는 담담히 말했다. 가서 옷 한 벌과 명패 하나를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 초광은 공손히 물러갔다. 흑삼이는 그에 대해 설명했다. 초광은 내 하인이오. 원래 밀서가국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우연히 내가 거두게 되었소이다. 원깨묵은 밀서가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솔직한 느낌을 말했다. 정말 대단한 체격이외다. 신력의 소유자여. 충심이 대단하고 체구에 비해 의외로 계산이 빨라 내게 큰 도움을 주고 있소. 원깨묵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흑삼이니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참 내 소개가 늦었구리요. 이어 그는 담담하고 낭낭하게 말했다. 나는 상인 이외다. 이 배의 주인이기도 하지요. 미천한 이름은 용백군이라고 하회다. 원깨묵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 소생은 원깨묵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떠돌이 낭인입니다. 기이한 상인 용백군은 담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때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초광이 들어왔다. 그는 옷 한 벌을 들고 있었다. 용백군은 옷을 건넸다. 어서 갈아입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원깨묵은 사양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다. 용백군은 그가 벗어놓은 회의를 가리키며 말했다. 초광 이 옷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초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옷을 들고 사라졌다. 원깨묵 그의 성격은 본래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주의였다. 하나 기이하게도 용백군의 도움은 별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잊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였다. 두 사람 신비한 상인 용백군과 원깨묵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차를 나누며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다. 한데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깨묵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용백군의 학식은 실로 대단했던 것이다. 원깨묵도 자칭 문물을 겸비했다고 평소 자부해왔다. 하나 용백군의 학식의 비알바가 아니었다. 용백군의 화재는 끝이 없었으며 또한 그 깊이 역시 추측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백군은 나이랍지 않은 어떤 노련함마저 풍기고 있었다. 일종의 완숙미랄까. 실상 그는 원깨묵과 거의 대등한 20세 정도의 나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그런 느낌은 불가사위한 것이었다. 아무튼 이야기하면서 원깨묵은 용백군에게 완전히 심취되고 말았다. 얼마 후 초강이 선실로 아침 식사를 날라왔다.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함께 식사를 들었다. 그러는 사이범선은 이미 진무현을 떠나고 있었다. 황하와 연결된 대운하를 타고 북경을 향해 출발한 것이었다. 항해는 순조로 왔다. 원깨묵은 용백군의 선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었다. 한대의 옷이 무렵 한 중년인이 선실로 들어와 보고를 했다. 주인님 아침에 이 배 위에 올라오신 관부의 나리께서 주인님을 좀 뵙자고 하십니다. 원깨묵은 뜨끔했다.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 하나 자신 때문에 용백군에게 어떤 해라도 미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나 용백군은 태연히 말했다. 이리로 모셔라. 중년인이 나가려 하자 그는 덧붙였다. 참 그리고 이것을 초강에게 전해라. 그는 즉시 무엇인가를 종이에 쓴 후 그것을 중년인에게 건네주었다. 중년인이 나가자 원깨묵은 몸을 일으켰다. 용대인. 하나 용백군은 미소지었다. 원형은 보고만 있으시오. 잠시 후 선실 안으로 3인이 들어왔다. 가운데 인물은 40대 중반가량의 전형적인 관인이었다. 관복을 입었으며 턱 밑에는 짧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허리에는 폐검을 찼는데 몸에서 관인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얼굴은 비교적 청소했으며 특히 약간 깊고 가느스름한 눈은 그가 극히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느끼게 했다. 그의 좌우에도 역시 관복차림의 두 청년이 따랐다. 중년관인이 선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폭권했다. 신뢰하오이다. 함부로 뵙기를 청해서. 말을 하며 그의 눈은 재빨리 용백군과 원깨 묵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어 그는 용백군이 배의 주인임을 간파한 듯 폭권했다. 관부의 일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방문했으니 협조를 바랍니다. 용백군은 당당히 인사를 받았다. 앉으시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나란 일이라면 어찌 도움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년관리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과연 산동의 거상 용백군 대인답습니다. 용백군은 미소지었다. 저에 대해 벌써 조사를 하신 모양이군요. 중년관리도 미소지었다. 산동의 관리로서 어찌 산동의 유명한 거 상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어 그는 엄숙하게 물었다. 본인은 산동성 제형안찰사사 소속으로 형부도독단위제라고 합니다. 그 말에 용백군은 흠칫했다. 뿐만 아니라 원깨묵도 내심 크게 놀라고 있었다. 단 이제 이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는 관부 내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를 그저 정육품의 관리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의 범인체 포나 또는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솜씨는 가히 심화적이다. 사건을 대하면 그는 흡사 동물적 육감을 지닌 듯 영화라고 기민하여 무섭도록 파고드는 집착력을 보인다. 그가 이미 손댄 사건 치고 해 결이 안 된 것이 없었다. 그런 그의 공적으로 보면 그의 관직직품은 이미 오르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나 그것은 그의 성격 때문에 더 이상 출세를 못하고 있음을 세인들은 알고 있었다. 절대로 타협을 모르는 성격 때문이었다. 상부의 지시나 압력 따위로 그는 일에 임하면 철저히 무시한다. 강직하고 또한 청렴 결백하여 그는 부정을 모를 뿐더러 용서치도 않았다. 하나 그는 부하들에게 있어 그는 신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그가 무림고수가 개입된 사건을 해결한 것도 여럿이었다. 그로 미루어 단위제의 무공 또한 상당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용백군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설마 그 유명하신 단도독님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단위제는 멋쩍게 웃음을 흘렸다. 별 말씀을 부끄럽소이다. 이어 힐끗시선은 한쪽에서 묵묵히 서 있는 원깨묵에게로 돌리며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실상 본인이 용대인을 뵙자고 한 이유는 한 가지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용백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 진무현에서 희대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여 명이 죽었지요. 용백군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까? 단위제는 미소 지었다. 무림인들의 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데 문제는 그 죽은자들의 정체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위제는 간으스름한 눈에 기광을 흘리며 말했다. 시신들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놀랍게도 조화성의 인물들이라 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조화성 용백군의 안색이 변했다. 단위제는 계속 설명했다. 당금 무림제일의 세력이지요. 하나 더욱 놀라운 것은 조화성의 고수들을 그토록 베어버린 범인의 무공입니다. 29의 시체 중 단투구만 제외하고는 모두 한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1초에 단위제는 서성거렸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용 모양의 도각 장식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계속했다. 범인은 어제 저녁 직무현의 연례객잔에 머물렀습니다. 연례객잔에서도 시체가 다섯구나 발견되었지요. 객잔 주인의 말로는 범인의 모습이 그는 말을 잠시 중단하고는 힐끗 원깨묵을 주시했다. 원깨묵의 안색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단위제는 미소지었다. 그는 장식을 만지작거리며 화재를 돌렸다. 아주 좋은 물건이군요. 송나라떼의 조각 같습니다. 용백군은 담담히 말했다. 훌륭한 안목입니다. 하하하 단위제도 문득대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시체들의 몸에 난 상처로 보아 범인은 상당히 긴장도를 사용했지요. 원깨묵은 흠칫하며 내심 중얼거렸다. 안목이 대단한 자다. 이때 단위제의 시선은 탁자 옆에 세워져 있는 원깨묵의 장도로 향했다. 원깨묵은 가슴이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위제는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29의 시체 중 두 구에서 발견된 상처는 일종의 비도술에 당한 것입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역시 1초에 즉사했습니다. 용백군은 담담히 말했다. 단위제는 단위제는 부드럽게 미소지으며 원깨묵을 가리켰다. 실례지만 저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용백군은 싱긋 웃었다. 원깨묵이라 합니다. 그 말에 원깨묵은 흠칫했다. 그가 설마자 신의 진짜 이름을 박힐 줄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단위제는 탄성을 바랬다. 오! 그렇다면 요즘 중원에서 백살대의 대장으로 알려진 마도 원대협이 바로. 용백군은 쾌히 대답했다. 이분이 왜다. 단위제의 눈에서 기이한 광망이 뻗었다. 실례가 아니라면 원대협이 용대인과 같이 계신 이유를 말씀해 줄 수 있는지요. 용백군은 태연히 말했다. 본인의 사업은 아시다시피 해상과 수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해적에게 수시로 위험을 당할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올초에 원대협과 계약을 했습니다. 원대협의 무공과 백살대의 힘을 이용하여 본인의 물건을 보호하기로 말입니다. 단위제는 씩 웃었다. 그렇게 된 것이군요. 이어 그는 신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원대협은 언제부터 이 배에 타고 계셨습니까? 약 한 달 가량 되었습니다. 그 말에 단위제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다. 그렇습니까? 이어 그는 옆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서 그들을 데려오너라. 내 도독님. 젊은 관복 청년이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다. 원깨묵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무리민이라 여차하면 언제든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비록 그로 인해 관부와 등을 지겠지만 그 정도를 두려워할 그가 아니다. 하나 용대꾼은 다르다. 그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잊었다. 그 점을 그는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대꾼은 태연하기만 했다. 대체 용대인이란 사람은? 이때 젊은 청년관인이 세 명을 데리고 선실 안으로 돌아왔다. 원깨묵은 따라 들어온 상인을 본 순간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이 배에 오르기 전말을 걸 어떤 그 인부들이 아닌가. 인부들은 겁을 먹은 표정들이었다. 필시 형부도독의 위험에 눌린 듯했다. 원깨묵은 서서히 내공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구나. 그는 여차하면 즉시 이 자리를 벗어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때 단이제는 세 사람의 인부를 바라보며 위험 있는 음성으로 물었다. 너희들은 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인부들은 원깨묵을 힐끗 바라보며 더듬거렸다. 아! 알고 있습니다. 원깨묵은 다급함을 느꼈다. 결국 들통나는군. 단이제는 미소지었다. 언제 보았느냐. 인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원공자님은 한 달 전부터 줄곧 이 배 위에 계셨습니다. 순간 단이제의 안색이 굳어지고 있었다. 용백군은 여전히 담담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오늘 새벽에 한 명의 회의인이 이 배에 올랐다고 하지 않았느냐. 단이제의 음성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습니다. 인부들은 기가 질린 듯 시인했다. 그렇다면 왜 부인을 하느냐. 그러자 인부 중 한 명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새벽에 한 명이 이 배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허나 그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공자님은 이 배를 지켜주시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쭉 계시었습죠. 그 말에 단이제는 기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되고 말았다. 인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자가 원공자님과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단이제는 일시에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원계무기 입고 있는 옷이 회의가 아니라 청의 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번에는 더욱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당했군. 깨끗이. 이때 용백군은 인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아침에 단도독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배위로 오른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내 주인님. 그자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인부 중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오른 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냥 도로 내려간 듯합니다. 용백군은 고개를 돌려 단이제를 보고 싱긋 웃었다. 이어 그는 원계무기를 바라보며 낭낭한 웃음을 흘렸다. 하하 원형. 품속의 명패를 보여주시 꿀요. 그 말에 원계무기는 흠칫했다. 무슨 명패를. 허나 그는 품속으로 손을 넣어가다가 더욱 놀랐다. 그는 내심 감탄을 느낌과 동시에 어떤 한기마저 느꼈다. 설마 용백군이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를 했을 줄이야 상상치도 못한 그였다. 여기 있소. 그는 수중의 명패를 단이제에게 내밀었다. 단이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며 명패를 노려보았다. 구룡. 명패에는 그런 문장과 함께 아홉 마리의 용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단이제는 한눈에 그것이 산동 거상 용백군의 식소림을 표시하는 명패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시선을 돌려 지그시 용백군을 응시했다. 용백군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캐낼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마침내 단이제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구룡상선에서 이기려고 한 내가 잘못이었소. 헛헛 용대인. 깨끗이 젖소이다. 용백군은 이상하다는 듯이 낭낭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단도독께서는 아직도 원형을 범인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단이제는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대단하군. 원깨묵의 얼굴을 아는 증인으로 객점주인이 있지만 저자의 머리로 보아나보다 먼저 그곳까지 손을 써놓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슬쩍 원깨묵을 바라보았다. 저자는 정말 기막힌 도피철을 찾은 세미로 군. 그는 잠시 생각을 굴렸다. 이어 용백군을 향해 정중히 말했다. 용대인 이배가 북경까지 간다면 같이 타고 가도 상관없겠습니까. 용백군은 빙긋이 웃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이배는 상선이지만 자리가 많기 때문에 돈만 내신다면 승객도 태우니까요. 단이제는 미소지었다. 감사합니다 용대인. 굉장히 바쁘신 용대인께 신뢰가 많았습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폭권지례를 취한 다음 돌아섰다. 그는 두 명의 청년관인과 함께 선실을 나갔다. 용백군은 그가 사라지자 인부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들은 이제 나가보게. 내 주인님. 인부들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 물러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곧 초광이 안으로 들어왔다. 용백군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초광. 초광은 우직한 얼굴에 다만 충직스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원계묵은 그런 주종관을 바라보며 내심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정말 좋은 관계로군. 범선은 계속 북상하고 있었다. 웍에 묵은 평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제23장 두 사나이에. 북경 대명제국의 흥망을 쥐고 있는 황도 황제가 기거하는 자금성 이 있는 북경은 과연 천하제일지 다음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사통팔달한 대로에는 반듯한 청석판이 깔려 있었고 그 옆에는 마 차가 나란히 여덟 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다. 북경성의 저택들은 모두 번쩍이는 단청과 유리기화로 장시되어 그 화려함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다. 황도 북경성 바야후로 풍우는 이곳에서도 일기 시작했으니. xxx 천륜객점 이곳은 북경성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는객점이다. 그 규모는 가히 일개 부중을 방불케 하였으니 주루와 객점을 겸하고 있었다. 객방만 해도 가히 수백이 넘었고 따로 독립된 별원을 무수히 포함하고 있었다. 천륜객점은 웬만한 사람은 묵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곳이었다. 객점의 전면에는 주루가 있었다. 주루는 3층이었는데 웅장한 규모여서 북경성 내의 명물이기도 했다. 주루의 3층 손님들이 저마다 담소하며 술을 들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조용하고 사치스럽게 꾸며진 좌석. 그곳은 특별히 칸막이가 되어 있어 최상급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두 청년이 술을 들고 있었다. 바로 용백궁과 원깨무기였다. 그들이 직무연을 떠나온 지 10일이 되었다. 그들이 북경성에 도착한 지도 5일이 되었다. 그동안 용백궁은 사업을 벌였다. 그의 사업이란 다름 아닌 각종 물품을 황실에 납품하는 것이었다. 그의 물품 중에는 각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종이 도자기 금은세공 각종 비단과 포목을 비롯하여 북경에서 소모되는 각가지 일상용품들이 모두 망라되어 잇었다. 그는 그것을 납품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그동 안원깨무기는 왠지 용백군에게 점차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지난 5일 동안 용백군을 따라다니며 그의 사업을 도와주었다. 그러는 동안 용백군에게 감탄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용백군의 화술을 비롯하여 거래 당시에 그의 상술 등은 원깨묵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매끄럽고 능숙한 것이었다. 또한 거래에 오가는 금전의 액수는 너무나 엄청나 원깨묵은 그저 입을 벌릴 뿐이었다. 비록 사업에는 문회 아닌 원깨묵이었지만 그는 용백군의 사업수환에 그저 감탄을 연발할 뿐이었다. 구룡상선에 가득 실려있던 그 엄청난 양의 물건이 불과 5일 사이에 바닥이 난 것 또한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었다. 그동안 원깨묵은 용백군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용백군은 산동성 재남의 거부인 양익상의 조카로 그의 뒤를 이어 1년 반 전부터 그의 사업을 물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용백군이 사업을 이어받은지 불과 1년 반 사이에 그는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 그리고 놀라운 재능으로 그 규모와 실적이 과거의 양익상에 비해서 수배나 신장시키는 업적을 보였다. 그의 현재 나이는 22세 나이는 원깨묵에 비해 두 살이 위였다. 하나 생각하는 면이나 경험은 원깨묵과 비알바가 아니었다. 원깨묵은 시간이 흐를수록 존경심과 더 불어 강한 마력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는 북경성에 온 지 며칠 안 되어 자신도 모르게 용백군에게 형리이란 칭호를 쓰고 있었다. 평소 유아독 존적인 원깨묵에게 있어 그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원깨묵은 술 한 잔을 쭉 들이켰다. 이어 용백군에게 잔을 돌렸다. 두 손으로 공손히 술을 따른 그는 물었다. 형님은 이제 제남으로 가셔야겠군요. 용백군이 미소를 지었다. 북경에 머물러 한 가지 맞춰야 할 일이 있네. 그것을 마친 후 제남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지. 이어 그는 원깨묵에게 물었다. 원재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원깨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저의 일은 워낙 막연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깨묵은 이미 자신의 사부 만생금도 도담 후와 조화성에 얽힌 은원관계를 그에게 얘기한 후였다. 그는 자신이 왜 만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용백군에게 그토록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용백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히 말했다. 음이 우형의 생각으로는 자네와 백살대의 실력으로 조화성에 대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같네. 원깨묵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하나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님의 말씀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용백군은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자네가 말한 무형과 신산이란 자들과 합작하는 것이 어떤가. 원깨묵은 강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싫습니다. 그들과는 결코 힘을 합티고 싶지 않습니다. 용백군도 술 한 잔을 들이키며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원제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한 것이지만 대로 인간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일세. 무모한 용기는 단지 만용에 불과할 따름이네. 원깨묵은 한동안 용백군을 응시했다. 용백군의 눈은 별처럼 차갑지만 왠지 원깨묵은 그 눈에서 강한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한참 후 힘주어 입을 열었다. 형님 이 어리석은 아오에게 한번 길을 안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용백군의 눈이 빛났다. 그게 무슨 말인가. 원깨묵에 두 눈이 번뜩였다. 형님 곁에 소재를 두시고 제가 움직여야 할 때를 알려주시십이요. 용백군은 잠시 흠칫하더니 곧 나직이 웃었다. 원제 자네는 나를 너무 크게 보는군. 나는 일개 장사꾼일세. 자 내가 속한 무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네. 그러자 원깨묵은 두 눈으로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소재를 속이지는 못합니다. 형님은 상인이지만 결코 단순한 상인은 아닙니다. 형님은 제가 보기에 대단한 무공을 지니고 계십니다. 용백군은 그저 담담히 그의 말을 듣기만 했다. 원깨묵의 음성에는 점점 더 열기가 더해갔다. 무림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로 사람들은 신산 제갈사를 꼽지만 저의 육감으로 형님은 결코 제갈사의 아래가 아닙니다. 용백군은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원제 나는 형님 부탁드립니다. 원깨묵은 용백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잊었다. 그는 진정이 담긴 은성으로 말했다. 요즘 들어 소재는 스스로 극도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님을 만나게 해준 것이 어쩌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백군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 상대인만큼 백년이라고 기다릴 용기가 있습니다. 용백군은 똑바로 원깨묵을 주시했다. 원깨묵의 두 눈이 간절한 빛을 발하자 그는 미소 지었다. 자네는 언젠가 나를 택한 것을 후회할 걸세. 그것은 곧 허락이나 다름없는 말이 아닌가. 형님 원깨묵의 눈에 기쁨이 충만하게 떠올랐다. 그는 손에 힘을 주었다. 저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백군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아우. 이 약속 놀라운 즈모를 지닌 신비의 상인 용백군과 천하제일도 인마도 원깨묵간의 이 약속. 이것 이 장차 몰고 올 품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더니 하나 아직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XXX 태진궁 자금성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크달 수 없는 궁 하나 이 궁이야말로 대명의 구군을 좌지우지하는 한 거인의 처소였다. 태진왕 주익적 그는 현황제 신종만력제의 이복동생이다. 전 황제 목종이 아끼던 서기비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란 평판을 들었다. 목종은 제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죽었으므로 당금 황제인 세종이 황제가 된 것은 그의 나이 10세대였다. 그토록 어린 나이여스. 무로 그가 정사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은 물론이었다. 천행이랄까. 다행히도 그 무렵 철에 재상으로 이름 높았던 명신 장거정 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정사는 평화롭고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하나 만력 10년 신종은 유능한 철의 재상 장거정을 황관의 농락으로 제거하게 된다. 그 이후 그는 주색에 빠져 폭정을 일삼게 되니 조정의 정국은 말이 아니었다. 자금성은 온통 황관의 천하가 되고 말았다. 이때 젊은 나이의 태진왕은 극히 현명하여 정국을 염려하여 몇 번이나 신종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황관의 손에서 처리되거나 이미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신종에게 통할 리가 없었다. 결국 태진왕은 뜻있는 신하들을 규합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 혼란한 황씨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을 하기 에이르르니 그는 변방을 강화하여 차라비 성 일대의 이민족 달탄 부족과 남으로는 외구의 침입을 막는 데 전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방의 가장 근심거리인 흥룡강과 송화강 일대의 여진부족의 족장인 누르하치의 침입을 방화하는 데 숨은 배전의 힘을 다했다. 그것은 황실의 충직한 인물에게는 커다란 존경의 대상이었다. 또한 그는 황실의 직속 특무기관인 금의위와 동창의 대권을 위임받아 황실의 비리 제거에도 앞장섰다. 하나 그는 신종의 방탕함으로 그것도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데 니 알았으랴. 이태진궁에 마침내 서서히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제24장 화원 각가지 꽃이 만발해 있다. 금 란화 백일홍 작약 국화 목단 매화 장미 해당화 세상의 꽃이란 꽃이 모두 이곳에 모여있는 듯하다. 그리고 여인 그녀는 꽃을 따고 있었다. 일신에는 소박한 베개를 입은 여인이었다. 얼굴에는 화장기도 전혀 없었으나 청초하고 고기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백가지 꽃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나이는 20세가량 정도 되었을까. 꽃바구니에 꽃을 담는 그녀의 자태는 마치 선녀와 같았다. 이곳은 태진궁의 별당화원 미녀의 이름은 백여년만 역 30년 무렵 환관의 음무에 의해 어명으로 사약을 받고 죽은 충신 백시열의 딸이었다. 평소 백시열과 친분이 두터웠던 태진왕이 그녀를 극비리에 빼돌렸다. 그리하여 삼족이 묘운데도 그녀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게 된다. 지난 십수년간 태진왕이 그녀를 거두어 키웠다. 그녀가 하는 일은 태진왕을 곁에서 모시는 일이었다. 그녀는 태진왕이 딸처럼 여겼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태진왕의 궁에서 그녀는 안주이니 나 다름없었다. 백여년 꽃을 따던 그녀의 우아한 섬섬옥수가 문득 멈추었다. 해당화 아직 피지 않은 해당화 봉오리에 눈길이 멎었다. 그녀의 이 아름다운 고결한 얼굴에 언뜻 미소가 어렸다. 시각은 아직 이른 아침이라 해당화 가지에는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매달려 있었다. 백여년은 문득 아름다운 음성으로 시를 늘 읊는다. 방울진 해당화 봉오리 잎사귀 사이에 가지런히 달려있네. 적 그 끝은 연지 바른 듯 붉고 나부로 봉한 듯 야무지게 닫혀있는데. 연 그대 주의하여 나뭇가지에 맺혀있는 이슬을 떨구지 마세요. 만약 이슬이 떨어진다면 붉은색 튀어나와 봄날은 가버리고 말거에요. 피소 미녀의 고운 오금에 실려나온 시음은 너무도 그윽하고 아름다워 취할 정도였다. 허허 연연 내 아름다움이 꽃 속에 있으니 꽃들마저 빛을 잃은 듯 하구나. 문득 낭낭하면서도 은은한 웃음소리와 함께한 인물이 나타났다. 태진왕이었다. 그는 오순가량의 나이에 청소한 욕무였다. 하나 낯빛이 파리했으며 몹시 병약하단 느낌을 주었다. 하나 두 눈만은 해지를 담고 있었다. 허허 연연 넷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 쿨룩 쿨룩 태진왕은 문득 기침을 했다. 백여년은 급히 다가와 태진왕을 부축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온통 근심이 어려있었다. 전화 날씨가 차운데 옥체를 상하실까 두렵사옵니다. 하나 기침이 멎은 태진왕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턱 내 몸은 아직 건강하다. 남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하나 백여년의 두 눈에는 그늘이 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 전화의 건강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허허 그렇냐 태진왕은 문득 가느다란 한숨을 쉬었다. 설옥 내 한 몸이 부서진다. 한들 이 나라만 평안해진다면 무슨 걱정이겠느냐 백여년은 근심스럽게 듣고 있었다. 황제께서는 아직 꼭 간신들 속에서 헤매고 계시고 북방의 누르아치는 여진을 통일하고 금을 세워 계속 북방을 위협하니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까 근심스럽도다. 태진왕의 얼굴에는 우국충정의 빛이 어렸다. 게다가 중원에는 조화성인지 뭔지 아는 단체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쿨루 쿨루 그는 말을 다하지 못하고 다시 심한 기침을 해댄다. 전하 백여년은 급히 부축했다. 그녀는 창백한 태진왕의 옆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큰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고 있었다. 태진왕의 몸이 수척해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비록 어려서부터 딸처럼 자신을 키워준 태진왕이지만 그녀는 태진왕에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애정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곡하게 말했다. 전하 깨우서는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의 옥체를 보충하소서 태진왕은 기침을 간신히 그치고는 인자한 표정을 지었다. 녀석 그러다 문득 그는 꽃송이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국화는 매우 아름답구나. 그러고 보니 백여년의 꽃바구니에는 국화 종류만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그녀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전하의 방에 장식할 것이옵니다. 태진왕은 너터로 듬쳤다. 허허허 연연 너는 장차 결혼하면 가장 훌륭한 내조자가 될 것이다. 그 말에 백여년의 얼굴에는 짙은 노을과 같은 홍조가 피어났다. 태진왕은 은근한 음성으로 물었다.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느냐. 백여년은 양밤은 물론 귀 밑까지 붉어졌다. 호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니 있기는 있는 모양이구나. 백여년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녀는 내심 이렇게 외치고 이덧다. 전하 제가 사랑하는 분은 바로 전하이옵니다. 왜 모르시나요 그녀는 야속한 느낌이 들었다. 이때 태진왕이 담담하게 말했다. 너는 결코 관리와 결혼하지 말거라. 평범한 것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것이다. 백여년은 내심 중얼거렸다. 소녀에게는 전하의 곁에 있는 것만이 가장 큰 행복인 아이다. 하나 어찌 감히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낼 수 있으랴. 엄청난 신분 차이. 그것으로 인해 백여년의 가슴은 항상 꽁꽁 감싸여진 채 지낼 뿐이었다. 태진왕은 몸을 돌렸다. 들어가자구나. 내 전하. 한데 그때였다. 화원으로 한 인물이 들어섰다. 그는 비단금포를 입은 중년인이었는데 소매에 금빛 수실이 매어져 있었다. 용맹하고 충직한 인상의 중년인은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전하께 아래옵니다. 무슨 일이냐. 태진왕이 묻자 중년인은 즉시 공손히 말했다. 전하를 아련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태진왕은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습니다. 본래 태진왕은 조용한 성품이므로 번잡한 것을 싫어할 뿐더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특별한 경우에는 조다하지 않았다. 누구라고 하던가. 중년인은 공손히 두 손으로 한 장의 배첩을 받들어 올렸다. 태진왕이 배첩을 펼쳐보자 그 속에 간단한 글이 들어있었다. 산동 용백군 배래. 용백군이라. 처음 듣는 이름이군. 태진왕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중년인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산동성에서 용백군은 유명한 거상입니다. 상인인가. 태진왕은 가볍게 미간을 좁혔다. 그렇습니다. 전하. 태진왕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몸이 안 좋으니 나중에 들르라 일러라. 하오나 용백군은 1년 전 전하께서 구진을 시찰나가셨을 때도 태진궁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년인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게다가 그는 양흥시 대감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순간 태진왕은 깜짝 놀란 듯 반문했다. 양흥시 대감의 외손자라고. 그렇습니다. 태진왕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피어올랐다. 오. 오. 양대감의 후손이라면 어찌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는 쾌히 응락했다. 어서 들라해라. 알겠습니다. 전하. 중년인은 부복한 후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백여년은 궁금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하 양흥시 대감이 누구신가요. 태진왕의 얼굴은 아직도 가벼운 흥분 상태였다. 충신 중에 충신이지. 하나 그 성격의 강직함으로 인해 20년 전 모함을 받아 삭탈관직하여 산동으로 낙향했지. 그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분의 후손을 보게 되다니. 그는 회상에 젖은 음성으로 말했다. 내 젊은 시절의 스승이나 다름없는 분이셨다. 정말 대단한 어른이셨지. 태진왕의 얼굴에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실로 오랜만에 화기가 감돌고 있었다. 방 안당금 친왕의 처소치고는 놀랄만큼 검소한 분위기였다. 평소 사치와 허리를 싫어하는 태진왕의 성품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방이었다. 건박한 타자를 앞에 두고 태진왕이 포단 위에 앉아있다. 그 앞 용백군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미천한 백성 용백군이 전하께 인사드립니다. 태진왕은 처음 용백군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한눈에 용백군의 모든 것을 느끼는 듯했다. 성년의 양대감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구나. 아니 오히려 그 기상은 더욱 훌륭하구나. 그는 흔쾌한 어조로 말했다. 일어나게 자네를 만나보니 양대감을 직접 보는 듯해 몹시 기쁘네. 황송합니다. 용백군은 자세를 바로 잡았다. 그도 엮이 내심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검소하고 다감한 분이시구나. 태진왕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양대인께서는 평안하신가. 용백군은 약간 어두운 어조로 말했다. 외조부님께서는 10년 전 노한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순간 태진왕은 충격을 받은 듯 몸을 가볍게 떨었다. 돌아 가셨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아 진정한 우국충신이 또 한 분 돌아가셨구나. 태진왕의 충격은 몹시 큰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허허 한심하도다. 양대감의 부음조차 왜 몰랐던고. 그는 오랫동안 서운함과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는 용백군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양대감께서는 익상이란 아들과 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용백군은 담담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외숙의 함자가 바로 익상입니다. 음 그럼 자당의 양해인가. 그렇습니다. 태진왕은 한동안 용백군을 응시하더니 문득 기이한 눈빛으로 물었다. 자당은 안녕하십니까. 용백군의 안색이 침울해졌다. 돌아가셨습니다. 음 태진왕도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는 듯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알기로 자당은 이십 몇 년 전인가. 남창의 한 장씨 성을 가진 상인과 결혼한 것으로 아내만. 그렇습니다. 한데 어째 자네의 성이 용시인가. 용백군은 내심 감탄했다. 정말 겉보기보다 무섭게 침일하고 기억력도 놀라운 분이시다. 그는 곧 솔직히 말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용시는 거짓성입니다. 실제 저의 이름은 장철린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 용백군. 그는 바로 장철린의 또 다른 변신이었던 것이다. 그는 남창을 떠난 후 세월이 흐른 지금 용백군이란 가명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신산 제갈사의 눈길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태진왕의 눈빛이 빛났다. 어째서 가명을 쓰는가. 용백군 아니 장철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신이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해 그는 태진왕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부친 장진군이 죽은 이후 사업을 이어받은 일신설로를 세운 일 그리고 치옥교를 만난 사건 그 이후 망가산에서 노명등 사인을 만난 일과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파란만장했던 사건들 금백만의 죽음과 신산 제갈사의 차 도살인계에 걸린 일하며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태산에서 무공연마를 하게 되었던 그간의 일들을 그는 될수록 자세히 이야기했다. 태진왕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실로 한 사람에게 벌어진 일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장철린은 계속 이야기했다. 태산에서 몇 개월간 무공을 익힌 저는 제 남의 외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렇다. 제 남의 거부 양익상은 실제 그의 외숙이었다. 양익상의 누이 양해가 바로 그의 모친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그것은 삭탈관직 당한 양씨 가문이 그들의 가게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상인인 장진군과 양해가 결혼한 것도 관직의 회의를 느낀 양응씨의 뜻이었다. 외숙부의 집에 묵으면서 외숙의 사업을 도우는 중전은 1년 전 북경으로 전화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랬다고 들었네. 그것은 노명 어른이 남긴 서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전화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업에 전념하다가 이제야 전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태진왕은 망연한 눈빛을 보였다. 그는 허탈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노명이 죽었단 말이지. 그의 표정은 허탈하고 허무해 보였다. 장천리는 의아심을 느꼈다. 노명과 전화는 애당초하는 사이였단 말인가. 이때 태진왕은 그의 궁금증을 느낀 듯 이야기했다. 노명은 금이위의 비밀 고수일세. 나의 명령을 받고 조화성에 잠입했었네. 아! 장천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태진왕은 손을 내밀었다. 서찰을 보여다오. 여기 있습니다. 장천린이 서찰을 바치자 태진왕은 잠시 기이한 표정을 짓더니 즉시 서찰을 뜯어 읽었다. 한데 점점 그의 안색이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급기야 태진왕은 안색이 창백해져 힘없이 포단 등바디에 기대었다. 그의 넓고 창백한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두 눈 또한 망연해졌다. 장천린은 궁금함을 참지 못했다. 대체 어떤 글이 쓰여 있기에 하나 그는 감히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은가. 허허허 문득 태진왕이 허망한 웃음을 터뜨렸다. 전하 태진왕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어찌 들리느니 좋은 소리는 없고 망국의 소리만 전해오는가. 그는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그 모습을 몹시 안타까워 보였다. 전하 태진왕의 깊은 두 눈에 이슬이 고였다. 읽어보겠는가. 그는 서찰을 장천린에게 건네주었다. 황송합니다. 장천린은 서찰을 두 손으로 받은 후 읽어보았다. 그 내용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미신 노명 이 전하께 글을 올립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조하성에 잠입한지도 벌써 수년 미신은 그동안 조하성의 금제에 걸려 함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전하께 연락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미신은 조하성의 제오신마전에 같이었던 66인 의금 제자들을 설득하여 탈출을 시도하려 합니다. 만에 하나 미신이 죽더라도 한 명이라도 벗어나면 전하께 이 서찰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미신 이 조하성에서 조사한 사실을 여기에 적습니다. 그 중 엄청난 비밀 두 가지는 명조마저 위태롭게 하는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장천린의 놀라움은 극에 달했다. 다음 부분을 읽고 난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음과 동시에 전율을 금치 못했다. 조하성주 연문은 여진의 누루아치와 암중동맹을 맺었습니다. 중원을 안과 밖에서 정복하려는 엄청난 반역이라고 사류됩니다. 더더욱 무서운 일은 조하성주 연무가 전하의 옥체를 노리고 살인혈첩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 행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필시 무서운 인물로 추측됩니다. 전하께서는 어지러운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의 옥체를 보증하셔야 합니다. 만일 미신이 살아난다면 반드시 뵐 수 있으리라 여기며 서찰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고 끝에는 노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실로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소식이었다. 장천린은 눈썹이 파르르 떠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조하성 감히 이 나라를 정복할 음모까지 꾸미다니 그의 충격은 컸다. 그리고 왜 태진왕이 그토록 허탈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장천린의 가슴에는 이제껏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불덩이가 이글거렸다. 그것은 한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조하성 제25장 2 태진궁의 개건방 안에 두 청년이 마주앉아 술을 들고 있다. 용백군 즉 장천린과 원깨묵이었다. 원깨묵은 술잔을 내리며 약간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다. 형님 대체 언제까지 태진궁에 머무를 작정이십니까? 그렇다. 원깨묵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이 태진궁에 들어온 지도 어언 열흘이 지났기 때문이었다. 장천린은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담담히 말했다. 원제 지금은 우리가 이곳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 어째서입니까? 원깨묵이 의아해하자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태진왕은 속이 깊은 인물이야. 그는 분명 제남의 양가장으로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깨묵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나라는 존재를 10분 믿기 위해서 일 것이다. 하나 원깨묵은 눈살을 지푸렸다. 결국 지금은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장천린은 답답하기만 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지. 만에 하나라고 태진왕께 드린 서찰이 가짜라면 그것을 믿고 움직이다가는 황실의 커다란 타격이 오지 않겠는가? 아무리 대명왕실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해도 조화성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는 없는 일이네. 그 말에 원깨묵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는 내심 중얼거렸다. 그렇다. 조화성의 고수는 수만을 헤아린다. 대명의 군사력이 수백만이란 한들 상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 이하 아니다. 자칫하면 엄청난 비극과 혼란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 장천리는 문득 미소지으며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아우 이방 근처에 몇 명의 고수가 매복해 있는가? 그 말에 원깨묵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공력을 일으켜 청각을 집중했다. 13명입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기척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모두 1급 고수들입니다. 이어 그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뇌까렸다. 태진왕 조금 너무하는군요. 그러다 문득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빛났다. 문으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천리는 태연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잠시 후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들어 오시오. 원깨묵의 딱딱한 음성으로 말하자 문이 살며시 열리며 백의 미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바로 백여년이었다. 그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두 분 저를 따라오시지요. 공손하면서도 기품있는 태도였다. 장천리는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전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 백여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장천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즉시 원깨묵에게 전음을 전했다. 아우 조금 고달픈 일이 생길 것 같다. 주의하게. 원깨묵은 의아했다. 하나 그는 절대적으로 장천리는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아무 말 않고 장천린의 뒤를 그 림자처럼 붙어 따랐다. 세 사람은 말없이 긴 회랑을 돌고 돌아 어느 상당히 넓은 대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백여년은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어 그녀는 나가버렸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원깨묵은 의혹을 느끼고 전음으로 말했다. 형님 확실히 느낌이 이상한데요. 장천린은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의를 응시했을 뿐이었다. 이어 그는 벽을 만져보았다. 벽에 촉감이 섬뜩하도록 차갑자 그는 약간 놀랐다. 벽 속에 강철이 들어있다. 그는 내심 긴장이 되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대청으로 다섯 명의 복면인이 들어왔다. 그들은 검을 들고 있었으며 얼굴은 하나같이 백색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서서히 두 사람을 포위했다. 장천린은 전음을 전했다. 원재 상대는 대내의 1급 고수들이 다 1대 5인데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원깨묵은 다섯 복면인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했다. 그 순간 그는 어깨 위에 장도를 약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동작은 오랫동안 숙련된 준비 동작이었다. 그는 빠른 시간 동안에 이미 그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은 풍기는 기도로 보아 악시 삼형제의 상이다. 황궁에서 이 정도 무공을 쓰는 자들이라면 그는 내심 단정을 지었다. 소속이 금이위 아니면 동창 중 하나다. 금이위나 동창에 소속된 황궁대내 고수들 이 일반 무림고수와 또 다른 특출한 무공을 지니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원깨묵은 서서히 전신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동시에 전음으로 물었다. 형님 대체 태진왕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장천린도 그것이 궁금했다. 하나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 느 오인의 복면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하나 복면인들은 애당초 듣지 않은 듯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원깨묵이 냉소하며 음산하게 웃었다. 후후 태진궁에 감히 복면 무리들이 횡행하다니 고약한 일이군 어느 순간 그는 결코 인정과 싸움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답게 이미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갈 쌍시옷 검광이 번득였다. 선광이 오인 중 한 명을 두 쪽 낼듯이 번쩍였다. 순간 복면인도 기민한 반응을 보이며 검을 휘둘렀다. 칭 불꽃이 튀었다. 순간 복면인은 휘청거렸으나 원깨묵의 놀라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손목은 물론 팔 전체가 떨어져 나갈 듯이 찌르르 울렸던 것이다. 2자 대단한 강자다. 그는 1초로 상대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었다. 이때 그의 귀전으로 장천린의 전음이 들려왔다. 원죄 될 수 있으면 실력의 산푸는 숨겨두게. 원깨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좌우에서 두 명이 정광석 화처럼 공격해왔다. 후훗 원깨묵은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그의 눈빛은 음산하고 비정한 광채를 발하기 시작했다. 한순간 장도를 비스듬히 벼락처럼 가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야수처럼 변한 듯했다. 차차창 파파파파 카칭 쩡 실로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졌다. 불꽃이 우박처럼 퍼지며 가 공할 검광도광이 대청을 살벌하게 메웠다. 1대5의 싸움은 숨막히는 접전이었다. 원깨묵의 무공은 가히 예술적이었다. 그의 도는 그의 손에서 자유자재로 춤추고 있었다. 허공에 손을 그을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도기가 뿌려지면서 단순한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무궁무진했다. 가벼운도 같았으나 어느 때는 패상같은 묵중함으로 오인의 검을 짓눌렀고 어떤 때는 단지 기만으로 그들의 신형을 휘청거리게 했다. 하나 그는 절대 우세도 열쇠도 보이지 않는 국면을 유지하고 잊었다. 관전하던 장천리는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굉장한 도법이다. 저 정도 기법이라면 능이 천하제일도 가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그는 마치 딴 사람같이 변한 원깨묵을 바라보면 감탄했다.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싸움에 임하니 원제는 마치 야수 같구나. 마치 싸움을 위해 태어난 무인 같군. 이때였다. 원깨묵의 음산한 웃음이 들렸다. 흐흐흐 얼굴을 가린 겁장이들. 이제 그만 탈을 벗어라. 순간 우우우웅. 그의 도에서 마치 아수라의 울음소리 같은 파공음이 울렸다. 옷. 장천리는 흠칫 놀랐다. 그는 보았다. 원깨 무게 도가 괴이하게 펼쳐지는 순간 도형에서 마치 환상처럼 아수라의 형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것이 바로 수라구류도. 헉. 크흐흐흐. 비명이 연달아 터졌다. 다섯 명의 복면인들 이 모두 뒤로 주르륵 밀려나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모두 두 동강이 나 있었다. 또한 그들의 소나기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복면 사이에 그들의 눈에는 모두 경하게 젖어 있었다. 이때였다. 문득 웃음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하하하 과연마도 원깨묵답군. 정말 대단하네. 박수소리와 동시에 대청 안으로 3인 2 들어섰다. 그 중 두 명은 태진왕과 백여년이었다. 나머지 한 명을 금포노인이었다. 기이할 정도로 그는 평범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수염은 특징 없이 길렀으며 키도 중키였다. 얼굴도 지극히 평범하여 잘 인상에 남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 나이는 옷은 이 약간 넘어 보였다. 태진왕은 여절리 박수를 치며 걸어 들어왔다. 전하. 장천리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태진왕은 빙긋이 웃었다. 미안하네. 백군 자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때문에 며 칠간 자네에게 소홀했네. 네 사과하지. 이어 그는 다섯 명의 복면인들을 바라보며 손을 저었다.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예. 오이는 즉시 몸을 날려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지자 태진왕은 원깨묵을 응시하며 말했다. 내 마도에 대한 소문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네. 오늘보 니 과연 명불허전이군. 금의 위에 다섯 고수가 손도 못쓰고 당하다 니 말일세. 하하하하. 그는 호탕하게 웃었다. 태진왕의 기분은 몹시 유쾌한 듯했다. 원깨묵은 내키지 않았으나 예를 표했다. 황송합니다. 태진왕은 대청 안쪽으로 걸어가며 자애스럽게 말했다. 자자리에 앉게. 백군. 그는 장천린은 용백군으로 칭해주고 있었다. 장천린이 자리에 들자. 그는 비로소 금포중년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분을 소개하겠네. 이어 담담히 설명했다. 이분은 엽천우 대인일세. 현재 금의위의 영수일세. 금의위의 영수. 장천린과 심지어는 원깨무까지도 충격을 느꼈다. 금의위. 그것은 황제의 직속기관으로 대내의 모든 고수들을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집합체다. 그 권력은 가히 육부의 상서를 능가하며 승상과도 맞먹을 정도다. 황제의 친명을 받아 영모를 꾀하고 나 간원을 일삼는 간악한 자들을 체포구금하여 처단하고 정보를 캐내는 비밀기관이므로 사실상 상대 직분의 관계없이 언제든 무서운 실력을 행사한다. 설사 승상이나 황족이라 해도 법에 저촉되면 언제든 처단한다. 그러므로 관리들에게 있어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장천린은 내심 중얼거렸다. 으음. 금의위의 실권을 태진왕이 잡고 있다더니 그 소문은 사실이었구나. 그는 곧 폭권했다. 소생 용백군이라 합니다. 엽천우는 담담히 미소지으며 말했다. 용공자의 외조부인 시 양흥시대가문 노부도 옛날부터 존경해 왔소이다. 그 어른의 혈육을 만나니 실로 감회가 깊소이다. 이때 태진왕이 지시했다. 연연차를 준비해라. 네. 백여년은 공손히 대답하고 몸을 우지겼다. 태진왕은 장천린에게 말했다. 백군 자네가 나에게 한 말 중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오늘 아침에야 확인했네.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자네에 대해 조사했는지 자네는 궁금할 것이네. 태진왕은 기침을 쿨룩쿨룩했다. 이어 엽천우를 흘끗 응시하며 말했다. 엽대인께서 나 대신 설명해 주시겠소. 엽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들겠습니다. 이어 그는 장천린을 바라보며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용공자는 현재 대명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아실 것이오. 안으로는 황광과 간신들로 인해 황제폐하의 이목이 가려졌고 밖으로는 여진의 누루하치가 위협하고 있소이다. 뿐만 아니라 남으로도 외군은 계속 골치를 섞이고 있소. 장천린은 말없이 들었다. 게다가 조화성 등 무림세력이 극히 혼란한 정세를 틈타 누루하치와 암중 동맹까지 맺었소. 엽천우는 충심이 우러난 음성으로 탄식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대명의 앞날은 결코 장담할 수 없소. 이때 백여년이 향차를 끓여 들어왔다. 그녀가 차를 돌리는 동안 얘기는 잠시 끊어졌으나 그는 곧 말을 이었다. 태진왕 전하께서는 이러한 난관을 뚫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소. 장천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나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즉 황실을 보호하고 대명을 지키기 위한 특수정예 부대인 20만 황실 친위대를 조직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오. 장천린은 그 말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 그는 회의를 금치 못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현재 대명에 있는 백만대군이 있소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군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게다가 현재 황실의 재정은 엉망이 아닌가. 그의 생각은 계속되었다. 이 상태에서도 또다시 20만 황실 친위대를 조직한다면 그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백성의 부담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원은 더욱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것이다. 이때 엽천후 금위위 영수가 탄식했다. 실상 대명에는 백만대군이 있고 13행성에는 각도 지휘사 아래 수십만 정병이 있으나 모두 숫자만 많을 뿐 막상 실전에는 허수압이나 다름없소. 그런 외에 미에서 20만 황실 친 위대의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오. 장천리는 급기야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있다 해도 20만의 엄청난 인원을 어디서 보충한단 말입니까? 엽천후는 담담히 말했다. 인원 문제는 이미 확보해 놓고 있소이다. 1년 이내면 20만 대군을 조직할 수 있소. 하나 용공자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오. 엽천후의 말에 장천리는 내심 중얼거렸다. 그렇군. 결국 나로 하여금 그 자금에 관해 상의하려는 의도였군. 엽천후는 눈에 기광을 흘리며 말했다. 중원에서 그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3명 있소. 강남의 망금산장의 주인이자 강남제일의 상인인 금백만과 강북 용문전장의 주인인 상관홍이 바로 그들이오. 장천린도 그 말에는 인정치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하나 그들에게 그 막대한 군비를 조달시키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점이 많소. 더욱이 금백만은 2년 전에 쭉 어소이다. 장천리는 담담히 말했다. 또 한 명은 누구입니까? 엽천후는 미소지으며 말했다. 한 번 알아맞혀 보시겠소. 장천리는 생각에 잠겼다. 중원에 거부라면 그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강남의 심재궁이나 육만춘도 거부이긴 하나 금백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는 강남에서 강북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아는 한 모든 거부와 거상을 떠올려 보았다. 하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의 안색이 변했다. 설마. 이때 엽천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강남 귀주성의 금값이 한 차례 폭락한 적이 있었소. 그뿐만 아니라 귀주성에 나돌아 다니던 돈의 반 이상이 모조리 어느 한 곳으로 쓸려들어 간 일이 있었소. 한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막대한 황금을 귀주성에 뿌리고 모두 돈으로 바꿔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소이다. 장천린의 안색이 침중해졌다. 그는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황금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타길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엽천후의 얼굴에 탐복의 빛이 떠올랐다. 그렇소이다. 장천린의 안색이 미미하게 흔들렸다. 황금의 손 타길비 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제 풍우는 점점 더 회오리쳐 중원의 상계 깊숙한 곳까지 뒤흔들기 시작했으니. 과연. 제26장 2 천륜 객점 주루의 3층은 비교적 한가한 편이었다. 1, 2층은 저녁시간이라 한창 북적대고 이더스나 3층은 음식과 술값이 비싼 특별석임으로 손님이 한가했다. 장천린과 원깨묵은 창가에 앉아 술을 대작하고 있었다. 원깨묵은 영거푸 석잔을 마신 다음 불만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시큰둥하게 물었다. 형님 대체 태진왕이 형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20만 황실 친위대에 필요한 군비를 조달해 달라는 것이네. 왜 하필 형님에게 그걸 부탁한단 말입니까. 원깨묵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자칫하면 자신의 일이 뒤로 미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장천린은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말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외조부님이 대명의 충신이었던 양흥시대감이기 때문이네. 즉 나에 대한 신뢰감 때문이지. 원깨묵은 계속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에 어선등으로 입술을 문지르며 그를 정시했다. 형님은 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장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태진왕의 말이 떠올랐다. 타길비는 엄청나게 많은 황금을 소유하고 있다. 그 분량이여 그 정도인지 추측할 수도 없을 정도라네. 허나 그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 수명이 다해가고 있지. 게다가 그에게는 1.16도 없네. 얼마 전 그는 황실의 금위위로 서찰을 보내왔었네. 그가 누군가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네. 허허허 그것을 해결해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황금의 3분지 1을 주겠다고 제의해왔네. 백군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그 3분지 1의 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벌여 군비를 조달해 달라는 것이네. 매년 필요한 자금만 보태면 되네. 그 외에 남는 것은 모두 자네가 가지게. 황금 또한 마찬가지네. 장천리는 그 말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3분지 1의 황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다. 하나 분명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그 부탁을 받아들 이기에는 한 가지 난점이 있었다. 그것은 취옥교 때문이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는 취옥교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결과 그는 그녀가 북해 사퇴청에 있음을 알아냈다. 허나 황금의 손이라는 타길비가 있는 곳은 해남이었다. 실로 남과 북으로 이말리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장천린으로서는 그 결정이 어려웠다. 대의를 택할 것인가 여인을 택할 것인가. 원깨묵은 왠지 짜증이 나고 있었다. 그는 영겁 후 술만 퍼마셔 대고 있었다. 그의 내부에서는 불만이 꽉 차오르고 있었다. 비록 겉으로는 장천린에게로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이때 주루의 3층으로 5인이 올라왔다. 그들은 눈길을 끄는 차림새였다. 머리에 하나같이 중립을 눌러쓰고 얼굴에는 면사를 드리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장천린과 원깨묵에 개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앉더니 식사를 주문했다. 그들은 중립을 탁자에 벗어놓은 후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장천린의 전음이 원깨묵의 귀전에 들렸다. 아오 중립을 쓰면 머리에 중립이 눌린 자리가 어느 정도 생기는가 원깨묵은 흠칫했다. 그는 슬쩍 시선을 돌려 오인의 머리 부분을 응시했다. 과연 그들의 중립 중앙 뚫린 부분이 닿았던 머리카락은 깊이 눌린 자국이 있었다. 그는 의혹이 치밀었다. 가벼운 중립에 저 정도의 자국이 날리가 없다. 원깨묵은 문득 점원을 불렀다. 이봐!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점원이 달려왔다. 자네 조그만 거울 가진 것 있나? 거울요. 점원은 원깨묵의 엉뚱한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원깨묵은 미소 지었다. 조금 있다가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얼굴 좀 보려고 말이야. 그 말에 점원은 희죽 웃었다. 알겠습니다. 곧 갖다 드립죠. 하나 그는 몸을 돌리며 내심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미친놈 그 독사 같은 상판에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그는 비웃으며 거울을 갖다 주었다. 고맙네. 원깨묵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음산하고 비정하게 생긴 마른 얼굴을 그것도 나자가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실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하나 원깨묵의 의도는 딴 데 있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창가로 들어오는 석양의 빛을 오이니 앉아있는 탁자로 반사시켰다. 반짝. 다섯 개의 중립으로 거울빛이 스칠 때마다 빛이 반짝거렸다. 으음. 원깨묵은 내심 신음을 흘리며 거울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때 다시 3층으로 또 한 명이 올라왔다. 뜻밖에도 15,6세 가량의 귀여운 소녀였다. 양볼의 보조개가 매력적으로 패이는 아름다운 소녀였는데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언뜻 보아도 그녀가 꽃파는 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좌중을 둘러보더니 장천린이 있는 곳으로 사뿐사뿐 걸 어왔다. 공자님 꽃 한 송이만 팔아주세요. 그녀는 몹시 가련해 보였다. 백합 한 송이를 들고 애원하는 그녀의 큰 눈마물은 가련한 빛이 흘렀다. 입고 있는 옷도 허름한마에 이어서 더욱 연민지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원깨묵이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다. 필요 없다. 다른 곳으로 가봐라. 하나 장천린이 미소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우 오늘 가인을 만나러 가는데 꽃이 한 송이 있는 것 이 좋지 않겠나. 이어 그는 빙긋 웃으며 물었다. 이 꽃 얼마냐. 그러자 소녀는 생긋 웃으며 백합을 내밀었다. 동전 한 양이에요. 장천린은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이어 동전을 주는 척하며 슬쩍 소녀의 갸냘픈 손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어머 소녀는 화들짝 놀랐다. 후후 이 꽃보다는 내가 더 마음에 드는구나. 장천린의 행동은 누가 보아도 파렴치 아니었다. 소녀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다. 나. 나리. 이 손. 좀. 원깨묵은 의아했다. 그가 보기에 장천린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장천린은 문득대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하. 원래 이 북경 천륜객점에는 출연 이 늘꽃을 팔 넣어 오는데 그녀가 안 오고 내가 온 것을 보니 출연의 몸이 어디 아픈가 보구나. 그. 그렇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웬일인지 창백해져 중얼거렸다.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가 보아라. 그는 손을 놓아주었다. 소녀는 살았다는 듯 이 황급히 물러났다. 하나 소녀는 장사의 미련을 떨구지 못하는 듯 주춤주춤 이번에는 오인의 중립인들에게 다가갔다. 나으리들 꽃 한 송이만 팔아주세요. 그러자 중립인 중 한 명이 말했다. 얼마냐. 동전 한 양. 이에요. 허어. 굉장히 싸구나. 중립인은 쾌히 말했다. 좋아 좋아. 내가 사주지. 헌데 그는 말하자마자 덥석 소녀를 알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닌가. 어머. 소녀의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다. 나으리.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 중립인은 어디까지나 능글낭글했다. 흐흐. 동전 한 양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아니지 아니야. 너무 싸니까 오늘 밤에 잘만 모시면 은자 열량까지도 쳐주마. 하하핫. 후툭툭. 킬킬킬. 중립인들은 모두 대소를 터뜨렸다. 소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중립인은 은큼하게 짓거려댔다. 힘겹겠지만 우리 다섯 사람을 모두 모시면 오십냥이다. 으하 하하하하. 이어 그는 마구 떡 주무르듯 소녀의 가슴을 주무르지 않는가. 어느새 그의 투박한 손은 마이를 뚫고 소녀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 아. 소녀는 겨냘픈 비명을 질러대며 몸부림을 쳤으나 막무가내였다. 중립인은 소녀의 채에 익지도 않은 유방을 마구 주무르며 음소를 흘리고 있었다. 남여지 내 중립인들도 그 광경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점원이 달려왔다. 나으리들 제발 좀. 허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꺼져. 펑. 중립인이 발로 걷어차자 점원은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그 순간 중립인은 소녀의 옷을 찢었다. 찌익. 악. 소녀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소녀의 가슴 옷이 길게 찢어지고 조그마하나 소담스런 소녀의 유방이 드러났다. 흐흐흐흐. 킬킬킬. 아직 다 익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닳겠는걸. 중립의 사나이들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그들은 소녀가 비명을 질러대건 말건 손장난을 계속했다. 소녀는 여러 개의 손에 유린대고 있었다. 주점에서 벌어진 이 횡포에 많지 않았던 손님들은 그만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중립인들의 험한 말투에서 그들이 무리미님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악. 놓아주세요. 제발. 으흐흐. 흐흐 왜 이리 앙탈이냐. 즐겁게 해주겠다는데. 흐흐 그것 참 퍼득이니까 더욱 감칠맛이 나는데. 중립인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다. 어느새 소녀는 발라가 되고 있었다. 꽃바구니는 저만큼 떨어져 나뒹굴고 바야후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만행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때 원깨묵이 천천히 탁자 옆에 세워두었던 장도를 잡고 잇었다. 장천리는 술잔을 들며 담담히 물었다. 참견할 것인가 아우. 원깨묵의 눈이 야수처럼 번들거렸다. 저들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놈들은 지금 나를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저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장천린의 질문에 원깨묵은 차갑게 말했다. 조화성 제30마전의 웅이오 괴라는 작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호탕하고 영웅인 척하나 죽음의 이빨을 숨기고 있다는 살인 전문가들입니다. 원깨묵의 눈이 음산하게 빛났다. 장천린은 술잔을 들이켰다. 참견하겠다면 해보게. 하나 구태여 이쪽에서 살기를 먼저 들어낼 필요는 없네. 그리고 이곳 객점에서 꽃을 파는 출연이란 소녀는 없어. 원깨묵의 얼굴에 흠친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저 소녀의 손바닥에는 무공을 익힌 흔적이 있네. 원깨묵은 섬뜩함을 느꼈다. 대체 형님은. 그는 새삼 장천린에 대해서 기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원깨묵은 이윽고 몸을 일으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다섯 사나이들 앞에 우뚝 선 채 차갑게 말했다. 여보시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소. 순간 소녀의 둔불을 쓰다듬고 있던 사나이가 음침하게 말했다. 뭐야 내 놈은. 이어 그는 면사 사이로 징그러운 웃음을 흘렸다. 흐흐 이 계집이 탐나는 모양이군. 그는 두 눈을 무섭게 불아렸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그의 한 손은 호통치면서도 소녀의 저 가슴을 터질듯이 움켜쥐고 있었다. 원깨묵은 차갑게 말했다. 미친 척하지 마라. 웅이의 다섯 귀신들. 음. 오인의 중립인들의 몸이 굳어졌다. 하나 그것은 극히 일순간일 뿐이었다. 아악. 소녀는 중립 사나이가 내던진 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원깨묵 앞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순간을 이용하여 사나이들은 탁자 위에 중립을 잡더니 정광석화처럼 원깨묵을 공격했다. 파츠츠. 중립이 스치자 탁자는 마치 예리 한 칼을 맞은 듯 두 동 강의가 났다. 원깨묵은 뒤로 물러섰다. 소녀가 걸리자 그는 소녀를 잡은 채 옆으로 미끄러지며 장도를 후려쳤다. 쨍. 중립과 장도가 부딪힌 순간 날카로운 금속성이 울렸다. 동시에 중립이 찢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 시퍼런 광채의 천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돼저락. 차앗. 위잉. 세앵. 다섯 개의 천륜이 상중하와 좌우로 원깨묵을 공격했다. 원깨묵의 두 눈에서 새파란 광채가 뿜어 나왔다. 흐흐흐흑. 그는 이빨을 드러내며 괴소를 흘리더니 장도를 선풍처럼 흔들었다. 위잉.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그것은 상대의 공격은 아예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웅이옥에는 흠칫했다. 그들은 설마 원깨묵 이이토록 무 미흥개 공격할 줄은 몰랐다. 카카칵. 쩌정. 쩌정. 불꽃이 퉁겼다. 아악. 캑. 크악. 처절한 비명이 터지며 사민이 허공에서 두 동강이 나며 떨어졌다. 그들의 천륜도 동강난 채였다. 하나 원깨 묵도 무사하진 못했다. 그의 옷자락이 갈기갈기 찢겨져 납풀거렸다. 천륜에 당한 것이었다. 하나 놀랍게도 피는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살결은 천륜에 스친 자리가 붉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비. 빌어먹을 내놈이 벌써 현문강기를 익혔단 말이냐. 나머지 두 명은 이를 갈더니 다시 공격했다. 츄츄츄. 위이이이이이이이. 두 개의 천륜이 가공할 기류를 뿌리며 원깨 묵의 옆구리와 목을 양단할 듯 공격해왔다. 원깨 묵의 눈은 비정했다. 그는 냉소를 터뜨렸다. 가거라. 수락우려도 중1초인 수라 초연이다. 순간 우웅. 무서운 도기가 시커먼 아수라의 환영을 일으키며 뒤덮였다. 실로 믿을 수 없는 패도 적인 도쎄였다. 한순간 두 명의 모습은 도쎄에 파무쳤다. 으아악. 크아악. 처절한 비명이 아수라의 도영 속에서 들렸다. 그들은 즉사한 것이었다. 실로 가공할 도법이었다. 원깨 묵은 장도를 내렸다. 그의 얼굴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 광경을 보던 점원은 안색이 퍼렇게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한편 꽃팔이 소녀의 안색도 창백해져 있었다. 원깨 묵은 그녀를 응시했다. 가. 감사합니다. 나으리. 소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원깨 묵의 눈이 괴이하게 변했다. 음. 허나 그는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그의 넓은 등이 소녀에게 그대로 노출되었다. 손만 뻗으면 명문혈에 닿을 정도의 거리였다. 소녀의 눈동자에 새파란 도끼가 빛났다. 죽었. 슉. 믿을 수 없는 빠르기였다. 어느 틈에 소녀의 손에는 도끼가 쥐어져 있었고 몸과 비수가 하나가 된 채 원깨무개 등을 찔렀다. 악. 소녀는 비명을 질렀다. 비수가 명문혈에 적중된 순간 박히기는 커녕 상상도 못할 반탄력으로 비수가 퉁겨나간 것이 아닌가. 소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눈을 크게 뜨며 숨간적으로 입을 벌렸다. 입으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쿵. 그녀는 눈동자가 경직된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비로소 그녀의 목이 몸체에서 분리되며 떼구르르 굴렀다.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원깨무개는 거의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도를 휘둘러 소녀의 목을 베어버린 것이었다. 그 광경에 장철리는 눈살을 치푸렸다. 잔인하군. 놔줘도 될 것을 일부러 틈을 보호 여상대에게 공격하게끔 유도한 뒤 죽여버리다니. 이때 원깨무개 다가왔다. 그는 장철린의 표정에서 그의 심중을 눈치챈 듯했다. 잔인하다고 여기십니까. 부인하지 않겠네. 장철린의 대답에 원깨무개는 입술을 실루겼다. 흐흐 나는 사부와는 좀 다릅니다. 그 분은 천하 그 누구에게도 허점을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허를 보여 돌아가셨습니다. 원깨무개 음성은 스산하기만 했다. 나는 나를 노린 놈들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장철린은 눈썹을 치푸렸다. 한데 그때였다. 문득 기이한 웃음이 들려왔다. 후훗 이번에야말로 현장에서 걸렸군. 장철린과 원깨무근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3층 계단 어귀에 한 명의 관복을 입은 초로에 청소한 인물이 서있었다. 짧은 수영과 혜지가 어린 눈빛에 그는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범선에서 만남 제형안찰사사의 형부 도독 단위제였다. 장철린은 몸을 일으켰다. 이곳에서 또 만났군요. 우리는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단위제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 그는 주루에 쓰러져 있는 여섯 구의 참혹한 시신을 쓸어보며 원깨묵을 향해 말했다. 원대협의 도법은 실로 대단합니다. 본인의 눈이 놀라다 못해 찢어질 뻔 했소이다. 원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위제는 시체를 다시 바라보며 혀를 찼다. 허허 참. 참혹하군. 장철린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도독께서 직접 보셨다시피 이번 상황은 내 아우의 죄가 아님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단위제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정당방위란 말씀이시구려.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헛헛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제까지 공력을 끌어올리며 여차하면 손을 쓰려 했던 원깨묵의 눈이 차츰 부드럽게 풀렸다. 이때 계단으로 몇 명의 무사들이 뛰어왔다. 그들은 주루의 살 인극에 대한 손님들의 신고를 받고 몰려온 북경성의 관인들이었다. 점원이 그들이 올라오자 반색을 했다. 바로 저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관인들은 눈을 번뜩이며 점원이 가리킨 원깨묵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 중 한 중령관인이 원깨묵을 노려보며 말했다. 실례지만 관청까지 좀 가주시겠소. 원깨묵의 눈이 꿈틀거렸다. 관청. 그는 냉소했다. 동시에 그의 눈에서 다시 예의 야수같은 빛이 발해졌다. 원깨묵은 애당초 관청 따위는 경시하는 습관이 있었다. 비록 관과 충돌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관이나 왕법을 두려워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이때였다. 하하하 잠깐만. 단위제가 나섰다. 관인들은 그제서야 그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단위제는 품속에서 하나의 영패를 꺼내더니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관인들은 기겁을 하고 놀라더니 모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대영방께 인사드립니다. 순간 장천리는 흠칫했다. 대영반. 그는 의아함을 느꼈다. 분명 그가 알기로 단위제는 산동성 제형안찰사사 소속의 형부도 독이었다. 그 신분은 비록 산동성 내에서는 막강한 권력이었으나 황도 북경성의 관인들까지 부복해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그는 심중에 커다란 의혹을 느꼈다. 단위제 저 사람에게 또 다른 신분이 있단 말인가. 이때 단위제는 영패를 거두며 관인들에게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내가 처리하겠다. 너희들은 어서 이곳에 시체나 옮겨라. 넷. 관인들은 즉시 바닥에 쓰러진 여섯 구의 시 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단위제를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신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 단위제는 몸을 돌리며 장천린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용대인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술 한잔 하시겠소이까.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관청만 아니라면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하하하하. 원농담도. 단위제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원깨묵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 원대협께서도 같이 가십시다. 원깨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 장천린이 몸을 일으켜 그의 청에 따르자 그도 역시 말없이 뒤를 따랐다. 단위제는 뭐가 그리 기분이 유쾌한지 계속 껄껄 웃고 있었다. 이윽고 그들 사민은 아래로 내려갔다. 27.2 그는 어릴 적부터 밝은 것을 싫어했다. 그는 유난히도 어두움을 좋아했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조용한 것을 아니 조용하다 못해 숨막히는 점막을 좋아했다. 그는 평생 행복이란 말을 가장 증오했다. 따라서 행복해 보이는 인간들을 보면 모조건 살심을 느꼈다. 허나 그러면서도 그는 살인 그 자체는 별로 즐기지는 않았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어두운 침묵의 숲이었다. 늙은 고송들만이 빽빽이 우거져 있는 곳 하루종일 가야 햇빛 한올 스며들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60년 이상을 살아왔다. 현재 그의 나이 98세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귀송자라고 불렀다. 귀송자 형년노후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그가 평생동 안 틀어박혀 살아온 이 침묵의 숲에서 보내려 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문한 성격을 지닌 괴인. 그는 아무래도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렇게 침묵의 숲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았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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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호수 배 한 척이 떠 있다. 그리고 그 배 위에는 일라밀려가 나란히 다정한 모습으로 타고 있었다. 남자는 미서생이었다. 너무나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사내였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 아름다운 남자는 없을 것이다. 유려하고 섬세한 용모의 얼굴은 마치 조각의 신 이색인 듯 미려했다. 그 앞 점띠 젊은 미녀였다. 이제 20세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여인은 아름답고 청수했다. 또한 그녀에게서는 완숙한 느낌이 들었다. 미서생은 옥선을 가볍게 붙이고 이뎠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호수 위에 배를 띄우고 미 난미녀가 앉아 그 풍치를 즐기는 광경은 누가 보더라도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미녀는 살짝살짝 미서생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홍조가 피어났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그녀는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가장 멋진 분. 그녀의 아름다운 눈이 보랏빛 꿈에 젖었다. 그녀는 지난 보름간이 마치 꿈결 같기만 했다. 그것은 그녀의 일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나날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경남 그녀는 명문의 규수였다. 그녀는 한 달 전 결혼을 한 몸이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했다. 헌데 보름 전 그녀의 앞에 돌연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일생은 새로운 정기를 맞게 된다. 그 사람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미서생이었다. 그녀는 미서생이 나타난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애욕에 빠지고 말았다. 미서생은 마치 사랑의 마법이라도 가진 듯 그녀와 미서생은 순식간에 깊은 관계에 빠지고 말았다. 도저히 거부할 수도 거부하기도 싫은 사랑의 마약에 취해버린 것이었다. 경남은 남편 몰래 미서생과 관계를 맺고 말았다. 그녀의 가문이나 교양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미서생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녀를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미서생은 항상 부드럽고 온화했다. 또한 박학다식했으며 그녀에게 보내는 말이나 눈짓 손짓 하나가 그지 없이 달콤하여 경랑은 그만 넋을 빼앗길 지경이었다. 이제는 도저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 경랑은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소? 경랑 부드럽다. 이 세상 어떤 여인일지라도 그 달콤한 음성에는 녹아버리리라. 경랑은 홍조를 띄우며 말했다.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서생은 낭낭하게 웃었다. 하하 듣기 싫진 않군. 정말이요.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경랑은 꿈꾸듯 말했다. 저는 언제나 당신 생각을 하는걸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심지어는 잘 때에도요. 미서생은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볼에 입술을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만약에 말이요. 내가 당신에게서 떠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순간 경랑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아아.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미서생은 그녀의 뺨에 입술을 대면서 속삭였다.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하지 않소. 경랑은 입술을 삐죽이며 마치 자신에게 하듯 말했다. 저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미서생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남편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오. 경랑의 안색이 변했다. 허나 그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물론. 이에요. 미서생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다정하게 물었다. 남편에게 떠난다는 편지를 쓰고 나왔소. 네. 경랑은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다. 허나 아직껏 너무도 사랑에 빠진 나머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헌데 지금 새삼 상기되자 그녀의 가슴에 찌르는 듯한 양심의 가책이 전해져 왔다. 미서생은 중얼거렸다. 남편이 보면 기절하겠군. 그렇다.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경랑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선비이며 성격이 너그러웠다. 그리고 경랑을 지극히 사랑하고 잃었다. 그런 그에게도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고 외관 산에 와 떠나며 편지를 남겼다는 사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충격이 되리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경랑은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후후. 미서생은 기이한 웃음을 흘렸다. 문득 경랑은 생긋 웃으며 말했다. 이제 떠나야지요.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 이 정도면 나 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경랑의 눈에는 기대에 찬 빛이 일렁거렸다. 참다운 행복 그녀는 그 행복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 하는 것이다. 이전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녀는 현재의 사랑에 완전히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어디로 가고 싶소? 미서생의 질문에 경랑은 그의 가슴에 기대며 꿈꾸듯 말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어디로든지. 미서생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 전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소. 경랑은 의아하며 아름다운 눈으로 그를 올려보았다. 미서생은 담담히 말했다. 당신과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경랑의 안색이 일순 핏기를 잃고 새하얗게 탈색되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당. 당신. 무슨 농담을. 그러자 미서생의 두 눈이 갑자기 무감동해졌다. 예전에는 따스한 관심과 유정으로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눈이었으나 한순간 그 눈은 마치 돌처럼 무심해지고 말았다. 나는 평생 농담을 한 적이 없다. 당. 당신. 경랑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경랑 너라는 여자는 매우 이상해. 대체 너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미서생은 경멸의 눈빛으로 경랑을 바라보며 비정한 말을 계속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나가는 낭인에게 몸을 주고 거기다 남편까지 버리고 따라오겠다니 말이야. 경랑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못해 희읍 빛이 되었다. 누가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던가. 후후후 모두 어리석은 말이야. 미서생의 무감동한 웃음이 조용한 호변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 애의 두 눈은 마치 회색빛 하늘처럼 공허해졌고 그토록 열정적이던 아름다운 얼굴은 음울하게 변했다. 이윽고 미서생은 몸을 이르겼다. 안 돼요. 경랑은 갑자기 넋이 른 듯 외쳤다. 헤어질 수 없어요. 저는 가뭄과 남편마저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어요. 그녀는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듯이 미서생을 잡고 매달렸다. 지금 당신은 저와 농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발.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녀의 얼굴은 비맞은 배꼽처럼 처연해졌다. 허나 미서생이 그녀에게 준 것은 냉혹한 말뿐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단지 내가 스스로 사랑했을 뿐이야. 경랑은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완전히 넋이 빠진 듯 했다. 분명히 저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전신을 떨고 있었다. 후후 오래만도 내가 열아홉 명째로 내가 사랑한 여인이야. 순간 경랑의 얼굴은 완전히 백지장이 되고 말았다. 그녀의 손 이 힘없이 풀어졌다. 안녕 경랑 미서생은 무감정하게 그렇게 말했다. 경랑은 망연히 그를 응시했다. 완전히 혼이 빠진 듯한 표정이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득했다. 저는 어디로 가지요? 미서생의 말은 잔인했다. 내 길이 아닌 걸 어찌 알겠나? 하지만 아까 너는 대답했었지. 나와 헤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이야. 슉 순간 미서생은 배에서 신영을 날렸다. 그의 날렵한 신영은 수면을 스쳐 연못가로 날아갔다. 놀라운 신법이었다. 허나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때 등 뒤에서 풍덩 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미서생은 비로소 연못가에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연못의 수면 위에 포말이 속고 있었다. 선연한 피가 수면에 번지고 있었다. 미서생은 조금도 표정의 변화 없이 중얼거렸다. 그래 맞았어. 그게 너의 길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최소한 이 모용초는 모는 여인이 그래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아 들었는가? 모용초 모용초라고 그랬는가? 그렇다면 그가 바로 만승금도 도다물을 죽인 무정도 모용초 그였단 말인가? 모용초는 연못가를 지나 그늘진 곳으로 걸어갔다. 숲은 울창한 속림이었다. 햇빛조차 스며들지 않을 정도의 밀림이었다. 이때 숲 안으로부터 문득 음울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놈이야. 동시에 고송 사이로 한 명의 노인이 걸어 나왔다. 그는 외소한 늙은 노인이었다. 이 시내는 헐렁한 가리를 걸치고 있었고 피부는 메마르다 못해 푸석푸석해 보였다. 머리카락은 봉둔한 발이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쾅하니 들어간 것이 우울해 보였다. 그가 나타나자 모용초는 매혹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노선배 가래 괴노인은 징그럽다는 듯이 칼칼한 음성으로 내뱉았다. 얼음보다 차갑고 뱀보다 비정한 놈. 그는 격렬하듯 뇌까렸다. 나는 인간을 죽였지만 인간의 감정까지 죽이진 않았어. 타인의 행복을 증오하지만 그것을 최소한 깨지는 않았어. 가래노인의 쾅한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혐오의 빛이 흘러나왔다. 허나 내놈은 인간을 죽이면서 감정도 함께 죽이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모든 것을 부수려 하고 있어. 모두 보셨습니까? 모용초는 희죽 웃었다. 그렇다. 못된 놈. 후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계집이었습니다. 내가 너였다면 그냥 검으로 내리쳤을 것이다. 허나 내놈은 그녀 스스로 죽게 했어. 완전히 갈 곳을 없게 만든 다음 말이야. 후후 죽을 때가 되었는지 말씀이 많아지시는군요. 모용초의 말은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내놈이 보기 싫어서라도 일찍 죽을 것이다. 후후 아무튼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용초는 이어 궁금한 듯이 물었다. 북경에서 어른의 표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죽어 들어가실 관이나 만들지 않고 다시 나오셨습니까? 갈의 노인은 힘없이 중얼 거렸다. 연무는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모용초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누구를 맡으셨습니까? 원깨무. 갈의 노인의 말에 그는 흠칫했다. 강적을 맡으셨군요. 좀 아는가? 약간 알지요. 놈은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저와 부딪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비슷한 경지일 것입니다. 흐흐 이미 악시 삼형제와 웅이 오게 가당했어. 아주 대단다더군. 수라구류도란 정말 명분허 전이야. 갈의 노인은 중얼 거렸다. 어쩌면 이 늙은이도 위험할지 모르겠어. 갈의 노인의 눈이 의물하게 젖었다. 후후 귀송자 형련 노후께서도 자신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상하군요. 여성 내 몸도 이젠 옛날 같지 않아.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이 너무 늙어버렸어. 모용초는 눈앞에 늙으니, 즉 귀송자를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수십 년 전 한때 어둠 속의 제왕이라 불리우던 공포의 상징이던 인물 그런 인물 잊었도록 나약한 말을 하다니. 그는 문득 가슴이 허전해 짐을 느꼈다. 이때 귀송자가 괴소를 터뜨렸다. 훗훗. 놈 내 나이도 2년만 지나면 100세야. 이제는 내가 태어난 어둠의 숲에서 영원히 침묵에 빠지고 싶은 게야. 문득 귀송자는 생각난 듯 물었다. 내놈은 이 북경에 웬일이냐. 모용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냥 지나던 중입니다. 귀송자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모용초 너는 언제나 그 빌어먹을 짓을 그만둘 작정이냐. 벌써 100명 이상의 행복한 미녀들이 내놈 손에 저주를 받아 죽어도 모용초의 두 눈이 다시 회색의 무감동한 빛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늘을 응시했다. 하늘도 역시 잿빛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하듯이 중얼거렸다. 나의 생명이 끊어지든 그녀 취용이 죽든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할 것입니다. 귀송자는 징그럽다는 듯 내뱉았다. 내놈은 그 언젠가 그 일 때문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후후후 어쩌면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보다 강한 놈이 나타나 내 심장에 칼을 푹 꽂아줄 나를 말입니다. 어차피 살의의 밑과 없는 생이니까 말입니다. 그의 두 눈은 완전히 잿빛이었다. 귀송자는 탄식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용초를 아끼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모용초를 손자처럼 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모용초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모용초의 가슴속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허나 이해는 할지언정 그의 행위에 찬동을 할 수는 없었다. 왠지 모용초의 인생이 자신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은 끔찍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귀송자는 탄식하며 말했다. 언젠가 먼 훗날이 되어 내 나이대가 되면 내놈은 반드시 후회할게야. 하하하하 모용초는 낭낭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짐짓 활기찬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게 되면 어른의 무덤에 술 한 잔을 뿌려드리지요. 그는 문득 앞장섰다. 자 가시죠. 10년 만에 배웠는데 술 한 잔 해야지요. 시시걸렁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말입니다. 귀송자는 나직한 웃음을 흘렸다. 흐흐 좋아. 두 괴인 그렇다. 그들은 비록 나이는 다르고 생김새도 천지 차이였지만 괴인임엔 틀림없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행한 과거를 가진 괴인들이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들은 거나하게 술 한 잔을 걸치기 위해 어디론가로 나란히 떠났다. 이곳은 북경성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38. 백군 자네가 허락하니 내 마음실로 기쁘구나. 태진궁 깊은 밀전 태진왕은 기쁜듯 장천린의 손을 잡았다. 장천린은 담담히 미소지을 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치 않았다. 이윽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밀전을 나와 태진궁의 후원을 거닐었다. 일국의 친환과 한낱 젊은 상인으로서는 파격적인 관계를 알 수 있었다. 하나 장천린과 함께 후원을 걷는 태진왕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백군 자네의 나이가 몇 살인가? 22세입니다. 헛헛 좋은 나이다. 옥교라는 여인을 아직도 사랑하는가? 태진왕의 질문에 장천린은 잠시 침묵했다. 하나 곧 그는 담담히 말했다. 사랑합니다. 태진왕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자애스럽게 말했다. 자네의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태진왕은 시선을 돌려 화원에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부탁한대로 자네의 과거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하지 않겠네. 감사합니다. 태진왕은 한 송이의 국화를 꺾더니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해남도로는 언제 떠날 작정인가? 장천린은 즉시 대답했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이어 그는 태진왕에게 물었다. 전하께서는 조화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진왕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현재 황실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처단할 힘이 없네. 태진왕은 국화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장천린은 염려스러운 듯이 말했다. 노명얼은 말대로라면 전하를 노리는 자객이 있을 것입니다. 태진왕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하오나. 허허. 태진왕은 낮게 웃고 나서 그를 바라보며 안심하라는 듯 말했다. 어제부터 금이위의 본부가 태진공으로 이동하였네. 금이위의 영수인 역대인이 항시 내 곁에 있을 걸세. 장천린은 그 말을 듣고도 왠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도다무 같은 고수도 그 철저한 방어 속에서 결국 쓰러뜨린 조화성의 자객들이 아닌가. 그는 금이위의 막 강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일말의 불안감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엽대인의 능력을 믿네. 태진왕은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비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누구보다도 무서운 인물이네. 태진왕은 걸음을 멈추고 장천린을 바라보았다. 자네만 일고 있게. 엽대인의 사문은 바로 남해신공이네. 남해신공 장천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남해신공 남해에 바다 어디 앵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섬에 있다는 신비문파다. 그들이 쓰는 무공은 중원무악과 크게 다른 종류였으며 극히 신비무쌍하다는 풍문이 수년간 전에 내려오고 있다. 엽천우란 이름은 가명일세. 그의 본 신부는 남해신공의 제13대 궁주인 축조망이네. 장천린의 놀라움은 가일층 더했다. 그의 무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네. 조화성조의 무공이 아무리 강하다지만 그의 무공도 결코 아래는 아닐 것이네. 장천린은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었다. 그렇군. 태진왕이 20만 황실친의대를 조직하려는 것도 결국은 축조망의 도움이 있었기에 실현에 옮기려는 것이로구나. 그는 문득 한가닥 의혹을 느꼈다.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신비의 남해 신궁은 수백년간 중원과 내왕이 없었는데 어떻게 태진왕과 연결을 이룰 수 있었단 말인가. 태진왕은 그의 의중을 눈치챈 듯 빙글에 미소지으며 말했다. 원래 나는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했네. 그래서 젊어서 한 분의 기인을 사부로 모시게 되었네. 그분이 바로 전대의 남해 신궁의 궁주라네. 장천린은 흡짓했다. 축조망은 결국 사문으로 보면 나에게 사형벌이 되는 셈이네. 장천린은 이제야 태진왕이 그토록 축조망을 믿고 그에게 금의 위에 대권을 넘기고 또 그토록 신임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태진왕은 문득 돌아서며 그를 주시했다. 백군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모든 비밀을 자네에게 말해주는 이유를 아는가. 장천린은 의아했다. 모르겠습니다. 전하. 자네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자네에게서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강한 신뢰를 느꼈네. 장천린은 왠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진왕이 그의 손을 잡았다. 친왕의 손은 뜨겁고 부드러웠다. 자네가 이번 해남에 가도록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갈등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별 말씀을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허허허. 태진왕은 의미모를 웃음을 흘렸다. 후원에 낙엽이 지고 있었다. 조금은 철일은 낙엽이었다. 태진왕은 문득 중얼거렸다.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군. 백군 아니 천린. 장천린은 문득 그의 음성이 이상함을 느꼈다. 만약에 말일세. 내가 무슨 사고로 죽게 된다면 보강사의 해우 스님을 만나보게. 전하. 장천린은 흠칫했다.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치밀었던 것이다. 하나 태진왕은 등을 돌리고 뒷짐을 진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올겨울. 유난히 춥겠어. 전하.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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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상선은 북경에서 조금 떨어진 대운하의 하안에 정박하고 있었다. 대의 갑판 위 두 청년이 서 있었다. 운하를 스치는 바람은 제법 찼다. 그 바람을 맞으며 원깨묵은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정말. 해남으로 가실 작정입니까.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그 일은 굳이 형님이 아니더라도 할 사람은 많습니다. 더욱이 형님이나 나는 관부의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이미 결정했네. 원깨묵은 시선을 획 돌려 대운하의 푸른 물결을 응시했다. 잠시 후 그는 물었다. 이번 일이 얼마나 세월을 소모시킬지 아십니까. 형님 현대명의 황실이 이 모양이 된 것도 모두 그 잘난 황족들 때문입니다. 나는 천하게 자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비단옷을 입은 작자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태진왕까지도 말입니다. 장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면 원깨묵은 계속 이야기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형님은 그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가 돕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진왕에게 거절의 뜻을 전하십시오. 그의 어조는 강력했다. 장천린은 듣고 있다가 문득 담백하나 강한 의지가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아우 나는 지금 태진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돕는 것이다. 순간 원깨묵의 눈썹이 꿈틀 속구쳤다. 이어 그는 음산한 웃음을 흘렸다. 흐흐 형님이 무슨 신이오. 사업을 하고 대명왕실을 돕고 또 조화성을 상대하려는 나를 도울 수가 있단 말이오. 그의 말에는 조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장천린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시선을 들어 하늘을 응시했을 뿐이었다. 문득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원제의 말이 맞다. 나는 인간이다. 그것도 가장 평범한 부류의 인간에 불과해. 내 마음을 진심으로 말하면 해남보다는 부캐 쪽에 기울어져 있다. 옥교 그녀를 만나고 싶은 거다. 하나. 하나. 원깨묵은 장천린을 노려보며 말하고 있었다. 형님이 황실일만 관여 안 하면 나는 형님의 사업을 도우며 내 힘을 키울 수 있소. 조화성의 염물을 언제고 제거할 힘을 말이오. 하나 형님이 황실을 도우려 해남으로 간다면 나의 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득하기만 할 뿐이오. 장천린은 문득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우. 말하시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자네를 구속할 능력이 없다. 자네가 떠나고 싶다면 떠나게. 장천린의 말에 원깨묵은 흡칫하며 안색이 굳어졌다. 잠시 후 그의 안면이 격련을 일으키더니 그는 시선을 운하로 향했다. 진심. 2호. 장천린이 말이 없자 원깨묵은 문득 괴소를 흘렸다. 흐흐흐. 그는 아빠를 지그시 물었다. 어차피 혼자였소. 외로운 한 마리 늑대처럼 말이오. 그는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그의 두 눈은 성난 야수의 그것이 되고 말았다. 몸 건강하시오. 형님. 그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장천린은 저만큼 걸어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무은을 빌겠다. 원깨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해안으로 연결된 목교를 건너 땅으로 내려선 후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져버렸다. 아우. 장천린은 망연히 중얼거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정이 들은 원깨묵이었다. 그는 늑대처럼 고독하고 살모사처럼 차가운 원깨묵의 그 눈빛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정을 느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마치 피를 나눈 친형제 이상으로 각가 이진했다. 그런데 헤어졌다. 너무도 간단히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로의 생각하는 바가 틀렸기에 융합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다. 막상 왕괴묵이 떠나자 장천린은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바람의 등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멋대로 춤을 추었다. 장천린은 한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기만 했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등 뒤에서 너터룻 음이 들려왔다. 허터터 용대인 여기서 왼바람을 맞고 계시오. 장천린은 몸을 천천히 돌렸다. 그는 흡짓했다. 두 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형부도독 단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태진궁에서 본 적이 있던 백여년이었다. 단도독 백소저. 그는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다. 단이제는 수염을 손가락으로 꼬며 예의 그 부드러운 웃음을 흘렸다. 허터터 박힌 모양이군요. 용대인 장천린은 비로소 물었다. 어떤 일로 두 분께서 이곳에 오셨소이까. 단이제는 껄껄 웃었다. 그날 용대인과 먹은 술이 모자란 듯하여 더 마실까 해서 이지요. 장천린은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실상 그는 지금 술을 마실 기분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나 곧 단이제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사실을 태진왕 전하의 명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오. 장천린은 문득 태진왕이 그와 헤어지면서 한 말이 떠올랐다. 내일 안으로 내가 자네에게 유능한 두 명을 보내주겠네. 분명 자네의 일에 도움이 될걸세 장천린은 눈앞에 두 사람을 바라보며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두 사람을 단이제는 문득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전하의 서찰이 있소이다. 장천린은 서찰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읽어보았다. 틀림없는 태진왕의 친필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백군 단이제와 백여년을 자네에게 보내네. 그 두 명은 자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네. 단이제는 신분이 산동성 형부도독이나 실제는 동창 황실 비밀첩보조직의 대형반 일하나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네. 그는 심기가 깊고 사물을 관찰하는 시야가 예리할 뿐더러 또한 무공이 대단히 높네. 백여년은 여인의 몸이나 남들에게 없는 특이한 능력이 있네. 그들 두 명은 나의 수족과 같은 인물이니 믿고 함께 일해주기 바라네. 태진왕 장천리는 서찰에서 눈을 떼었다. 이어 그는 그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허터터 단이제는 너털 웃음을 쳤다. 동감이오이다. 나는 평생 머리 하나 굴리는 것만으로 먹고 산몸인데 이번 기회에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든 용대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용대인 곁에서 분석을 조매하겠습니다. 장천리는 빙긋 웃었다. 백여년이 청초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소녀에게도 여자라고 봐주지 마시고 일을 시켜주세요. 신명을 다해 돕겠습니다. 장천리는 문득 그녀를 응시하며 기이한 느낌이 들고 있었다. 이 여인 태진왕을 사랑하는 것 같았고 태진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는데 어찌 태진왕이 이 여인을 떠내 보냈을까. 그는 잠시 깜빡 잊고 있었다. 태진왕이 서찰충의 적은 부분을. 남들에게는 없는 특이한 능력이 있네. 단이제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난 듯이 물었다. 참 그 무시무시한 원대협은 어디에 있소이까. 장천리는 안색이 약간 변했다. 하나 곧 그는 담담히 말했다. 떠났소. 단이제의 표정이 흠칫했다. 동시에 그의 예지에 찬 눈빛이 번쩍 빛났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좀 더 세게 불고 있었다. 대우나의 물은 파도를 치고 잇었다. 29의 들 북경에서 나무로 50열이 떨어진 산촌 기울 얻어가는 주막이 하나 있어 나그네의 심사를 달랜다. 화려한 북경성과 이곳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가까운 곳에 북경성에 비해 그지없이 쓸쓸한 곳이었다. 주막의 한 구석에서 원깨묵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탁자 위에는 벌써 빈 술병이 수십 개나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포금했는지 알만한 일이었다. 그의 얼굴은 취기로 인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아예 귀찮다는 듯이 술병죄로 마시고 있었다. 벌컥벌컥 목구멍에 쑤셔박다시피 마셔대던 원깨묵은 문득자 증스럽게 술병을 탕 하고 내리며 외쳤다. 주인장 여기 한 병 더 그러자 한쪽에서 눈치 보고 있던 초로의 주막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으리 이제 취하신 듯한데 웬만하면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원깨목의 눈이 무시무시한 빛을 바라며 그를 노려보기 때문이었다. 주막 주인은 소름이 쫙 끼쳤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급히 술을 갖다 주었다. 원깨묵은 다시 병죄로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어 손등으로 입가를 쓴 문지른 후 내뱉았다. 빌어먹을 왠지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다. 문득 꽝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탁자 위에 늘어서 있던 술병들 이 튀어올라 와장창 깨졌다. 나는 분명히 먼저 떠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소.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낸 거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흐흐 수많은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내 말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야. 그는 손으로 와락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의 두 눈은 이글리글 불타고 있었다. 형님 내 평생 가장 좋아했던 삶인 이 있었소. 나를 키워주고 가르쳐 주신 사부 그리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형님 당신이오. 하나 사부는 죽고 여인은 나를 배반했소.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당신 뿐이오.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친형님 같았소. 짧은 기간이 없습니다만 무척 정이 들었소. 늑대처럼 잡초처럼 자라온 나지만 의리는 있소. 당신에게 약속했듯이 나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셈이었소. 한데 바보같은 원깨묵 겨우 한마디 서운한 말에 그냥 그의 곁을 떠나다니. 원깨묵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하나의 이제는 끝난일 오늘 해가 지면 구룡상선은 떠난다. 원깨묵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났다. 아직도 해가 지려면 두 시즌 이상이 남았다. 그는 다시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 쾅. 그는 다시 술병을 탁자가 부서져라. 내려놓았다. 또 술이 떨어진 것이다. 그는 힐끗 주방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문득 경멸의 웃음이 들려왔다. 이 친구 아까부터 보아하니 이 집 전세를 냈나. 혼자 기분 다 내는군. 흐흐흐 계집한테 바람이라도 맞았나. 원깨묵에 이글거리는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두 명의 장안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제법 힘께나 쓸듯한 험상궂은 장안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오더니 손으로 원깨묵의 턱을 치켜들었다. 인마. 너만 감정있고 우리는 감정도 없냐. 원깨묵의 두 눈에서 시퍼럼 광채가 솟아났다. 쥐새끼 같은 놈들. 음. 장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장안은 솥뚜껑만한 주먹을 치켜들었다. 막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헉. 헉. 그들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머리 위가 선뜻하는 듯하더니 상투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이. 이럴 수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상대가 언제 장도를 뽑아 상투를 날렸는지 그들은 아예 보지도 못한 것이었다. 원깨묵은 상대하기도 귀찮다는 듯이 내뱉았다. 사라지지 않으면 이번에는 목을 날려버리겠다. 순간 두 장안의 얼굴에 공포의 기색이 떠올랐다. 다음 순간 그들은 후다닥 걸음아 나 살려라는 듯이 꽁무니를 빼버렸다. 그들이 사라지자 원깨묵은 다시 술을 시켰다. 하나 아무리 불러도 주방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주인장. 목청을 높였으나 마찬가지였다. 원깨묵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나 이때 탁. 문득 그의 눈앞에 술병이 세 개나 뻗어오더니 탁자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이 집 술은 이게 끝이요. 음. 그는 고개를 들었다. 탁자 앞에 한 명의 소년이 서 있었다. 15,6세쯤 되었을까. 몹시 아름답게 생긴 미소년이었다. 붉은 입술과 초롱한 눈망울이 미녀를 방불케 하는 미소년이 눈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소년은 한 손에 장난감 같은 예쁜 소도를 만지작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너는 뭐냐. 소년은 혀를 찼다. 즉, 상대하기가 상당히 거북한 양반이군. 이어 그는 희족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 술 세병의 주인이오. 이 주점에 마. 지막 남은 술을 내가 산 것이오. 당신이 술을 원해도 이제는 없소. 당신이 이 술을 마시고 싶다면 나와 함께 마시는 수밖에 없소. 소년은 굉장히 빠르게 말했다. 한마디밖에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할 말은 모두 다 한 것이었다. 원깨묵은 문득 기이한 느낌이 들어 소년을 응시해 보았다. 소년은 극히 드물게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이마에 약간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다소 태폐적인 느낌을 갖게 했으나 두 눈동자는 우수에 젖어 기묘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 원깨묵은 갑자기 이 소년이 마음에 들었다. 앉아라. 소년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고맙소. 그 미소는 매력적이었다. 이어 소년은 자리에 앉으며 자신의 소개를 했다. 나는 부금진이라 합니다. 그냥 약칭으로 소진이라 불러도 돼요. 나는 원깨묵이다. 부금진이란 소년은 실소했다. 당신은 무척 오만하군요. 처음 보는 나에게 반말이라니. 원깨묵은 무섭게 말했다. 내가 존댓말을 듣고 싶으면 엄마 젖 좀 더 먹고 오면 된다. 부금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약이 오른 듯 원깨묵을 노려보았다. 하나 반면 원깨묵은 조금 기분이 졎아지고 있었다. 그는 술 하나를 잡아서 부금진에게 전해주었다. 이어 자신도 한 병을 잡고는 말했다. 자. 소진 건배하자. 그는 즉시 술병째 술을 들이켰다. 부금진은 그 모습에 금한 혀를 내둘렀다. 당신은 내가 두 번째로 본 술고래요. 음. 원깨묵은 궁금한 듯 물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부금진은 키득키득 웃어댔다. 괴상한 웃음이군. 원깨묵은 그렇게 생각할 때 부금진은 술병을 거꾸로 들더니 단숨에 모조리 마셔버렸다. 이어 손등으로 입술을 닦으며 말했다. 첫 번째 주당은 우리 아버지요. 원깨묵은 약간 멍해졌다. 하나 곧 대소를 터뜨렸다. 좋군 너의 부친이 술고래라면 너도 웬만큼은 하겠군. 그는 남은 술병 하나를 손에 들고는 흔쾌하게 말했다. 자 이것만 마시고 나가자. 꼬마 친구 내가 한 잔 사마. 그는 술병을 들어 다시 입에 댔다. 하나 그때 부금진은 두 눈에 이체를 띄었다. 당신이 그 술마저 모두 마신다면 칼 잡은 손에 기가 빠질 것이오. 응. 흠칫한 원깨묵은 부금진을 노려보았다. 무슨 뜻이냐. 부금진은 턱을 괸채씩 웃었다. 귀송자 형련 노후과 지금 당신을 노리고 있소. 원깨묵의 안색이 굳어졌다. 너는 누구냐. 나는 소진이오. 부금진은 기묘한 웃음을 흘렸다. 원깨묵의 눈썹이 끔틀거렸다. 그러다 문득 그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의 귀에 미세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부금진은 씩 웃으며 중얼거렸다. 벌써 시작이군. 바로 그의 말이 떨어진 순간이었다. 펑. 도련 창문이 부서지며 새줄기 빗살 같은 인형이 정광석화처럼 원깨묵을 공격했다. 극히 순간적인 찰나였다. 원깨묵은 탁자 옆에 세워둔 장도를 뽑았다. 다음 순간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새줄기 인형은 피를 뿌리며 나가 떨어졌다. 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삼정 같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원깨묵은 아무 일도 업었다는 듯이 피묻은 장도를 내려보고 있었다. 부금진은 탄성을 바랬다. 정말 대단하군요. 하나 이때 원깨묵은 시선을 들어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벅. 저벅. 분명히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하나 기이한 것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문은 열려있었고 오후에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으나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2. 럴수가. 원깨묵의 눈에 의혹이 떠올랐다. 이때 부금진이 안색을 변화시키며 중얼거렸다. 귀림의 술법자들이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멈추었다. 동시에 주점 어딘가에서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제법 이군 꼬마. 원깨묵은 예리한 살기를 느꼈다. 갑자기 등줄기에 면도날이 파고드는 듯한 살기에 그는 옆으로 피했다. 순간 파악. 그가 앉아있던 탁자가 두 동강 났다. 긴발의 차이였다. 이놈들. 형체가 없는 놈들인가. 원깨묵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한편 부금진도 조금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때 다시 음산한 기운이 밀려왔다. 옷. 원깨묵은 즉기 피했으나 어깨가 화끈했다. 옷자락이 찢겨지고 어깨에 혈은 이 그어졌다. 어디선가 음침한 음성이 들렸다. 놈의 눈과 입. 용천과 명문만 노려라. 원깨묵은 섬뜩함을 느꼈다. 바로 자신의 급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때 다시 좌우측에서 얼음장 같은 기운이 밀려왔다. 그는 다시 피했다. 꽝. 주점 한쪽 벽이 박살났다. 그러자 그 뚫린 구멍으로 한가닥 석양빛이 들어왔다. 어느 새해가 기울고 있었던 것이다. 음. 한 줄기 석양빛이 어둠침침한 주점 안으로 들어오니 주점 안에 자욱이 일어난 먼지가 보였다. 원깨묵의 눈이 번쩍 빛났다. 이때 다시 얼음장 같은 기운이 쇄도해왔다. 원깨묵은 다시 슬쩍 미끄러지며 피했다. 헝. 이번에는 벽이 아예 무너져 내렸다. 석양빛이 주점 안에 자욱한 흙먼지를 미세하게 멈추었다. 원깨묵은 입술을 실룩했다. 살을 주고 뼈를 깎는다. 그는 칼끝을 아래로 내렸다. 그 광경에 부금진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저. 저런 무모한. 이때 쇠. 에. 원깨묵은 다시 정체불명인들이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방에서 동시에 들렸으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하나 그 순간 주점 안에 먼지가 파동쳤다. 네 명. 슉. 칼끝이 치솟았다. 으악. 캑. 끄. 비명이 터졌다. 원깨묵은 칼끝에 무엇의 메마른 감각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피보라가 자욱이 뿌려지며 네 명의 모습이 나타났다. 모두 흑의 일을 입고 있었다. 세 명은 이미 시체가 되어 나뒹굴고 있었다. 살아남은 흑의 노인은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의 독사 눈에는 불신이 잔뜩 엉켜있었다. 네. 네 놈이. 어떻게. 원깨묵의 가슴 옷도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상처가 약간 나고 피도 내베이고 있었다. 그는 흑의 노인을 노려보며 입을 움직였다.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은신술이 뛰어나도 먼지 사이로 움직일 수는 없는 법이다. 흑의 노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어 그는 괴소를 쿡쿡 흘렸다. 대. 대단하다. 나 형령궁이. 이렇게 쉽게 당할. 줄리아. 쿵. 그는 앞으로 쓰러졌다. 이때 부금진이 원깨묵 앞으로 다가오며 손뼉을 쳤다. 정말 대답합니다. 귀림의 둘째 주인이자 형련 노후의 동생인 형련궁을 단숨에 처단하다니 말이오. 원깨묵은 부금진을 응시했다. 그는 술병을 집어들어 마시며 물었다. 너는 어떻게 이자들의 정체를 금방 알아냈느냐. 부금진은 씩 웃었다. 강호 견문이 넓은 탓이지요. 하나 문득 그는 안색이 싹 변하더니 다급하게 말했다. 야단났소. 밖을 보시오. 원깨묵은 시선을 돌리다. 역시 안색이 굳어졌다. 주점 밖 수십 명의 흑이인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흐흑. 아주 작정을 했나 보군. 원깨묵은 냉소하며 밖으로 걸어 나갔다. 부금진도 그의 뒤를 따라 나갔다. 흑이인들은 사십여 명 가량 되었다. 그들 중 맨 앞에는 왜소한 체격의 가리노인이 서 있었다. 원깨묵은 나오자 그도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귀송자 형령 노후. 바로 그였다. 원깨묵은 그를 대한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내가 만난 자. 중 가장 강한 자다. 그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흑 면노후는 천천히 걸어왔다. 이어 주점 안에 쓰러져 있는 형령궁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은 음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멀거렸다. 성년의 도다무를 대하는 기분이군. 자네가 바로 원깨묵인가. 그렇소. 원깨묵은 묵묵히 대답했다. 나는 형년노후다. 원깨묵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하나 그는 의외로 칼을 땅에 세워 꽂더니 폭권을 했다. 형년노 선배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이다. 뵙게 되어 영광이오. 형년노후의 입가엔 여전히 음울한 미소가 여렸다. 노부가 무슨 이유로 자네를 찾았는지 이유를 알 것이네. 원깨묵은 술병을 들어 꿀꺽꿀꺽 마신 뒤던 저버렸다. 연무가 보냈으리라 짐작하고 있소이다. 형년노후는 그의 행동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모용초 말맞다나 대단한 놈이군. 마치 야수각군. 그는 음울한 어조로 말했다. 노부는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 노부는 나이가 너무 많아 자네를 제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영원히 쉬고 싶구나. 원깨묵의 살모사 같은 두 눈에서 과연 야수의 빛이 번쩍였다. 흐흐흐 내가 칼을 쥐고 있는 이상이 하늘 아래에서 나를 꺾을 자가 있다고 미음지 않소. 형년노선배. 이어 그는 약간 탁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이 쉬고 싶다면 아예 내가 영원히 쉬게 만들어주겠소. 스르릉. 그는 장도를 서서히 잡아 뺐다. 바람이 분다. 황원이 짙어지는 한 산촌에 다 부서져 나간 주막 앞바람은 일대의 노마왕과 새로이 떠오른 젊은 노예 제1인자 사이로 붉기 시작했다. 32. 구룡상선 선실안. 장천리는 탁자에 앉아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석양의 노을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조각같은 느낌을 주었다. 비록 예전갓 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욱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앞 단위제가 주사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또르릉. 그는 탁자 위에 주사위를 굴렸다. 그리고 다시 주어모아 탑처럼 쌓았다. 용대인께서는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장천리는 담담히 말했다. 6년. 단위제는 주사위 탑을 무너뜨렸다. 모두 6자가 나왔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관부에 투신한 지가 올해로 30년째 이후. 그는 놓여진 주사위를 다시 쌓았다. 나는 용대인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후후 용대인은 사람을 무척 강하게 이끄는 마력 같은 것을 찐이고 있습니다. 나 같은 능구렁이까지 말이 오. 용대인은 모르겠지만 내가 용대인을 처음 본 것은 1년 전 산동 안찰사의 저택에서였소.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 1년 전 사업관계로 산동 안찰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은 실로 강렬했소이다. 그때부터 용대인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었소. 한데 정말 이상한 일리요. 용대인의 외숙인 양익상 어른에게는 용시성을 가진 천함이 없다는 점이 말이요. 장천린이 담담히 말했다. 무척이나 나의 과거를 자세히 조사한 모양이구리요. 단이제는 씩 웃었다. 그는 다시 주사위를 무너뜨렸다. 그러자 이번에도 모두 3자가 나왔다. 그는 장천린을 힐끗 바라보며 물었다. 용대인의 얼굴에 상처는 언제 다친 것이오? 장천린은 흠칫했으나 곧 담담히 대답했다. 몇 년 전 마차 사고로 다친 것이오? 아! 실로 안타까운 일리요. 아름다운 얼굴에 흠이 가다니. 단이제는 무득 기이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혹시 장천린이라고 아시오? 장천린은 뜨끔했다. 무슨 뜻으로 묻는 것이오? 별것 아니요. 장천린이라는 사람은 강서성이 아주 유능한 상인으로서 혹시 아나 하고 물은 것이오. 장천린이 대답하지 않자 그는 말을 이었다. 2년쯤 강서성의 남창구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만금산장의 장주 금백만이 돌연히 급사하고 청하원의 장천린 역시 실종된 사건이지요. 단이제는 계속 이야기했다. 당시 강서성 안찰사에서 그 사건을 조사하던 중난의 한 점이 너무 많아서인지 나에게 그 사건에 대한의 뇌를 청해왔었지요. 장천린은 문득 흥미를 느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단이제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번득이며 말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실로 미묘한 것이었소. 만금산장의 인물들은 결코 금백만의 시신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소. 시신을 욕되게 한다고 말이오. 나는 그러던 중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금백만이 죽는 날이 바로 그의 생일이었다는 점과 그의 생일에 초대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것이오. 장천린은 단이제의 말에 점차 마음이 이끌리고 있었다. 초대된 사람은 모두 4명인데 그 중에는 장천린과 그의 정인인 취랑이란 미녀 그리고 용문전장의 상관홍과 재가류풍이란 점은이었다는 것이오. 한데 그날 밤 이후 묘하게도 장천린과 취랑이 같이 실종된 것이오. 더욱이 기묘한 것은 그날 밤 이후 금백만의 측근 호위 무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사라진 것이오. 장천린은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자 무척이나 깊이 조사를 했구나. 단우이제를 다시 허물어뜨렸다. 이번에는 더욱 기이한 숫자가 나왔다. 1, 2, 3, 4, 5, 6, 6개의 주사위가 모두 틀린 숫자가 나왔던 것이다. 장천린은 탄성을 바랬다. 대단한 솜씨요. 단이제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나는 금백만과 장천린 등이 타살되었다고 믿고 있소이다. 하나 망금산장에서 그 사건을 미궁으로 빠지게 만든 인물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증거를 없애버려 조금도 단서를 잡지 못했소. 실로 귀신이 곡할 정도로 금백만은 자연급사로 처리시키고 장천린은 실종된 것으로 만든 것이오. 장천린은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제갈사라면 능이 가능한 일이지. 그는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결국 1년 만에 나는 그 사건에서 손을 떼고 말았지요. 탁! 단이제는 손바닥으로 주사위를 덮쳤다. 그는 장천린을 보고 한 번 웃더니 다시 손을 들어 올렸다. 장천린은 눈을 크게 떴다. 없어졌다. 주사위가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었다. 손바닥에도 물론 주사위는 없었다. 허허허. 단이제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탁자 아래에 있던 왼손을 내밀어 보였다. 그 속에 여섯 개의 주사위가 고스란히 쥐어져 있지 않은가. 굉장한 실력이오. 장천린이 재차 감탄하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정색을 했다. 한 달 전에 나는 태진왕 전하께 북경으로 올라오라는 전가를 받았소이다. 그래서 수하들과 함께 북경으로 올라오던 중 진무현에서 다시 용대인을 만나게 되고 원대협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오. 태진왕 전하께서는 나에게 동창의 대형반 자리를 맡기셨지요. 나는 벼슬을 탐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황실의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전하의 뜻에 간복하여 결국 승낙했지요. 단위제는 손가락 사이로 주사위를 굴렸다. 주사위는 손가락 사이 사이로 마치 요수를 부리듯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고 있었다. 그는 장천린을 응시했다. 장천린의 눈빛은 여전히 별빛처럼 차가울 뿐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단위제의 입꼬리에 쓴 웃음이 어렸다. 나의 부친은 하극관리였소. 극히 옹색하고 성격이 편협했지만 조금도 더러움을 타지 않은 분이었소. 장천린은 묵묵히 그의 과거를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나의 부친은 엄청난 누명을 쓰고 상극관부에 의해 오체분씨라는 처참한 형벌을 받고 대로에서 사지가 찢겨진 채 돌아오셨소. 단위제는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나 그의 표정은 다만 쓰지 써보일 뿐 그다지 격동하지 않고 있었다. 장천린은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얘기를 나에게 어머니와 누이는 노예가 되었소. 어머니는 그 후 목을 메어 자살을 하셨소. 능욕당했기 때문이오. 누이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소. 너무도 비참한 얘기에 장천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단위제는 문득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날 나는 무엇을 했는지 아시오. 흐흐 도박장에서 사흘 내내 도박을 하고 이더소. 단위제의 얼굴에 일그러진 표정이 떠올랐다. 내 탁자에 산처럼 쌓인 은자를 보며 최고로 득의양양해져 이더소. 내가 은자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대로의 하나의 목이 효수되어 있었소. 재수없다고 침을 뱉고 보니까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고 곧 그 머리가 나의 아버님임을 알았소. 장천린은 절로 눈썹을 떨었다. 실상 그 말은 그가 듣던 중 가장 비극적인 얘기였다. 장천린은 단위제를 바라보았다. 그가 왜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단위제는 문득식 웃었다. 그의 표정은 조금도 우울해 보이지 않았다. 훗. 사흘 후 관청에서는 아버님이 무죄여듬을 알아냈소. 하나 그때 이미 아버님의 시신은 썩었고 까마귀 밥이 되어 있었소. 어머니는 자결을 했고 누이는 실종이 되었소. 그때 나는 관리가 되기로 결심을 했소. 그리고 관리가 되었소. 사건을 만날 때마다 끝까지 파고들어 기필코 해결을 했소. 범인의 배경이 아무리 든든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의 죄명을 밝혀 처형을 시켰소. 단위제는 더 이상 주사위를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상급관부의 명으로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을 하달받은 적도 많았소. 하나 그렇게 되면 아예 범인의 목을 내 칼로 날려버린 후에 보고서만 작성하여 상급관부에 올렸소. 장천린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게 되었다. 단위제 당신은 능히 그럴만한 사람이오. 후후 상급관부에서 나를 보면 나는 눈 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오. 그들은 틈난 나면 나를 얼가메어 삭탈관직시키려고 하였소. 하나 나는 조금도 그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소. 조금도 말이오. 단위제는 문득 말끝을 흐리다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너저란 과거 이야기로 주접을 떤 것 같아 미안하오 용대인.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별말씀. 단위제는 주사위를 움켜쥐었다. 내 평성 처음으로 남에게 과거 이야기를 한 것이오. 내가 왜 용대인에게 나의 과거를 이야기했는지 아시오. 단위제의 눈이 정면으로 장천린을 바라보았다. 장천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용대인은 내 평생 처음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기 때 문이오.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용대인과 격없이 지내고 싶소. 그 말에 장천린은 문득 기소를 흘렸다. 후후후 내 과거가 무척이나 궁금한 모양 이구려 대형반. 단위제는 어깨를 으슥했다. 그냥 단도독이라 불러주시오 갑자기 출세하니 몸이 근질근질하고 어색합니다. 단위제의 두 눈은 부드러워졌다. 장천린은 문득 창가를 응시했다. 운하의 수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석양 이 마지막 빛을 뿌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장천린의 모습은 우울해 보였다. 단위제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원대협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모양이구려. 장천린은 씁쓸하게 말했다. 친하우 같았지요.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모양입니다. 단위제는 짧은 수염을 꼬며 말했다. 내 추측이 맞는다면 그는 반드시 언젠가 돌아올 것이오. 그의 손안에 있던 주사위가 하나하나씩 소매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글쎄요. 장천린은 넘어가는 해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30일 그리고 5일 부금진 그는 지금 두 눈의 경위에 빛을 띄운 채 눈앞의 싸움을 보고 있었다. 귀송자 혁 면노후와 원깨무계 싸움은 벌써 100초가 넘고 있었다. 원깨무계 수중의 칼은 가공할 도광을 뿌리고 있었다. 슈팍팍팍팍팍. 수락우려도 애 정수가 그의 손에서 유감없이 폭출되고 있었다. 반면 혁년노후는 장각찬 미란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창 비슷한 기형병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싸움이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격렬히 접천을 벌여 그 와중으로는 누구도 끼어들래야 끼어들 수가 없었다. 부금진은 총명한 눈을 반짝이며 전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내공이나 노련함은 귀송자가 월등하다. 하나 밀어붙이는 힘이 나 도법의 패도적 기세는 원깨무기 위다. 부금진의 얼굴에 찬탄이 어렸다. 7년 전 아버님과 숙야염이 싸울 때만큼이나 대단하구나. 부금진은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 느새 굳게 움켜잡은 손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그는 잔뜩 긴장하여 싸움을 지켜보고 잊었다. 한편 원깨무근 싸울수록 경의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과연 대단하다. 형련노후 이 정도면 천하에 당적할 고수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전세를 가늠했다. 이렇게 싸우다간 오늘 밤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겠다. 더욱 이 형련노후를 이긴다 해도 40여 명이나 되는 저놈들을 무슨 수로 제거한단 말인가. 고수의 싸움에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 원깨무기 신경을 다 른 곳에 나누자 금시 자세에 빈틈이 생겼다. 슥. 장각찬의 예리한 끝이 그의 어깨를 희읍고 지나갔다. 으. 옷이 찢어지며 핏방울이 튀었다. 하나 약간의 외상 정도였다. 한편 형련노후는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대단한 놈 보통놈 같았으면 팔이 날아갈 텐데도 겨우 약간 상처를 낼 뿐이라니. 그의 움푹 꺼진 눈에 기괴한 빛이 흘렀다. 현문강기가 저놈 몸을 애워싸고 있는 이상 급소를 적중시키지 않고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겠군. 이때였다. 형련노선배 각오하시오. 원깨무기의 굵직한 음성과 함께 윙. 갑자기 칼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무시무시한 환청이 일어났다. 휘류 유유류 우우. 웅. 아수라의 호곡성이 전우좌우에서 들리며 가공할 도기가 쇄도했다. 수라구류도의 제7초인 혈해수라였다. 파츠츠. 츠츠츠. 도기가 그물처럼 애워쌌다. 수라구류도의 제7초, 8초, 9초 등 3초씩은 내공을 극심하게 소모시킨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사용치 않는 것이다. 허나 원깨묵은 승부를 걸었다. 형련노후의 안색이 급변했다. 순간 그는 장각찬을 무섭게 돌렸다. 장각찬이 수없는 환영을 이루며 사방을 옷벗었다. 하나 그 순간 원깨묵의 가공할 궤도에서 나오는 136변의 변화가 장각찬의 모든 공세를 차단시켰다. 흩. 형련노후는 헛바람을 토했다. 가슴이 화끈했다. 어느새 산도가 스친 것이었다. 원깨묵은 틈을 주지 않았다. 첫일수라. 수라구류도의 제8초. 흐읍. 형련노후는 찬바람을 들이켰다. 도저히 공격방향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원깨묵의 도가 사면팔방에서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다. 순간 그는 장각찬을 곤추세우고 좌수를 비스듬히 뻗어나갔다. 그때 관전하던 부금진이 외쳤다. 조심하시오. 흑마장 2호. 순간 카칭. 무겁고도 파괴적인 음향이 들렸다. 부금진이 경고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이다. 음. 흑. 두 마디 신음성이 들렸다. 원깨묵이 칼로 땅을 짚고 신형을 간 신이 지탱하고 있었다. 한데 그의 가슴에는 시커먼 장인이 찍혀 있었다. 반면 형련 노후의 장각찬은 부러져 있었다. 그는 입가에 선혈을 흘리고 있었고 심장 부근에는 구멍이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눈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두 눈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두 동공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후. 훌륭하다. 아주 훌륭. 원깨묵은 울컥피를 한 사발이나 토해냈다. 흐흐. 노선배의 흑마장은 정확히 나의 가슴에 적중되었소. 하나. 안타깝게도 노선배의 장력은 나의 현웅 감기를 깨지 못한 것 같구려. 형련 노후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퀭한 두 눈에 피를 흘리며 그는 중얼거렸다. 어쨌든. 자네가 이겼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모든 것 이 끝났으니. 어두운 침묵의 숲.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군. 이때 원깨묵의 주위로 사십여 명의 흑의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무도 형련 노후를 부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두 눈에 무서운 살기를 흘리며 원깨묵을 포위해 오고 있었다. 이때 형련 노후는 피를 울컥 토했다. 피 속에는 부스러진 내장 토막들이 잔뜩 석여 있었다. 그는 더듬더듬 말했다. 원깨묵. 저들은. 나의 수하들이. 아니라. 조화성 제. 삼심마전에. 청강 삼십육검수들. 조심. 하는 게 좋을 것. 이때 쓰쓰쓰쓰쓰. 문득 형련 노후의 곁으로 기이한 파공성이 들리더니 흑의인 한 명이 내려섰다. 유령같은 신법이었다. 원깨묵은 흠칫했다. 귀림의 술법자. 이때 흑의인이 비통하게 외쳤다. 주군. 형련 노후의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더듬거리며 물었다. 귀림의 제자냐. 그렇습니다. 주군. 나. 나의 시신을. 귀림으로. 데려다다오. 형련 노후의 몸이 서서히 경직되어 갔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나를 묻어다오. 고개가 떨어졌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부러진 장창각으로 몸을 의지한 채. 그는 서서 죽은 것이었다. 주군. 귀림의 술법자는 비통하게 외쳤다. 이어 그는 형련 노후의 시신을 눕히더니 무릎을 끓고. 기이힌 울부짖음을 냈다. 우우. 우우. 기것은 실로 처량하기 그지없는 장소였다. 술법자는 눈물을 흘리며. 동쪽을 향해 세 번. 절하더니 형련 노후의 시신을 안고 일어섰다. 쓱. 팟. 순간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표올무비한 시법이었다. 원깨묵은 침묵하고 있었다. 부금진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어떻소. 견딜만하다. 부금진은 고소지었다. 이제 문제는 저 청강 36검수들이오. 그는 걱정된다는 듯 아름다운 눈썹을 찌푸리며 설명했다. 저들은 조하성 제30마전의 전주인 폐사독이 친히 키운 절세의 고수들이오. 원깨묵은 고소지으며 중얼거렸다. 나 때문에 너까지도 위험하겠군. 부금진은 싱긋 웃었다. 관계없소. 그는 정말 이상한 소년이었다. 비록 상황은 극히 위험한 국면이었으나 오히려 원깨를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즐거운 듯한 표정이었다. 이때 청강 검수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원깨묵 내가 형련 노후까지 꺾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 하나 너는 이미 극도의 상처를 입은 몸 후후후 이제 너의 생도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원깨묵은 입가를 실룩이며 웃었다. 흐흐 어찌되든 내놈들만은 모두 데려가 주마. 후후훗 그대는 입만은 살았군. 그자는 검을 쓱 뽑았다. 그러자 그것이 신호익이라도 하듯 36인은 모두 검을 발검했다. 찌르는 듯한 살기가 장래에 가득 찼다. 실로 기세가 등등했으며 살기는 태산조차도 갈갈이 찢어버릴 듯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쳐라. 36인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실로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위이이이이이이이이. 차차차차창. 36자루의 검이 일제히 하늘을 뒤덮으며 원깨묵과 부금진을 도륙낼듯 쏟아져 내렸다. 하나원 계묵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신형을 지탱하고 있던 칼을 그대로 올려쳤다 칭 크악 불꽃이 튀며 한 명이 검과 팔이 그대로 잘려 날아갔다 하나 그 순간 원깨묵도 등줄기가 화끈해졌다 누군가 그의 등을 친 것이었다 하나 그는 이를 악물고 그대로 돌아섰다 눈앞에 퉁겨나온 자신의 검을 잡고 비틀거리는 상대방이 보였다 그는 그대로 칼을 빙글 돌렸다 캣 상대는 두 동강이가 나 피분수와 함께 쓰러졌다 원깨묵은 일단 싸움에 임하면 야수가 된다 그는 그 자를 벤 즉시 몸을 땅바닥에 굴리며 다시 칼을 휘둘렀다 으악 허 두 명이 아래로 위로 두 쪽나 쓰러졌다 실로 살벌무비한 혈전이었다 원깨묵도 이미 수차례의 검을 맞고 만신창이가 되고 잇었다 부금진 이 아름다운 소년도 혈전의 소용돌 이 속에 있었다 하나 그는 손에 소돌을 만지작거리며 지극히 태연했다 한 명이 덤 벼들었다 챗 어쩔 수 없군 번뜩 상대방은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다 그의 이마 한복판에는 소도가 꽂혀 있었다 하나 그가 완전히 쓰러지기도 전에 부금진은 신형을 움직여 소도를 뽑은 후 다시 뒤로 던졌다 악 뒤로 달려들던 한 명도 이마에 소도가 꽂힌 채 벌렁 쓰러졌다 저 놈의 비도술을 조심해라 그제서야 청강 36검수들은 경악하여 부르짖었다 십여 명이 원진을 그리며 부금진을 포위했다 부금진의 얼굴이 떠분 감씹은 꼴이 됐다 빌어먹을 이렇게 되면 비도술은 써먹지도 못하겠군 문득 그는 바닥에 떨어진 검 하나를 발끝으로 차올렸다 그는 검 자루를 잡았다 그리고 힐끗 원깨묵 쪽을 돌아보다가 눈이 움찔해졌다 원깨묵은 처참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검수들과 뒤엉켜 있었다 부금진은 내심 혀를 찼다 챗 이럴 줄 알았다면 무공 수련을 좀 더 하는 건데 이때였다 그의 귀전에 원깨묵에 탁한 음성이 들려왔다 소진 내 걱정 말고 어서 너만이라도 빠져나가라 그 말에 부금진은 냉소했다 내가 도망가려 했을 것 같으면 벌써 갔을 것이오 이어 그는 검으로 눈앞에 달려드는 흑이인의 어깨를 배며 말했다 아직 당신은 죽을 때가 아니오 당신과 나는 술을 먹자고 약속하지 않았소 원깨묵은 그 말의 괴소를 터뜨렸다 흐흐흐 그래 맞다 그 약속을 깜빡 잊을 뻔했군 그래 번쩍 그의 칼이 원을 그리자 다시 한 명의 목이 튀어 올랐다 그는 그 자의 피를 뒤집어 쓰고 다시 몸을 굴렸다 청강 36검수는 모두 12명이 죽었다 하나 그래도 너무 많았다 더욱이 원깨묵의 상처는 극심했다 또한 부금진은 검이 손에 맞지 않았다 또한 부금진은 검이 손에 맞지 않았다 그는 소도를 한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써먹기는 곤란했다 검법은 아직 그에게 익숙하지가 못했다 되져라 츫 흑 흑이인의 검이 부금진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속구쳤다 빌어먹을 부금진은 비틀거리며 신형을 날려 다른 공격을 간신히 피했다 이때 그의 눈에 원깨묵이 다시 검을 막고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원깨묵의 등 뒤에서 한 명의 흑이인이 목을 찌르는 것도 보였다 부금진은 다급했다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슈욱 그의 손에서 하나뿐인 소도가 날아갔다 아 흑이인의 이마에 소도가 박혔다 그는 사지를 허위적거리며 쓰러졌다 원깨묵은 힘겹게 신형을 유지하며 말했다 고맙다 꼬마 친구 꼬마 꼬마 하지 마시오 살모사 나리 흐흐 원깨묵은 웃었다 하나 그는 이니 기진맥진 하고 있었다 두 눈은 가물가물하여 초점이 맞지 않아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았고 팔과 다리는 청근추를 단 듯 무겁기만 했다 결국 이렇게 끝인가 그는 하늘을 응시했다 이미 사위에는 어둠이 어리고 있었다 이때 문득 그의 눈에 번쩍 이체가 일어났다 저 멀리 언덕을 본 때문이었다 뽀얀 황진이 일어나고 이덧다 어두운 언덕의 능선을 따라 자욱한 황진을 구름같이 일으키며 백여필의 말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상 뒤에는 백의인들이 타고 있었다 원깨묵에 두 눈이 경련을 일으켰다 다음 순간 그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이 이 놈들 순간 그는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소진 힘을 내라 우린 이제 살아날 수 있다 벌써 두 개 이상의 검을 스쳐 맞은 부금진은 시큰둥하게 말을 받았다 무슨 소리요 그도 역시 죽음 직전이었던 것이다 으하하하 나의 동료들이 왔다 그들이 왔단 말이다 원깨묵이 기쁨의 창 광소를 터뜨렸을 때 두두두두두 백여필의 인마가 마 침내 가까이 돌진해 왔다 마상의 백의인들은 머리에 백건을 두르고 허리에는 모 두 칼을 차고 있었다 그들 개개인은 모 두 한결같이 두 눈에 형용한 살광을 번쩍이고 있었다 그들을 본 순간 부금진은 내심 부르짖었다 백살 때 그렇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다 한 놈도 빠짐없이 죽여라 대주를 구해라 쩌렁쩌렁한 외침과 함께 말과 사람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천 강삼십육 검수들은 당황했다 하나 우물 주무라는 사이에 획 획 획 백의인들이 흡사탄환처럼 마상에서 신형을 날려 도와 몸이 하나가 된 채 날아왔다 만승검도 도다묵과 친히 키운 백인의 정예고수 백살대 청강 검수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더욱이 숫자상으로도 훨씬 열세가 아닌가 크아악 아악 케 액 피피피 백살대의 무공은 개개인이 모두 한 지방을 주름잡을 정도의 막강한 고수들이었다 청강 검수들은 허위적거리며 흡사 허수아비처럼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변변이 저항도 못하고 몰살하고 말았다 이윽고 대주 백의인 중 한 명이 원깨묵에게 달려가 무릎 끼어갔다 원깨묵은 웃었다 흐흐 운표 내가 와 주었구나 운표라 불리운 20대가량의 백의 청년은 온통 안면을 일그러뜨렸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원깨묵은 입가가 실룩였다 하지만 알아야 된다 이것은 나의 최선이었다 그 순간 그는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이만큼 버틴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운표는 그를 급히 부축했다 우우 운표 부탁이 있다 말씀하시오 대주 나를 데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대운하로 가서 구우룡상선의 주인 용백군을 만나 그리고 그리고 거기까지 말하고 원깨묵은 혼절했다 운표는 한숨을 쉬었다 이 어주의를 보았다 청강검수들은 깨끗이 전멸되고 백살대의 백의인들은 질서있게 도열에 있었다 운표는 힘차게 말했다 모두 말을 타라 운하 어기로 간다 이어 그는 한쪽에 역시 창백한 얼굴로 낭패하여 서있는 부금진을 보고 지시했다 이분 소협에게 말 한필을 드려라 부금진에게 한필의 말이 건네졌다 운표는 폭권했다 소협도 같이 가십시다 부금진은 힐끗 원깨목을 보고는 잠시 생각했다 하나 곧 그는 희죽 웃으며 승낙했다 좋소 운표는 말에 뛰어올랐다 가자 그 말에 백살대는 일제히 지축을 뒤흔드는 괭을 내며 출발했다 폭풍 흡사 폭풍과 같은 기세였다 나타날 때도 폭풍이었고 사라질 때도 폭풍이었다 그것이 바로 백살대였다 32 바다 만경창파는 끝없이 출렁이고 아무리 시선을 길게 뻗어도 수평선만 보일 뿐이다 이곳은 동해였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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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에 창파에 누면이 돛을 펼치고 미끄러지듯 흐르는 커 달안범선 구룡상선에 표기가 해 풍에 휘날리고 있다 구룡상선이 북경을 떠나 문화에서 백화를 빠져 동해로 들어온지는 5일이 지나고 있었다 항해도 순조로웠고 해풍도 순풍이었다 선실 안 6명의 인물이 모여 담소를 하고 있었다 침상 위에는 전신의 붕대를 칭칭 감은 원깨무기 비스듬히 앉아있었다 그 주위에는 장철린과 단위제 백여년이 잇었고 미소년 부금진과 백살대의 지휘자 운표의 모습도 있었다 그들은 즐거운 담소를 놔 누고 있었다 헛헛 아무튼 그날은 정말 깜짝 놀랐소 원대협의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오싹 끼치요 마치 혈기 같았으니까 말이요 단위제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단위제는 어깨를 으슥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평소 강해 보이기만 하던 원대협이 그런 모습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 말에 원깨묵은 수척한 얼굴에 고소를 지었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날뛰다가 당한 셈이요 그날 싸움 이후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때 부금진이 소도를 만지작거리다가 참견을 했다 하지만 그날 싸움은 원대협이 아닌 그 누구라도 당했을 것이오 그는 눈을 빛내며 덧붙였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귀림의 1급 고수들을 모두 처치하고 형련 노후마저 제거한 원영님의 무공이 야말로 가히 경의적인 것이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장천리는 문득 부금진에게 말했다 소진 이번에 자네가 원재를 도와준 것을 원재 대신 심심한고 마음을 표하는 바일세 부금진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방해만 된 셈이었지요 뭘 그가 마치 계집아이처럼 얼굴을 붉히자 단 위제 문득 나섰다 꼬마 친구 원대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자 내 그날 펼친 무공은 대단했다던데 실례지만 사문이 어디인가 그 말에 모두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15,6세에 불과한 소년이 그토록 무서운 혈전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나 이때 부금진은 안색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소 돌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지 않았고 두 눈에는 짙은 그늘이 어렸다 하나 잠시 후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저의 아버님의 함자는 백경입니다 혼은 추연이라 하지요 그 말에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나 두 사람은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것은 원계묵과 단위제였다 특히 단위제의 안색에는 경의가 어렸다 자 자네 춘부장 어른이 진정추연 부백 경대인이시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원계묵의 두 눈에는 놀라움이 어렸다 그는 너무도 뜻박이라는 듯이 중얼거렸다 술과 구름과 겉만을 사랑하시며 평생을 살아오신 천혜유자 어른이 소진 자네의 부친이라니 장천리는 궁금한 듯 말했다 흠저는 견식이 쌍지의든 타신지 소진의 춘부장 어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없군요 그것은 바로 설명을 부탁한다는 의미였다 단위제는 헛기침을 하며 힐끗 부금진을 바라본 후 말했다 최연 어른은 수십 년 전 섬서산변총독이셨지요 이어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최연 부백경 이 인물은 40여 년 전 북방의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구진 중 사진을 통과라던 섬서산변총독이었다 그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0세 후반이었으나 무공이 뛰어나고 심기가 깊어두며 병법에도 통달했다 그러므로 그가 있는 동안 북방의 경비는 튼튼하여 아무런 말썽도 없었다 북방의 오랑캐들에게 이더 밤낮 동안을 술을 마셔댔다 자그마치 그가 마셔댄 술을 백독이 넘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자신을 문책하는 자금성의 간신 환관 도림사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자금성이 있는 방향으로 세 번 절을 하고 세 번 곡을 하고 다시 세 번 웃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배기로 갈아입고는 총독부를 영원히 떠났다 최연 부백경 그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다 단 이제는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 이후 그 어른은 중원을 유랑하시었소 그의 말은 짙은 감회가 어려있었다 그분은 관직에 계실 때도 유명한 분이셨지만 중원 무림에서도 유명하지요 40년 가까이 무림을 유랑하시면서 무수한 고수가 그분의 검 아래 굴복하였기 때문이요 단 이제의 얼굴에는 진정으로 간복하는 빛이 넘쳐 흘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싸움의 일화는 7년 전 북해제일 고수 이자 신비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북해사태청의 청주 북해창용수 숙야염과의 일전이요 장장 3일 밤낮을 겨루었던 것이요 지금도 무림에서는 그 싸움을 일컬어 백야에 천전이라 하며 인구의 회자되고 있소이다 장천리는 순간 약간 안색이 변했다 북해창용수 숙야염 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바로 그는 치옥교의 사부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문득 원깨묵이 중얼거렸다 시와 구름을 사랑하시고 술을 생명처럼 즐기시며 한자루 고검에 혼을 실은 채 강호를 유랑하시는 분으로 무림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지요 장천리는 새삼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그는 부금진을 바라보았다 부금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왠지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장천리는 입을 열었다 소진 자네의 춘부장 어른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은 생각 못했군 부금진은 피식 실소했다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시지요 하나 그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흔들었다 단위제가 물었다 춘부장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부금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을 못 뵌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늘 제 곁에 안 계셨지요 제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항상 바쁘신 어른이니까요 왠지 그의 말에 장래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이때 잠잡고 있던 백여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말씀은 그만하시고 차나 한 잔씩 드시지요 하며 그녀는 차 주전자를 들어 향긋한 냄새가 나는 차를 한 잔씩 중인들에게 따라주었다 으허허 그래도 백소저가 제일이요 내가 목마른 것을 어떻게 알았소 아무튼 백소저는 눈치 하나는 귀신이요 결혼하면 반드시 사랑받을 것이요 백여년의 얼굴에 홍조가 노을처럼 번졌다 그녀는 눈을 곱게 흘리면서 말했다 단도독님께서는 편리할 때만 제 칭찬을 하시는군요 응 단위제는 펄쩍 뛰었다 그 무슨 섭섭한 소리요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 백소저를 아름답고 총명하다고 제일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 된 사람이 바로 나 단위제요 어머 그녀의 얼굴은 더욱 빨개졌고 중인들은 모 두 폭소를 터뜨렸다 하나 이때 장래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부금지는 슬며시 몸을 일으키더니 밖으로 나갔다 운표를 혀를 찼다 즉 저 친구는 의외로 심약한 것 같군요 그 말에 단위제가 코우듬쳤다 그렇게 말하는 자네는 무식하도록 우두네 무 무식요 운표의 얼굴이 빨개졌다 단위제는 코방귀 끼며 말했다 생각해 보게 백하에서 말이야 그 와중에 운항하는 구룡상선의 칼을 들이대며 배를 세우라고 설쳐대는 법이 어디 있나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 그때 나는 완전히 수적인 줄 알았네 백살대의 고수들을 찌 휘하는 진두지휘하며 고함을 빽빽 쳐대는 자네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코방귀가 나온단 말씀이야 운표의 준수한 얼굴은 완전히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나 그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단지 대주로부터 구룡상선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그대로 이행한 것뿐입니다 그 당시 대주께서는 정신을 잃었기에 저로서는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표의 우스꽝스러운 말과 표정의 중인들은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선실 안에 화기애애한 정담은 오랫동안 그칠 줄을 몰랐다 점차 밖은 어둠이 짙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그토록 푸르르던 동해물도 먹을 탄 듯 검게 변해만 갔다 구우룡상선은 심야해를 조용히 항진해 나갔다 33피로 맺은 불꽃 탁자 위에 놓인 황촉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 선실 안에는 공기가 가라앉아 있다 자연 황촉불도 조금의 흔들임 없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 한데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한 마리의 불나방이 황촉불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다 불꽃의 현란함에 이끌려서 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춤에 젖어서 인가 점점 불나방은 불꽃 가까이 접근해 갔다 그리고 막 불꽃 속으로 몸을 사르러 들어가기 직전 환상인가 번쩍 일섬이 명멸했다 그 순간 불나방의 날개가 두 갈래로 갈라져 팔랑거렸다 불나방의 몸체가 정확히 두 쪽이 난 것이다 하나 몸체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전에 슥 슥 슥 예리한 파공성이 번갈아 들렸다 그러자 불나방은 수십 동강이가 나 종이 조각처럼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황촉불꽃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깨묵은 천천히 칼을 칼집으로 넣고 있었다 됐어 몸은 이제 웬만큼 치유되었다 그의 한 일자로 다물어진 입술에 한 가닥 미소가 어렸다 한데 이때였다 훌륭한 솜씨다 아우 등 위에서 낭낭한 음성이 들렸다 원깨묵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문가에 장철린이 서 있었다 형님 장철린은 아낌없이 칭찬했다 눈부신 솜씨였다 칼을 씀에 있어서 자네 야말로 당세무적일 것이네 원깨묵은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기인은 많습니다 소재의 실력이야 티끌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철린은 고개를 흔들었다 나도 도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은 아니네 만약 칼로 자네를 이길 자가 있다면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네 원깨묵은 미소 지으며 칼을 탁자 위에 놓았다 과거 사부께서는 폭설 속에서 도법을 수련하신 적이 있지요 그의 얼굴에는 은은한 추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분은 주위 다섯 자 이내에 떨어지는 눈송이를 한 개도 남김없이 모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것도 장장 새 시즌 동안 계속 더욱이 밤중에 말입니다 장철린은 흠칫했다 대단하셨군 원깨묵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백년 전 어떤 기인은도 끝에서 흐르는 기운만으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고수 16인 을죽인 적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그 기인의 이름은 도성 유백체가 인정하는 무림사상 제1의 도신이지요 장철린은 눈이 기이하게 변했다 이어 그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전설 속에 묻혀버린 기인이 아닌가 원깨묵은 눈을 반쯤 내리 감았다 사부님을 죽인 자의 이름은 무정도 무용초 놈이 쓰는 도법은 바로 도성 유백의 무국팔로도세입니다 장철린은 가슴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겼다 무용초 놈은 이 대륙 내에서 숨쉬고 있는 나의 원수이자 칼에 관한 한평생의 숙적이지요 그러다 문득 원깨묵은 미소를 지었다 형님도 도법을 익히셨다고 했지요 일수삼도 강중문의 삼독이변팔법과 풍례도법 말입니다 장철린은 이미 자신에 대한 얘기를 원깨묵에게 모두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는 고소 지으며 말했다 수박껏 희흑 기식이네 원깨묵은 다시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말했다 강중문은 섬서 일대에서 알아주는 인류 도객이지요 그의 도법은 일종의 환도입니다 그는 씩 웃으며 장철린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한 번쯤 형님과 비무에 보고 싶군요 장철린은 어깨를 으슥해 보였다 그런 소리 말게 공연이 저 불나방 꼴이 되고 싶지 않아 그는 술적 황총 주위에 흩어져 있는 불나방의 잔해를 응시했다 더욱이 나는 무사가 아니라 상인일세 상인은 칼보 다도 계산이 빨라야 하네 후훗 원깨묵은 나지게 웃었다 하나 문득끈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무사는 싸울 수는 있어도 결코 대륙을 지배하고 천하를 치세할지 못합니다 천하를 움직이고 대륙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은 무사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대륙의 지배자가 될 수 있지요 장철린은 문득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하 원래 나는 그만큼 큰 인물이 못되네 더욱이 나는 대륙을 지배하는 것 따위에는 취미가 없네 그저 대륙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을 뿐이네 원깨묵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대륙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돈입니다 장철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형님 원깨묵의 시선이 문득 열기를 품었다 소재는 부상을 입고 난 이후 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철린은 흠칫하여 물었다 무슨 말인가 그러자 갑자기 원깨묵은 뜻밖의 행동을 했다 그는 문득벌떡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끓는 것이 아닌가 아우 이게 무슨 뜻인가 장철린이 당황해하자 거두어 주십시오 원깨묵의 묵직한 말에 장철린은 더욱 흠칫했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소재도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소재가 움직이기에는 이 대륙은 너무나 넓고 광활합니다 원깨묵의 어존은 확고한 신념과 결의가 어려 있었다 무사는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에게 생명을 맡깁니다 천의 고아인 이 원깨묵을 가장 먼저 알아주신 분이 바로 형님입니다 형님과 소재가 만난 것이 운명이라면 이제는 이 아우 형님을 도와 한번 이 넓은 중원대륙과 운명의 승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장철린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어 그는 담담히 말했다 원래 자네는 자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이네 그리고 하나 그의 말은 원깨묵의 말에 의해 끊겼다 소재의 일은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장철린은 당황했다 그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원깨묵의 행동화 위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자신을 거두어 달라는 것 그것은 곧 무사로서 주군을 모신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야말로 자신을 송두리째 타인에게 맡긴다는 결정은 함부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장철린은 한동안 원깨묵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는 고개 숙인 원깨묵의 왕강한 등에서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의 힘을 느꼈다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충동이 빚은 말이 아니었다 원깨묵은 달라져 있었다 분명히 며칠 전 북경에서의 그가 아니었다 단 며칠 사이에 너무도 원깨묵은 달라져 있었고 또 성숙해져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달관한 듯이 문득 장철린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일 원깨묵의 장도를 뽑았다 이어 새끼 손가락 끝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원깨묵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핏물이 새끼 손가락으로부터 떨어지가 그 피가 바닥에 둥근 원을 그렸다 그의 음성은 깊숙한 진실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원은 끊이지 않는 선이다 그는 원깨묵을 주시했다 아우 자네와 나와의 운명도 이제부터는 이 원 속에 영원히 공존할 것이다 원깨묵의 눈썹과 얼굴 모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장철린은 그에게 장도를 넘겨주었다 원깨묵은 두 손으로 칼을 받은 다음 서슴없이 식지를 베었다 그리고 그도 역시 피로 원을 그렸다 그의 원은 장철린이 그린 원 속에 나란히 그려졌다 하늘에 두고 맹세하건대 일생을 형님과 같이하여 저의 모든 것을 형님께 바치겠습니다 태어난 시각은 달라도 죽는 순간만큼은 같이 하도록 하늘에 약속합니다 순간 아우 형님 손 두 사나이의 손이 마주 합쳐졌다 눈 뜨거운 사나이의 두 쌍의 눈이 허공에서 얽혀졌다 피로 맺은 경희 형제 그들은 단단히 결속되었다 이것은 장차 무림천하에 몰려올 거대한 힘의 근원 그 시작이었으니 과연 34 항해 7일제 되는 날 구룡상선은 황하하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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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타는 듯한 진홍의 전역해가 황하하구를 붉게 물들이는 광경은 정령 장관이었다 구룡상선은 유유히 하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타 백의 무사 3명이 목도를 쥐고 비무하고 있었다 상대는 한 사람이었다 운표 그는 왼손은 뒷짐진 채 여유있게 사민의 무사를 상대하고 있었다 이곳은 구룡상선의 선상 3인은 백살대의 무사들이었다 부릅픈 두 눈들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목도는 진도 이상의 예리한 기운을 발출하고 있었다 운표의 표정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엄숙하기만 했다 주위에는 백살대의 무사들이 양쪽으로 갈라앉아 무릎을 꿇은 채 관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2인 2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위재와 원깨묵이었다 단위재는 의외라는 듯 중얼거렸다 흠저 운표는 평소 덜렁거리기에 얕보았더니 무공이 보통이 아니구려 원깨묵은 미소지었다 백살대 중 단연 으뜸입니다 저와 비교해도 그다지 차이가 없을 정도이지요 아! 단위재는 짧은 판성을 바랬다 그러다 문득 기이하다는 듯 물었다 헌데 운표의 목도는 상당히 짧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이노 원깨묵은 담담히 말했다 제가 쓰는 칼은 4자 3치로 상당히 긴 반면 운표는 2자 8치로 상당히 짧은 편이지요 그 이유는 칼의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 짤막하게 말했다 실제로 운표의 칼은 일종의 기형도입니다 이때였다 탓! 날카로운 기합소리가 들렸다 단위재가 급히 시선을 돌려보니 운표를 상대하던 한 명의 무사의 목도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운표의 목도가 무사의 머리를 내리쳤다 으! 무사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갈! 운표의 얼굴은 살얼음장이 되었고 그의 입에서는 준엄한 질책이 떨어졌다 무사에게 있어 무기는 생명이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쓰러진 무사에게 말했다 가서 천학년 1만 회를 연습해라 알았습니다 무서운 얼굴에는 추호의 불만도 없어 보였다 맹종하는 충직한 빛과 자신에 대한 실책의 부끄러움만이 보였다 운표는 목도를 내렸다 무사는 떨어진 목도를 주운 후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두 명의 무사는 공손히 목도를 가슴에 안고는 헐리를 절반 이상 굽혔다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음 운표는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시선을 한쪽으로 돌렸다 조충 네 한쪽 대열에 첫 번째에 앉아있던 청년무사가 힘찬 대답과 함께 일어섰다 조충 내가 훈련시켜라 알겠습니다 조충은 운표가 뒤로 물러나자 즉시 가운데로 걸어가며 목청을 돋구었다 모두 일어서라 목도를 잡고 양측으로 나누어 대련을 실시한다 시작하라 모든 것이 일사불란이었다 따다다 딱 딱 선상에서는 때아닌 격전이 벌어졌다 비록 진도가 아닌 목도였지만 그 대련은 실전을 빵 불쾌할 정도로 격렬하여 온통 파공성과 경풍소리로 귓전을 찔렀다 단이제는 내심 혀를 내둘렸다 굉장하군 저 정도라면 웬만한 문파와는 비교할 수가 없겠는걸 더욱더 무서운 점은 저들의 도법이 완전히 실전 도법이라는 점이다 그렇다 백살대는 한결같이 어릴 적부터 오직 도다무에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도를 익혀왔다 도다문은 그들에게 허식과 형식을 완전히 빼버리고 오직 실전 도법만을 가르쳤다 그로 인해 백살대 전원은 실로 무서운 하나하나의 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운표가 다가오자 단이제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원깨묵이 담담히 말했다 수고했다 운표는 희족 웃으며 익살스럽게 말했다 아무래도 대주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것만 못하지요 그의 얼굴은 예전에 덜렁거리고 장난스러운 표정이었다 단일 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음 역시 조금 전 그 모습은 이 순간의 모습일 뿐이었군 운표는 의아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헛헛 아닐세 자네가 알면 무척 자존심 상할 테니 이야기 않겠네 운표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그는 잠시 후 극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대충 짐작이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때였다 수고들 하시는군요 문득 청아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와 새사람은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곳에는 백여년이 아름다운 자세로 과 일 한 접시를 들고 서있었다 이것 좀 드시지요 그녀가 내온 과일은 푸짐했고 깎은 솜씨도 정성이 깃든 것이었다 운표가 활짝 웃으며 두 손으로 받았다 감사합니다 소저 백여년은 생긋 청초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선실적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뒤를 운표는 동경이 담긴 시선으로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어 그는 중얼거렸다 단도독님 아무리 생각해도 백소저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단이제는 느긋하게 말했다 눈은 제대로 달린 모양이군 운표는 눈썹을 꿈틀거렸다 기분이 몹시 상했으나 그는 꾹 참고는 말했다 저는 백소저 같은 성격의 미녀를 좋아합니다 단이제는 그 말에 문득대소를 터뜨렸다 으허허허허 운표는 급히 물었다 왜 웃습니까 단이제는 웃음을 멈추며 가리켰다 저게 무엇인가 그의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리둥절해진 운표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하늘이지요 저것은 바다 단이제는 미소지었다 그 정도면 됐네 운표는 흠칫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허텁헛 나는 걱정이 되었네 자네가 어디가 아픈가 하고 말일세 옆에서 원깨묵도 웃었다 그제서야 운표는 자신이 희롱당했다 는 것을 알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다 허나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단이제에게 정면으로 화를 낸다는 것은 더욱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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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은 점차 진홍빛에서 암갈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구룡상선의 훈이 선미에 해당하는 그늘진 곳 한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파도가 갈라지는 선미의 두 발을 배 밖으로 내민 채 위태스럽게 앉아있는 소년은 바로 부금진이었다 그는 조각을 하고 있었다 부금진이 소도로 사각사각 깎는 것은 아름다운 미녀상이었다 그는 미녀상을 조각하는데 몰두해 버린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각 사각 소도가 나무결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미녀상의 형태가 점차 뚜렷한 윤곽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윽고 시간이 흐르자 미녀상은 완성되었다 그러자 부금진은 멍하니 완성된 조각을 바라다 본다 어머님 그의 아름다운 두 눈에 문득부연 습기가 어렸다 당신은 차라리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 제 곁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부금진의 얼굴에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그랬더라면 저에게 아무런 아픔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나 어머님 당신은 저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부금진의 눈에 문득 무엇인가 반짝 빛났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또 증오해요 허나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지면 질수록 어머니 당신에 대한 증 옷 또한 커지는 것을 문득 부금진은 품속에서 하나의 피리를 꺼냈다 피리는 옥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빛이 빛을 띄우는 훌륭한 진품인 듯했다 그는 피리를 입술에 갖다 뗐다 삘일이 삘일이리리리 곧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피리음이 파도 소리를 타고 애잔하게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심금을 찌르는 듯한 묘한 마력이 깃든 피리의 음율이었다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선율 문득 피리를 입에서 뗀 부금진은 다시 조각을 응시했다 그의 두 눈에 고뇌가 어렸다 갈등 눈에서는 마음과 사랑이 얽히고 잊었다 다음 순간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각을 바다로 던져버렸다 멍하니 바다의 파도에 떠밀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조각을 바라보는 그의 눈꼬리에 이슬이 어린다 삘일이리리 부금진은 다시 피리를 붉기 시작했다 이번에 피리 소리는 더욱더 구슬펐다 애잔한 선율이 가슴을 후비는 듯 했고 피리의 곡조가 높이 올라가고 낮게 깔릴 때 마다 울적한 심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극을 주고 있다 부금진 미소년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그의 섬세한 얼굴에 윤곽이 어두워지는 석양빛 아래 기이하고 슬프게 투영되었다 부금진을 피리를 입에서 떼었다 그의 뺨으로 눈물이 젖어 내렸으며 그의 눈은 멍하니 이제는 짙은 보랏빛을 낀 석양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 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들까 좋은 곡 이군 부금진은 흠짓했다 허나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음성은 바로 원깨목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언제 왔습니까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앉은 채 물었다 원깨목은 그의 가냘펴 보이는 등을 내려보며 말했다 아까 허나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다 솜씨가 대단하더군 하지만 곡조가 너무 슬프다 쿡쿡쿡 부금진은 괴소를 흘렸다 그는 곧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살모사 나리께서도 음에 대해 좀 아시나 보군요 원깨목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으나 그 말에 대답치 않고 담담히 말했다 아까 내가 던진 것 아주 훌륭한 조각 같던데 왜 버렸느냐 부금진의 몸이 흠치 떨렸다 허나 곧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원깨목은 담담했다 나는 너의 일에 참견할 이유가 있다 당신이 무슨 소진 너는 내 생명을 한 번 살려준 셈이다 그리고 너와 나는 함께 죽을 꼬비도 넘겼다 부금진은 다시 키득키득 괴소를 흘렸다 이어 빈정대듯 말했다 원형님도 의외로 감상적이시군요 원깨목은 그에게 다가갔다 이어 바닥에 앉으며 그의 어깨를 잡았다 소진 너는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연을 지닌 듯하구나 내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구나 부금진의 안색이 몇 번이나 흐렸다 개었다 하더니 종래에는 다 시 냉소를 던졌다 흥 무슨 자격으로 원깨목은 침착했다 자격은 없다 허나 나는 너를 좋아한다 부금진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다 소진 내가 갈 곳이 없다면 나와 함께 해남으로 가자 부금진이 아무 말도 없자 그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소진 남자는 말이다 살을 애는 듯한 고 통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 소진 너도 강한 놈이니까 내 말뜻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원깨목은 말을 마치고 몸을 이르겼다 이어 그는 뚜벅뚜벅 선실 쪽으로 사라져갔다 부금진은 문득 몸을 돌리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원깨목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치잇 제까짓게 먼데 그는 이어 힘없이 하늘을 응시했다 보랏빛은 이제 붉은 회색으로 물들었다 아버님 대체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금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남에게 묻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부금진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헌데 이때 푸드투득 문득 어디선가로부터 날개소리가 들리더 니 한 마리의 앵무새가 날아와 그의 어깨에 앉았다 털이 백설같이 흰 앵무새였다 앵무새는 날개를 푸덕거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굵은 목소리로 소진아 소진아 너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너는 이 아비의 마지막 희망이다 부금진의 우울하던 얼굴에 문득 피식 실소가 번졌다 그는 앵무새를 바라보며 뇌까렸다 언제고 배가 내놈을 닭고기 대신 튀겨 술안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자 앵무새는 놀란 듯 눈을 깜빡깜빡했다 허나 곧 갑자기 푸드득 날아가며 허공에서 종얼거렸다 바보같은 소지나 앵무새 고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푸후훗 부금진은 나직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그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내심 중 얼거렸다 그래 해남으로 가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소도의 칼등으로 자신의 손등을 문질렀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원형님에 대해 아버님이 부탁하신 것 이루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금진은 이미 어두워진 선상을 가로질러 선실 쪽으로 걸어갔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하구의 바닷물이 강물과 만나면서 내는 파도 소리 뿐이었다 35 가깝고도 먼 산심묘 주위에는 사람의 키를 넘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이미 향화가 끊어진 질수 10년이나 지난 듯한 이곳 사당 안으로 노을이 마치 핏빛처럼 섬뜩한 느낌을 주며 비쳐들고 있다 아 관사당 안에는 하나의 관이 논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핏빛 노을이 관 위에 내려앉아 있는 광경은 괴기스럽기까지 했다 그리고 관의 옆 한 명이 웅크리듯 앉아 있었다 베개인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송옥도 울고 갈 만큼 아름답게 생긴 미청년이었다 그의 옆 바닥에는 한자루의 묵도가 누워있다 누군가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풍류와 무정도 무용초 바로 그였다 지금 그의 영준하게 생긴 얼굴은 다소 수척해져 있었다 관은 뚜껑이 열려있었다 그리고 관 속에는 바로 귀송자 형련 노후의 시체가 누워있었다 그는 죽었으나 평온한 표정이었다 무용초는 망연히 넋을 이리을 은 듯한 표정으로 관 속에 형련 노후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벌써 한 시즌째 그는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노야 당신은 진정 세상을 떠난 것이오 진정 죽은 것이오 후후 당신은 언제나 사람을 기만하는 것을 좋아했지요 지금 당신의 모습도 나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의 죽음을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오 무용초는 문득 바닥에서 잡초를 한 움큼 뽑았다 사당은 너무나 날가 지붕이 환하게 뚫려있음은 물론 바닥에는 잡초가 마구 자라있었다 무용초는 잡초를 입에 한 움큼 뜯어넣고 씹었다 비릿한 냄새와 함께 씁쓸한 느낌이 끝없는 슬픔과 함께 그의 세포 구석구석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잡초를 자 꾸만 뽑아 입안에 구겨 넣었다 쓰디쓰고 독한 풀즙에 맞은 그의 혈관 끝까지 번져나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던 그 강철 같은 위대한 힘은 어디로 갔소 흐흐 이렇게 당신 누워있고 나는 안아서 당신의 시체를 보호하야 한단 말이오 그까짓 원깨묵 정도에 당할 정도로 당신은 늑어버렸단 말이오 모치의 초는 계속 잡초를 씹었다 이제는 쓰다 못해 혀가 아렵고 맛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관 속에 누워있는 형년노후의 시선을 노려보았다 죽었으면서도 당신의 그 평온한 표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오 티읍 그는 씹던 잡초를 내뱉았다 문득 그의 눈빛이 스산해졌다 원깨묵 무섭도록 강렬한 살기가 전신혈맥으로 팽창대듯 퍼나갔다 한데 그때였다 스슨 문득 사당 안에 공기가 파동치더니 관 앞에 한 명의 흑의인이 나타났다 그는 바로 귀림의 인물이었다 사실상 그는 귀림의 마지막 생존자라 할 수 있었다 과거에 번창하던 귀림의 술법자들은 그 언젠가의 혈투에 휩쓸려 거의 소멸된 데다가 이번에는 원깨목의 마도에 의해 모두 죽고 그만 혼자 남은 것이었다 흑의인은 허무한 음성으로 말했다 모용어른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군의 시신을 옮겨야겠습니다 귀림으로 말인가 모용초의 말에 흑의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용초는 문득 그를 그 특유의 비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왜 귀림으로 가기 전에 나에게 들렸느냐 흑의인은 침묵했다 하나 잠시 후 그는 움푹 꺼진 눈가에 그늘을 들이우며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용어른께만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용초가 침묵했다 흑의인은 관 뚜껑을 닫으려 했다 하나 이때 모용초가 제지했다 잠깐 찌익 모용초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내더니 그 조각을 형년노 후에 가슴에 놓았다 그의 두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다 이제 되었다 흑의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관 뚜껑을 닫았다 그가 관을 정리하자 모용초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상곡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냐 상곡이라 불리운 흑의 중년인은 당당히 말했다 귀림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작정입니다 어른께서 돌아가신 이상 성주도 더 이상 귀림을 찾지 않을 테니까요 모용초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상곡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러다 그는 안면을 실루겼다 그의 두 눈은 슬픔이 베어 있었다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모용초는 스산한 음성으로 말했다 원깨묵은 내가 죽여주겠다 상곡은 흐드러진 웃음을 흘렸다 이어 그는 약간 비틀어진 어조로 말했다 나는 관계치 않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은 태사독 어른께 전해주십시오 태사독 그는 조화성 제30마전의 전주다 원깨묵을 죽이기 위해 끈질기게 시도되는 살수들이 모두 제30마전에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모용초가 그를 바라보자 상곡은 눈썹을 경련하며 말했다 청강36검수가 조금만 도와주었다면 어른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관을 들었다 언제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귀림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어둡고 빛이 없는 숲이지만 더러움은 없는 곳입니다 스스스 상곡의 모습이 사라졌다 귀림의 마지막 생존자 마침 내 그는 영원히 무림에서 모습을 감추어 버린 것이었다 모용초는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석양에 타는 듯한 노을이 그의 얼굴에 비쳤다 설득하도록 아름다운 얼굴에 귀기가 어리고 잊었다 이제 갈 사람은 갔다 그리고 그만이 남았다 텅 빈 사당에 홀로 남은 채 그는 넋을 잃고 있었다 한데 이때 그의 귀전을 울리는 소리가 그의 정신을 일깨웠다 마음의 괴로움과 친구 하나 그 모습은 자네 답지가 못하구나 모용초는 고개를 돌렸다 사당의 문 한 사나이가 비스듬히 기대 어서 있었다 그의 긴 그림자가 사당 안으로 어둡게 깔렸다 그는 몹시 특이한 사람이었다 입가에는 긴 플립을 물고 있었으며 머리칼은 흐트려진 채 다듬어 놓지도 않았으며 옷은 마에 반증 거든 팔과 다리는 구리비치였다 또한 얼굴에는 무수한 상처가 나 있어 마치 야차를 보는 듯 무시무시했다 더욱이 한쪽 눈은 실명한 듯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다 나이는 사십가량 되어 보였다 그를 본 순간 모용초의 안색이 변화를 일으켰다 막청 그러자 마이인 즉 막청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모용초도 그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다 친구 순간 두 사람은 굳세게 서로를 포옹했다 사나이들의 포옹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모용초는 감회가 어린 듯 약간 들뜬 음성으로 말했다 너무 소식이 없어 죽은 줄 알았다 막청의 두 눈에도 감상 어린 빛이 흘렸다 그렇군 거의 20년이 다 되었어 그는 괴상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너무나 험악한 상처투성이로 인해 미소 같지가 않고 흉측하게만 보였다 그는 모용초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며 기괴하게 웃었다 흐를 자네의 모습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군 여전히 아름답고 빛이 나는구나 모용초는 씁쓸한 웃음을 지을 뿐 무어라고 대답하지는 않았다 실상 겉보기에만 20대로 보일 뿐 그는 막청과 동연배였던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막청은 흐흐 웃었다 조화성의 표기를 보았지 그럼 그간 어디에 있었나 막청은 탁한 음성으로 말했다 천산 천산 막청은 허리춤에서 호로병 하나를 꺼내더니 술을 몇 모금인가 단숨에 마셔댔다 자네도 한 모금 마시게 모용초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로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독 한 대가리 목을 넘어가며 쓰디쓴 맛을 풍겼다 막청은 중얼거렸다 형련 노인이 돌아가셨더군 원깨묵이란 자 소문은 몇 번 들었다 그렇게도 강한가 순간 모용초의 두 눈에서 섬뜩한 광채가 솟아났다 자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막청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이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결국 혼자 어떻게 해내겠다 이거군 막청은 잠시 침묵하다가 문득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취형의 이른 얘기 들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모용초의 눈썹이 파르르 떨었다 막청의 탄식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와 그녀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순간 그만 모용초는 안색이 일그러지더니 벼랑감막 청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서 무섭도록 섬뜩한 분노와 광기가 치솟고 있었다 막청 그만해라 그녀의 이름을 더 이상 내 앞에서 올리지 마라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살심을 느낀다 막청은 안색이 굳어졌다 그의 안색이 짧은 순간에 몇 차례나 거듭 변했다 잠시 후 그는 멱살 쥔 모용초에 손을 뿌리친 후 딱딱하게 말했다 모용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그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모용초의 눈썹이 다시 격렬했다 그는 잠시 후 안색을 누그러뜨리며 어둡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친구 막청은 온 매무새를 고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두 절친한 벗 그들 사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색한 침 묵이 한동안 흘렀다 한참 후 모용초는 막청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어 그는 손등으로 입술을 쓴 문지른 후 미소를 흘렸다 흐흐 20년 전 그녀는 도련히 변했다 그 정숙하고 아름답고 언제나 빛나 보이던 그녀가 단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변해버린 것이다 막청은 그저 그의 말을 듣기만 했다 흐흐 내가 성주의 명을 마치고 하북에서 돌아와 그녀의 방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서 급히 달려갔을 때 그녀가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나 흐흐 다섯 명의 남자들과 침상에서 발가벗고 그 짓을 하고 잊었다 막청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흐흐 나는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그 광경 이 현실이 아니고 꿈이라고 수없이 외쳐대뒀다 허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모용초는 다시 술병을 입으로 쑤셔박으며 벌컥벌컥 마셔댔다 그녀의 눈이 말이다 흐흐 문 앞에서 망연히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흐흐 웃었네 그것도 요염하고 요부 같은 방탕함으로 말리야 응 막청의 이마에 심줄이 붉어졌다 그로 미루어 그도 무한한고 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 당신도 이리 오세요 이들 갖고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 라고 다시 술은 벌컥벌컥 들이키는 모용초의 두 눈에 이슬이 어렸다 막청의 얼굴도 어떤 비극의 충격을 모시겨 굳어져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웠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대체 눈앞의 친구를 뭐라 위로해야 할지야 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다 허나 곧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그 자신 역시 엄청난 슬픔과 분노 그리고 비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석양은 점점 기울어가고 대지에는 어두움이 깔려들었다 암천 별빛만이 가물거리고 있다 황량한 들판에는 이름 모르르 풀벌레 울음소리가 야음을 울린다 모용초와 막청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었다 모용초가 한참을 침묵한 이후에 입을 열었다 도대체 그녀가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 역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지 막청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남모를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흐흐 으 모용초는 음산한 웃음을 흘렸다 막청은 섬뜩했다 그가 알기로 모용초가 과거에 이런 웃음을 짓는 것을 그는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때 문득 모용초가 말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막청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용초는 음성을 다시 예전과 같이 낭낭하게 회복시켰다 막청 자네의 아버님은 평안하신가 막청은 너털 웃음을 흘렸다 후후 돌아가셨다 해수로 어느덧 10년이 흘렀지 모용초는 흠칫했다 허나 막청은 미소 지으며 담담히 말했다 평생을 복잡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마치막생만큼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떠나신 셈이지 막청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반바람에 흩날렸다 모두 지난 일이야 모용초는 궁금한 것을 물었다 헌데 어째서 나오게 되었나 1년 전 내가 살던 천산으로 성주의 서찰이 날아들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래서 나왔나 막청은 허허로운 웃음을 웃었다 후후 13사의 운명은 모두 마찬가지일세 친구 마교의 일맥으로 태어난 나 막청도 그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야 성주께서 나를 보고 신산 제갈사를 제거해 달라고 하셨네 신산 제갈사를 모용초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는 곤혹의 빛이 어렸다 신산 제갈사는 지금 동로장미 서문표가 맞고 있는 막청은 눈을 번뜩였으나 아무렇지 않은 듯 이 말했다 글쎄 누가 막고 있는 관계치 않겠네 그는 자조적인 음성으로 말했다 성주의 명령은 어차피 절대적인 것 신산 제갈사를 제거해야지 모용초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신산 제갈사는 보통 무서운 자가 아닐세 20년 동안 성주는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그 자를 죽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왔네 글쎄 막청은 문득 얼굴을 기이하게 실루겼다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완벽이란 것이 존재치 않은 이상에는 반드시 그 틈이 있기 마련이지 그는 시선을 하늘로 돌리며 말했다 나 막청이 4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절대로 깰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 뿐이네 바로 나의 아버님이지 모용초는 얼굴이 흔들렸다 허나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네 막청의 얼굴이 조금은 우울해졌다 모용초는 하늘을 응시했다 그와 막청 그들은 20년 전까지 중마고 우였다 옛적부터도 모용초는 준수했으며 학문이 깊고 무공이 고깡했다 막청은 모든 면에서 모용초에게 비교가 되지 않았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두 명은 누구보다도 친했다 막청은 어릴 때부터 모용초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며 살아왔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여인까지도 양보했다 막청의 한쪽 눈이 멀은 것도 바로 무공비 무때 막청이 한 수 양보하다 다친 것이었다 모용초는 막청을 좋아했다 허나 그는 늘 그의 인생에 있어 빛을 진 듯한 느낌 때문에 막청에 대해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 서로 가깝게 걸으면서도 그들은 모르는 타인이 걷는 듯한 느낌을 은연중 갖고 있었다 가까우면서도 먼 우정 그들의 관계는 그런 것이었다 바람은 차갑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곧 겨울이 올 것 같군 막청의 중얼거림은 왠지 스산하게 들렸고 그 음성의 모용초는 가슴이 쓸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36회 재남부 산동성 제1의 대도 화북대평원의 기름진 평야지대는 중원대 6의 노른자위라 해도 과언이 인이다 누대에 걸쳐 얼마나 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 화북대평원을 차지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가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화북은 필수 불가결한 요충지였고 온 화북을 차지해야만 중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북의 중요성은 컸다 재남부는 화북에 있다 또한 황화가 평원을 옥토로 만들며 도도히 흐르는 곳 그곳에 재남은 위치해 있었다 재남부에는 양가장이 있었다 20년 전 북경자금성에서 호부판서를 지냈던 양흥시 대감이 관직을 그만 뒤 고향인 재남으로 내려와 세운 장원이었다 양흥시는 연로하여 세상을 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양익상에 대해 이를 어서는 상억으로 크게 번창했다 그리하여 양가장은 재남은 물론 산동일대의 거 부로써 주위에 큰 존경과 부러움을 사고 있었다 양익상은 고집이 세고 완고한 성품이다 허나 그가 존경을 받는 것은 그의 인자함과 박예 때문이다 그는 비록 상인이엇 은하 황화의 인근 수역의 수재가 날 때마다 곡식을 풀어 수재민을 구호하곤 했던 것이다 양가장은 황화를 굽어보는 구릉에 세워져 있었다 그 규모가 웅장하지는 않았으나 건축미와 누각의 아름다움은 일대의 으뜸이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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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장 내의 연희청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연희청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구룡상선의 인부들 수십 명과 백살대 등 많은 사람들이 연희청을 메웠다 수십 명의 양가장 시녀들이 바쁘게 술과 음식을 나르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양가장은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다 연희청의 상석 그곳에는 장주 양익상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육십여 세 정도의 얼굴은 청수했다 양간 각 이진 얼굴은 강직하고 완고한 그의 성품을 엿보게 했다 금의 화복을 입은 그는 언제나 날카로운 눈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역 용백군으로 행동하는 장천린이 잊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단위제 원깨묵 은표 백여년 부금진 등이 자리에 있었다 양익상은 북경까지 다녔었으며 장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온장 천린에게 치사하고 있었다 게다가 단위제와 원깨묵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장천린은 그들의 신분을 감추고 단지 사업을 위해서 고용했다 고만 이야기했다 양익상은 그저 기쁠 뿐이었다 그는 조카인 장천린이 대견하기만 했다 허허 백군 이번에 정말 수고가 많았다 물건이 예상보다 많아서 은근히 걱정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처리하고 돌아와더니 진정 기쁘구나 정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외수께서 십수년에 걸쳐 닦아 놓은 길이었는데 제게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허허허 그건 지나친 겸손이다 실상 내가 아니었다면 그 일을 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양익상은 기분이 좋았다 그는 조카인 장천린이 자신의 사업을 대행할 때 설마 이 정도로까지 잘 해낼 줄은 몰랐던 것이었다 2년 전 장천린이 맞고부터는 그의 재산이나 사업규모는 수배나 신장되었던 것이었다 한동안 담소가 오가며 술잔이 부지런히 옮겨졌다 그러다 양익상은 문득 물었다 백군 진총관을 당산으로 보내라고 장천린은 대답했다 예 당산 근처에서 철광이 상당히 매장된 곳이 있는데 쓸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북경에 도착하기 전에 보냈습니다 그 말에 양익상은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진총관은 몸이 약해서 원 그래서 초강을 딸려 보냈습니다 음 그랬나 양익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장천린이 하는 일에 이제껏 한 번도 허술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다 장천린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새옥과 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탓 사냥을 간 모양이네 백군 너의 소식을 들었다면 만사를 젖혀놓고 달려올 땐데 꽤나 멀리 나간 모양이구나 그런 것 같군요 장천린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데 이때 양가 장의 하인 한 명이 다가와 양익상에게 무엇인가 귓속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양익상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의 두 눈에는 노기가 일어났다 그 놈이 감히 그는 분노에 찬 음성을 말했다 너는 나가서 그 놈을 썩 내쫓아라 하인은 당황을 금치 못했다 주인님 하지만 양익상은 노성을 터뜨렸다 당장 내쫓아 버리지 못하겠느냐 예 하인은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장천린은 묵묵히 지켜보다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외수 우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한 잔 받아라 장천린은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았다 그는 술을 마신 후 양익상에게 따라주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양익상은 술 한 잔을 들이키더니 노기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백군 너도 알 것이다 호개하게 청무관을 말리다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담담히 말했다 청무관은 재남부 일대에서 가장 큰 무술 도장이 아닙믿기 그렇다 양익상은 아직도 분기가 살라지지 않은 음성으로 말했다 호개학 관주에게는 은희랑 이란 조카가 있다 그 놈은 호개학의 위세를 믿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놈이다 한데 보름 전쯤 갑자기 그 놈이 양가장으로 하인을 보내더니 청혼을 해왔다 청혼 양익상은 기가 막히다는 듯 수염을 짜증스럽게 꼬았다 문환을 달라는 것이다 장천린은 흠칫했다 양문환은 양익상의 외동딸로서 금년 나이 17세였다 재남제 일미로 손꼽힐 정도로 그녀의 미모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를 얻기 위해 많은 명문대가의 귀공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장천린은 미소 지었다 혼담이라는 것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익상은 노기를 띄었다 그것은 내가 몰라 하는 소리다 은희랑이란 그 놈은 호색하네 다 이만저만 방탕한 놈이 아니다 그 놈은 개 망나니일 뿐더러 결혼은 안 했어도 벌써 첩이 여섯 명이나 된단 말이다 장천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천하에 고약한 놈이군 이때 두 명이 연희청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들어오자 장천린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들어온 사람은 소년과 소녀였다 12,3 세가량의 귀엽게 생긴 소년과 실찰팔 세 정도의 절세 미소녀였다 그들이야말로 양익사의 자 식인 아들 양세옥과 딸인 양문환이었다 백군 형님 양세옥이 장천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그는 그대로 총알같이 달려오더니 장천린의 가슴에 뛰어들었다 어이쿠 이 개구장인 녀석아 형님 가슴에 구멍이 나겠다 장천린의 말에 양세옥은 상기된 얼굴을 들며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형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누나하고 급히 오는 길이에요 양세옥의 두 뺨은 달아있었다 귀엽고 당찬 듯한 느낌이 드는 소년이었다 장천린은 싱긋 웃더니 세옥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어디 갔다 오는 중이냐 사냥이요 후후 많이 잡았느냐 양세옥은 어깨를 으슥했다 노루 두 마리를 잡았어요 이때 양문환이 그에게 다가와 공손히 절을 했다 오라버니 북경까지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장천린은 미소했다 힘든 것은 없었다 그는 유연하고 아름다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집안에만 박혀 얌전하기만 하던 내가 사냥을 갔다더니 정말 뜻밖이구나 문화는 얼굴을 노을처럼 불켰다 아니에요 세옥이 끌고 가는 바람에 억지로 따라갔던 거예요 피 거짓말 사냥 가서는 나보다 더 설쳐놓고 집에 와선치 사악에 새침 떨다니 세옥이 혀를 쏘 내밀며 빈정거렸다 문화는 그만 홍당무가 되었다 너 하하하 장천린은 호탕하게 웃음을 웃었다 세옥 까불지 말고 이 형님의 친구분들께 인사드려라 그 말에 양세옥은 눈을 반짝거렸다 그는 급히 주위를 빠르게 히읗 엿보았다 이어 그는 옴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이제와 는 딴판으로 단위제 원깨묵 등에게 정중히 폭권지례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양세옥이라고 합니다 그 광경의 단위제를 비롯하여 모두들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과연 명가의 후손이라 다르구나 금방 개구장이었다가도 이렇게 딴판으로 변하다니 이때 양문완도 옥깃을 가볍게 잡고는 인사를 했다 그녀의 나이는 아직 어렸으나 그 아름다움은 눈부신 것이다 부부의 딸이여드나 그다지 사치스럽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녀의 언행은 오히려 건박하면서도 품위가 있었다 운표는 술잔을 들다 말고 팔꿈치로 슬쩍 원 개묵의 옆구리를 건드렸다 대주 양소저는 정말 대단한 미인인데요 원개묵은 담담히 말했다 양소저가 미인인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운표는 혀를 찼다 멋없소 대주 그는 다시 시선을 양문환에게로 돌렸다 그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녀의 모습에 반하고 말았다 그 애가 스멘은 알게 모르게 양문환의 영상이 낙인 찍히듯 들어서고 이덧다 운표는 계속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양문환은 장천린의 곁에 붙은 채 술을 따르며 웃고 있었다 운표는 내심 생각했다 정말 아름답군 백소저도 아름답지만 그녀는 왠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느낌인데 양소저는 정말 이때 한쪽에서는 백연영과 단위제 부금진 3인이 담수하고 이덧다 단위제의 재담이 워낙 웃겨서 백연영과 부금진은 그 얘기에 빠져 연신 웃고 있었다 연애는 계속 흥겹게 진행되었다 특히 연애에서 가장 잘 노는 사람은 단연 단위제 외 운표였다 그들은 평소 다소 앙수 이어쓰 나 이런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잘 맞추고 잊었다 단위제의 능청스러운 우스갯소리의 죄중은 연신폭소가 터지곤 했다 운표도 얼큰히 취한 얼굴로 단위제의 이야기에 기막히게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양익상도 실로 오랜만에 웃음에 이끌려 즐거운 기분이었다 연희청의 분위기는 화기애하여 어느 것 해가 기울어가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려하지 않았다 하하하 허터터 웃음과 갈채가 끊이지 않고 술과 안주는 계속 시녀들에 의해 날라져 왔다 구룡상선의 인부들도 오랜만에 포식을 해드며 백살대의 젊음도 객들도 간만에 실컷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단위제가 문득 몸을 일으켰다 그는 원깨목을 바라보며 말했다 원대협 내가 여러분을 대산하여 원대협에게 한가지 청할일이이소이다 원깨목은 물론 중인들도 궁금한 시선을 그에게 집중시켰다 단위제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원대협이 천하제일도라는 것은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이오 이번 기회에 칼솜씨를 보여주셔서 이곳 좌중의 인물을 좀 높여주시지 않겠소 원깨목의 얼굴에 난색이 떠올랐다 하나 이때 좌중의 인물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백살대의 도객들도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와! 원대협의 심리를 보고 싶습니다 대주! 한번 시원스럽게 보여주십시오 원깨목은 고소지었다 그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느꼈는지 쓴웃음 지으며 단위제를 바라보았다 단도독 아주 저를 공경에 빠드리는군요 단위제는 느긋하게 웃었다 허터터 이해해 주시오 나는 그저 중인의 마음을 대신했을 뿐 이외다 단위제의 기묘한 발뺌에 원깨목은 흔쾌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 대신 나도 부탁이 있습니다 먼저 단도독께서 솜씨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욱 분위기가 익을 것 같습니다 단위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나 이때 자중에는 다시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단위제는 어색하게 웃었다 허헛 내가 원대협게 한방 먹었구리요 이어 그는 흔쾌히 말했다 좋습니다 본인이 미숙하지만 한수 보이겠습니다 허헛 여러분께서는 웃지나 마시기를 그 말에 모두들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장천린도 마찬가지였다 이제껏 그는 단위제가 무공을 펼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다만 태진왕의 서찰을 통해 그가 상당한 무공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때 양익상과 양씨 남매는 호기심에 찬 눈빛을 빛냈다 그들은 무리민이 아님으로 무공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단순한 소신권각술 따위를 호장모사들이 연마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장천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단도독의 신기를 구경하게 되어 몹시 행운입니다 허허 이거 창피나 당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소이다 한데 이때 부금진이 장천린의 밑으로 다가오더니 전음으로 말했다 용대인 조금 전에 잠깐 나갔다 오던 중 하인들의 말을 들으니 양가장 안채에서 몇 명 무사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하더군요 장천린은 흠칫했다 그들이 누구기에 아마 청무관의 문화제자들 같습니다 장천린의 안색이 싸늘해졌다 소란이 심하던가 양가장 하인들 몇 명이 심하게 다쳤다더군요 그들의 기세로 보아 곧 이곳으로 쳐들어올 것 같다는군요 제가 가서 손 좀 보고 올까요 아까 양어른이 말씀하시는 걸들 엇보니 청무관에는 이랑이란 놈은 아주 못된 놈 같은데 말입니다 장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 그럼 내가 가서 수고 좀 해다오 하나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부금진은 싱긋 웃었다 알겠습니다 이어 그는 중인들의 시선이 단위제에게 쏠린 틈을 타 몰래 장례를 빠져나갔다 이때 와 함성이 들렸다 단위제가 중인들 앞으로 나간 것이다 단위제는 시녀에게 술잔 5개를 주문했다 허허 그 술잔에 모두 술을 채워 주시오 가득 말이오 시녀들은 의아했으나 곧 말없이 술잔 5개의 술을 채웠다 허허허 자 여러분 웃지는 마시오 단위제는 너터루 승을 웃더니 술잔을 차례차례 빠르게 연회장 밖으로 던졌다 윙 5개의 술잔은 파공성을 내며 연회장 밖으로 사라졌다 모두들 의아했다 장철린도 의아했다 하나 이때 오직 원깨묵만은 두 눈에 곤혹스런 빛을 띄우고 있었다 단위제의 입가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하나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밖에서 술잔이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야 글쎄 중인들은 웅성웅성 거렸다 이때 단위제는 문득 시녀가 들고 있던 쟁반 하나를 달라고 말한 뒤 그것을 양세옥에게 주었다 이것 좀 들고 있어주지 않겠나 하니만 절대 움직이면 안 되네 양공자 네 양세옥은 귀여운 눈을 깜빡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잔뜩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이때였다 펑 돌연연회청 옆 창문에 구멍이 뚫렸다 그와 동시에 쉭 쉭 쉭 날카로운 파공성이 들리며 어떤 물체가 양세옥을 향해 쏘아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랐다 얻 양세옥도 놀라 피하려 했다 움직이지 말게 단위제의 말에 그는 움찔 놀라 그대로 섰다 그때였다 어느새 쟁반 위에는 다섯 개의 술잔이 나란히 내려앉는 것이 아닌가 창문을 뚫고 쏘아온 것은 바로 술잔이었던 것이었다 와 신기요 함성이 일어났다 양익상도 연신 탄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 하나 이때 양세옥은 멍하니 술잔을 내려보고 있었다 술잔에는 술이 찰랑찰랑 차 있었다 한 방울도 축이 나 있지 않았다 그것은 도 저희 양세옥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어떻게 술이 가든 찬 술잔을 던졌는데 다시 돌아오고 또 한 방울의 술도 흘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양세옥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요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이때 장천린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굉장한 회선비류다 만약 저 술잔이 암기였다면 그는 새삼 단위재가 재평가되는 느낌이었다 단도독 내 상상보다 훨씬 고수다 이때 원깨묵은 굳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단위재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이어 술잔을 차례로 돌렸다 양익상장 철린 원깨묵 운표 그리고 나머지 한 잔은 자신이 들었다 허허헌 미숙한 솜씨로 추태를 보였소이다 아량으로 받아주시고 술을 드시기 바랍니다 양익상은 연신 탄성을 바랬다 오 오 정말 신기요 중인들에게서 다시 떠나갈 듯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단위재는 고루폭권을 한 다음 원깨묵에게 말했다 자 이제 원대협의 차례예요 원깨묵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중인들이지 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중인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다 모두들 숨을 죽였다 이미 마도 원깨묵의 이름은 중원에 알려지고 있었다 과연 그가 어떤 절기를 펼칠지 중인들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다 원깨묵은 담담히 말했다 종이 좀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시녀들이 급히 어디에선가 한 뭉치의 종이를 가져왔다 원깨묵은 종이를 세어보았다 모두 열두 장이었다 그는 아직도 쟁반을 들고 서 있는 양세옥에게 종이를 건너주었다 양공자 종이를 허공에 던져주지 않겠나 양세옥은 흠칫했다 한 장씩 말입니까 아니 모두 한꺼번에 던져주게 양세옥은 눈을 빛냈다 좋아요 그는 즉시 쟁반을 내려놓고 종이를 들었다 이어 휙 열두 장의 종이가 던져지자 허공에서 종이가 저마 다 어지럽게 펼쳐졌다 그 순간 번쩍 중인들은 원깨묵이 언제 장도를 뽑았는지 몰랐다 발도의 동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원깨묵의 주위에서 무엇인가 번쩍번쩍 수없이 도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것은 환상이었다 마치 수 없는 흰 나비가 허공에서 무수한 숫자로 늘어나 헐헐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열두 장의 종이는 조각조각 잘라졌다 거의 가루가 되도록 하얀 나비가 눈송이로 변하여 떨어져 내렸다 중인들의 입이 벌어졌다 허나 그것은 약과였다 바로 다음 순간 타 타 원깨묵은 허공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순간 눈가루 같은 종이 조각이 일시에 태풍에 휘말리듯 한쪽 벽으로 날아갔다 팍팍팍팍팍 벽에서 격타음이 일었다 잠시 후 중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다 보라 단단한 목질로 된 벽면에 종이 조각이 모두 깊숙이 박혀버 윈 것이 아닌가 더욱이 양문천세 그런 글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글씨의 형상을 이룬 종이 조각들 그것은 모두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일정하게 잘려져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종이 조각은 모두 매화꽃 모양이었다 실로 신도술이 아닐 수 없었다 장내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일어나지 않았다 원깨묵은 장도를 안고 중인들에게 폭권했다 미숙한 솜씨로 여러분의 시선을 어지럽혀 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제서야 와아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더욱이 양가장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니었다 흡사 꿈을 꾸는 듯했다 그들은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계속 박수를 쳤다 백살대의 도객들은 입가에 자부심 어린 미소를 띈 채 박수를 치고 있었다 박수소리와 함성은 근일각이나 계속되었고 장내는 흥분과 열기로 가득차게 되었다 장천린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원깨묵을 바라보며 내심 중얼거렸다 과연 원제다 장내의 연애는 절정에 올랐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담소가 어우러져 온통 흥청거리는 분위기였다 양가장은 오랜만에 흥청거렸다 37 이른 아침 양가장 후원은 쌀쌀했다 어느덧 계절은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원깨묵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꽃들도 시들은 화원은 왠지 을신연스러웠다 내일 오후에 해남으로 떠난다고 했다 원깨묵의 표정은 언뜻 보아 아무런 감정도 엿볼 수가 없었다 장장 일만리 의해로 한 달은 잡아야 할 만큼 멍거리다 그는 뒷짐을 지고 하늘을 응시했다 헌데 문제는 형님 말 맞다나 과연 황금의 손 타길비가 그 많은 황금을 순순히 내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원깨묵은 눈썹을 약간 찡그렸다 설사 내준다 해도 타길비가 지니고 있는 황금의 양이 얼만큼인지 전혀 모르는 이상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문득 그는 고개를 흔들며 고소 지었다 그만두자 내가 머리 쓰는 것은 어울리지 가하나 형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그는 천천히 걸었다 화원을 가로질러 가는데 문득 월동문 속에서 누군가가 툭 튀어나왔다 원깨묵은 흠칫했다 상대가 바로 부금진이 없기 때문이다 헌데 부금진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산뜻한 남삼에 하얀 털 조끼를 입었으며 머리는 묶어 뒤로 내렸다 옷과 같은 피부에 섬세한 얼굴은 마치 미소녀를 무색해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어? 형님 일은 아침부터 원일입니까? 부금진이 놀라자 원깨묵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는 자네는 원일인가? 후훗 부금진은 나직이 웃었다 왠지 그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그는 하늘을 응시하더니 말했다 어쩌면 오늘쯤 첫눈이 올 것 같군요 음 지금은 11월 첫눈이 내릴만도 했다 부금진은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웃었다 묘한 매력이 풍기는 우듬이었다 형님 저는 먼저 안채로 들어가겠습니다 응 그래라 부금진은 그를 지나쳐 몇 걸음 가더니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밝게 웃었다 참 해남까지 같이 가고 싶으니 형님께서 용대인께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원깨묵은 싱긋 웃었다 좋아 잘 생각했다 부금진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원깨묵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왠지 부금진에게 그는 두터운 정을 느끼고 있었다 함께 사로를 빠져나왔기 때문일까 잠시 후 원깨묵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흠 정말 눈이 오는군 그렇다 조금씩 눈이 떨어지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눈이 내리자 그의 기분은 약간 들떠다 그는 화원을 빙돌아갔다 헌데 그때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한 명의 아름다운 미소녀가 한 그루 나무 아래 기대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상념에 빠진 듯 갸름하고 둥근 턱을 가볍게 들 어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 일순 원깨묵은 충격을 받고 내심 부르짖었다 소 손미 그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허나 미소녀는 그가 생각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바로 양익상의 딸 양문환이 아닌가 손미 일수가 없지 힘이 빠졌다 이때 양문환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손 깐 그녀의 얼굴에 보조개가 생기며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원무사 원깨묵은 망연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가슴은 다시금 찢어질 듯한 괴로움으로 비틀어지고 있었다 내가 왜 어째서 지금 이 순간에 손미를 생각했단 말인가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사부님마저 죽게 한 그녀를 왜 왜 양문환은 얼굴이 귀 밑까지 붉어진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옷걸음만 만지작 거리고 있었다 타는 듯한 시선으로 자기를 직시하는 원깨묵의 눈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왠지 모르게 그녀는 원깨묵을 처음 본 순간부터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남성 강인한 남성상으로 그녀의 여린과 스매 자신도 모르게 가득 들어차 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원깨묵이 계속 자신을 주시하자 어쩔 줄 모르고 계속 얼굴만 붉어지고 잊었다 눈눈이 내린다 눈은 점차 굵어져 한방눈으로 화했으며 그 한방눈 속에서 두 남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마주 서 있었다 여인의 사랑은 첫눈 속에 그렇게 서서히 눈을 뜨고 잊었다 38의 만남 비단 금포 허리에는 옥류대 발에는 검은 가죽신을 신고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벗어 등 뒤로 길게 허리까지 늘어뜨린 모습 조각같이 섬세한 얼굴은 약간 착가운 듯했으나 남성미가 유난히 강렬한 느낌을 준다 두 눈빛은 차가운 별처럼 고요하다 그에게 선은 조금의 흐트러 점도 보이지 않았다 운표는 장철린 즉 용백군의 뒤를 따르면서 몇 번이고 그의 기도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구룡상선에서는 자주 보았으나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대화 속에서나 혹은 용백군의 눈짓 몸짓 하나에도 어떤 강한 압도감 같은 것을 느끼곤 했다 그와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용백군에게 무섭게 빨려가는 마음을 느꼈다 과연 그 오만한 대주가 형님으로 모실만하다 장차 반드시 거물이 될 것이 틀림없어 장철린과 운표 그들은 양가장을 아침 일찍 나섰다 그들이 들린 곳은 재남부에 내놓으라 하는 대부호들의 집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장철린은 운표를 대동하고 그간 밀린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여러 곳을 방문했다 장철린이 방문하는 곳은 운표가 보기에는 재남에서는 유명한 곳인 듯했다 대부분 양익상의 사업체이거나 재남의 큰 부모들의 저택이었다 비록 장사에는 문외한이었으나 운표는 장철린의 대화로 미루어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운표는 그 밖에도 확실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재남부 내에 어떤 부모들도 장철린 즉 용백군과 비교하면 피람이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는 방면에 대한 호흡이었다